19세기 프랑스가 자랑하는 기드 모파상의 수작 영원한 고전 여자의 일생입니다.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이며 마담 보바리아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관찰과 표현을 즐겨 쓰는 자연주의 작가입니다. 1880년 작가로 데뷔한 그는 10년 동안 장편 6편 단편 300여 편을 발표하여 창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여자의 일생 베라미 목걸이 누벨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여자의 일생은 1883년에 발표된 장편으로 8개월 만에 무려 2만 5천부가 매진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감동을 주는 것은 잔너라는 순진무구한 처녀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잔너라는 주인공이 어떤 새로운 개성을 지닌 독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잔너의 일생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자의 일생 기드모파상 제1장 잔너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비는 밤새껏 유리창과 지붕을 소리가 나도록 후려치며 내렸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야투막한 하늘은 마치 구멍이 뚫린 듯 돼지 위로 온통 쏟아져 내려 땅을 곤죽으로 만들고 설탕처럼 녹이려 두는 것 같았다. 후텁지근한 열기를 가득 머금은 질풍이 지나갔다. 콸콸 소리를 내며 넘쳐 흐르는 도랑물 소리가 인적이 드문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거리의 집들은 집 안으로 스며드는 습기를 해면처럼 빨아들여 지하실에서부터 곰이 다르게 이르기까지 벽에서는 물기가 스며나왔다. 어제 순영원의 부속 여학교에서 나온 잔너는 마침내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어 그녀가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손에 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날씨가 개지 않으면 아버지가 출발을 망설일까 걱정이 되어 아침부터 먼 하늘을 수없이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달력을 여행 가방 속에 넣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벽에서 달마다 넘기게 되어 있는 작은 달력을 떼어냈다. 거기에는 그림 한가운데에 1819년이라는 금년의 연도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그녀는 처음 네 칸을 연필로 지웠다. 성자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다가 5월 2일까지 왔는데 그날은 그녀가 순영원의 부속 여학교를 나온 날이었다. 누군가가 문 밖에서 자네트 하고 불렀다. 잔너는 더러우세요 아빠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시몽 자크르 베르티의 대보남작은 전세계의 귀족으로서 궤벽에 있으나 좋은 사람이었다. 장사 그루소의 열렬한 신봉자인 그는 자연과 들판, 나무, 짐승들에 대해 연인과도 같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원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1793년을 증오하였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낙천가요, 교육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가 된 그는 악인은 없으나 과장된 정오심으로 전제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큰 힘이면서도 약점인 것은 선량하다는 것이었다. 애무하고 베풀고 포옹하는 데에는 팔이 몇 개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선량하였다. 어수선하면서도 저항력이 없는 창조자의 그것과도 같은 선량성. 마치 의지의 신경이 마비된 듯하고 정력의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거의 악덕과도 같은 선량성이었다. 이론가인 그는 딸을 행복하고 착하며 행실이 곱고 상냥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 딸을 위한 모든 교육 방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열두 살까지는 집에 있었으나 그 후로는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수도원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딸을 그곳에 엄하게 가두아놓고 수도원 속에만 파묻혀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 돌아가는 일 같은 것은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딸이 열일곱 살 때까지 순결하게 지내도록 하다가 자기 자신이 알맞은 실적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즉, 들판을 뛰놀게 하면서 기름진 돼지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영혼을 열게 하여 순수한 사랑과 동물에 대한 소박한 애정, 생의 고요한 법칙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싶었다. 이제 그녀는 기쁘고 생기에 넘쳐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갈망을 안고 소녀원의 학교를 나왔다. 나태했던 나날들, 긴 밤들, 그리고 희망만이 떠돌던 고독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먼저 엿본 온갖 기쁨과 온갖 즐거운 우연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의 눈은 홀란드의 사기인형의 눈과 같이 불투명한 파란색이었다. 그녀의 왼쪽 콧망울에는 작은 애교섬이 하나 있었고 오른쪽 턱 위에도 역시 섬이 하나 있었다. 턱에는 거의 피부와 비슷하여 분간이 잘 안 되는 몇 개의 털이 꼬부라져 있었다. 그녀는 키가 컸고 가슴은 성숙했으며 허리는 나긋나긋했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는 이따금 너무 날카롭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순진한 웃음소리는 주위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따금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그녀는 머리카락을 매만지려는 것처럼 두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곤 하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키스했다. 우리 떠나는 거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띄고 상당히 긴 벌써 백발이 다 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여행을 하겠다는 거니? 그러나 그녀는 어류광을 부르며 상냥하게 애원했다. 아, 아빠 떠나요 제발. 오후에는 깰 거예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절대로 승나가지 않을 게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약속할게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어머니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난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그녀는 남작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출발하는 이날을 애타게 기다려왔었기 때문이다. 성심수도원에 들어간 이후로 그녀는 루왕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정한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기분풀이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 두 번 이주일쯤 파리로 데려간 적이 있었으나 그곳 역시 도해지였다. 그녀가 동경하는 것은 오직 전원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입보로 근처의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소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저택인 렛베베의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닷가에서의 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끝없는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그 저택은 그녀가 물려받은 것으로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언제나 그곳에서 살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어제 저녁부터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는 그녀 생애의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녀는 어머니의 방에서 뛰어나오며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질렀다. 아빠! 아빠! 엄마가 승나겠어요. 마차를 준비시키세요. 보구는 조금도 멎지를 않았다. 사륜 마차가 문앞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한쪽은 남편의 다른 한쪽은 젊은 남자처럼 힘세고 날씬한 키 큰 한여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왔을 때 잔나는 마차에 오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 한여는 꼬지방의 노르망디 여자로서 기껏해야 열여덟 살이 될까 말까 한데 보기에는 적어도 스무살은 되어 보였다. 가족들은 그녀를 딸처럼 대우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잔나의 저자매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로잘리였다. 그녀의 중요한 임무는 안주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남작 부인은 몇 년 전부터 심장 비대증으로 모척 뚱뚱해져서 늘상 그것을 비관하였다. 남작 부인은 몹시 숨을 흘떡이며 낡은 저택의 층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빗물이 넘쳐 흐르는 마당을 바라보며 정말 정신이 나갔군요 하고 중얼거렸다.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자고 한 것은 바로 당신이요 아델라이드 부인 그녀는 아델라이드라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다소 놀리는 듯한 존경심을 가지고 언제나 부인이라는 저 칭호를 붙이곤 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겨 간신히 마차에 올라탔다. 그러자 마차의 용수철이 모두 오그라졌다. 남작은 부인 곁에 앉고 잔나와 로잘리는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부엌 한 여인 리드빗나가 무릎을 덮을 망토를 몇 개 가지고 왔고 바구니 두 개는 다리 밑에 넣었다. 그리고는 심옥령감 곁의 마부석으로 기어올라가 그녀를 완전히 덮어 씌울 만큼 큼지막한 덮개로 온몸을 감쌌다. 문직이 부부가 와서 마차 문을 닫으며 인사를 했다. 그들은 짐수레로 딸려보낼 짐에 대해 마지막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마차는 떠났다. 마부 심옥령감은 빗속의 머리를 숙이고 등을 구부린 채 깃이 세 겹으로 된 외투 속의 몸을 숨겼다. 신음하는 듯한 광풍이 차창을 때리고 길은 침수되었다. 두 마리의 말이 전속력으로 몰고 가는 사륜 마차는 한결같은 기세로 부두로 내려가 대형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을 따라 내달렸다. 돗대와 할대와 밧줄이 헐벗은 나무처럼 빗발치는 하늘에 쓸쓸하게 솟아있었다. 이어서 마차는 몽 리부대의 긴 대로로 접어들었다. 얼마 가지 않아 평원을 가로질렀다. 이따금 비에 삼긴 보도나무가 버려진 시체처럼 가지를 널어뜨린 모습이 물안개 저편으로 나타나곤 하였다. 말굽새는 철벅철벅 물을 튀기고 네 개의 마차바퀴는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도 돼지처럼 젖어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몸을 젖지어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남작은 침울하게 비에 젖은 단조로운 들판을 바라보았다. 로잘리는 무릎 위에 보참을 얹어놓고 소민들의 그 특유한 동물적 몽상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잔나는 이 후텁지근한 빗속에서 마치 갇혀있던 식물이 방금 바람을 쐰 듯이 생기가 쏟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느끼는 기뻄의 농도가 마치 나뭇잎처럼 그녀의 마음을 슬픔으로부터 가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었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아마시고 싶었다. 그녀는 말의 질주에 몸을 맡기고 쓸쓸한 풍경을 바라보며 이 폭우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 두 마리 말의 본들거리는 엉덩이에서는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작 부인은 차츰 잠에 빠서 들었다. 너러진 여섯 개의 일정하게 컬을 한 긴 머리로 칼을 두른 얼굴이 차츰 숙여져 목덜미의 커다란 세 개의 주름살로 힘없이 받쳐져 있었다. 그 마지막 주름살은 가슴의 바다 한가운데로 사라졌다. 숨을 쉴 적마다 들먹여지는 머리는 다시 밑으로 떨구어졌다. 뺨은 부풀어오르고 또한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코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편은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풍만한 배 위로 깍지를 낀 그녀의 두 손에 작은 가죽지갑을 살며시 놓았다. 이 감촉이 그녀를 깨워놓았다. 그녀는 선잠을 낀 사람의 그 몽롱한 상태로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았다. 지갑이 떨어지면서 열렸다. 금화와 지폐가 마차 안에 흩어졌다. 그녀는 완전히 잠이 깼다. 그러자 딸의 즐거움이 왁자지끌한 웃음소리로 터져나왔다. 남작은 돈을 줘 부인의 무릎 위에 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건 엘리또 농장에서 남은 전부여. 앞으로 우리가 자주 가서 내게 될 렙베뻔을 수리하려고 그걸 팔았던 거여. 부인은 6,400프랑을 세워보더니 조용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 농장은 그들의 양친이 물려준 31개의 농장 중에서 아홉 번째로 판 농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토지에서 약 2만 리블의 수입이 있었고 잘만 관리한다면 연간 3만 프랑은 쉽게 수입을 올릴 수도 있었다. 그들은 금소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만일 집안에 언제나 벌리고 있는 바닥 없는 구멍, 즉 설량이라는 구멍만 없었다면 이 소득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 설량성은 마치 태양이 늪의 물을 말리듯이 그들 수중의 돈을 마르게 하였다. 돈이 흘러가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떻게? 아무도 그것을 알지는 못하였다. 언제나 둘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군. 대단한 걸 산 것도 아닌데 오늘 100프랑이나 썼단 말이야? 쉽게 주워버린다는 것은 어쨌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즘에 대해서는 훌륭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태도로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잔나가 물었다. 그래, 제 성과는 아름다운가요? 남작이 기분 좋게 대답했다. 얘야, 보면 알게 된단다. 세척에 내리던 소나기가 차츰 약해져갔다. 그러더니 이제는 안개 비섰던 아주 가늘다란 이슬비로 흩날렸다. 먹구름에 덮인 하늘이 높아지고 희부연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긴 햇살이 비스듬히 소원을 내리비쳤다. 구름이 갈라지고 푸른 하늘의 속이 드러났다. 그러더니 갈라진 부분이 막이 열리듯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깨끗하고도 오묘한 쪽빛의 아름답고 순수한 하늘이 세상 위에 펼쳐졌다.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돼지의 행복한 탄식처럼 지나갔다. 들과 숲을 따라 달릴 때면 깃을 말리는 새의 활기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이 되었다. 마차 안의 사람들은 잔누만 빼놓고는 모두 잠이 들었다. 두 번 말의 숨을 돌리게 하고 물과 함께 귀리를 쫌 주기 위해 여인 속에서 멈추었다. 해는 이미 지고 멀리서 총소리가 울렸다. 어떤 작은 마을에서 램프에 불을 켰다. 하늘도 역시 청송한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불 켜진 집들이 한 집의 불처럼 어둠을 뚫고 여기저기에 나타났다. 깝짝이 언덕 뒤에서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붉고 커다란 달이 잠에 취한 듯이 솟아올랐다. 날씨가 따뜻해서 유리 창문은 내린 채로 그냥 두었다. 공상에 지친 잔눈은 행복한 환상에도 실증이 나 이제는 쉬고 있었다. 또 같은 자세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저려와 가끔 눈을 떴다. 그럴 때마다 밖을 내다보면 불빛으로 가득한 어둠 속으로 농가의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여기저기 들판에 누워있는 소들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이리저리 자세를 가다듬고 나서 그리다만 꿈을 다시 잡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굴러가는 마차 소리가 귀에 가득 차서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도 봄같이 기진맥신의 있음을 느끼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는 동안에 마차가 멈췄다. 하인과 하녀들이 손에 램프를 들고 마차 문 앞에 서 있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갑자기 잠에서 깬 잔눈은 재빨리 뛰어내렸다. 아버지와 로잘리는 한 농부가 비춰주는 등불을 받으며 완전히 기진맥신하여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또 쉴 새 없이 죽어가는 작은 소리로 아이고, 세기를, 얘들아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남작 부인을 거의 떠받들다시피 하고 있었다. 부인은 아무것도 마시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눕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잔노와 남작은 마주 앉아서 밤참을 먹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식당 너머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어린애 같은 기쁨에 사로잡혀 수리한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농장과 저택이 딸린 높고 넓은 노르망디식 저택 중의 하나였다. 지금은 회색으로 변한 하얀 돌로 지어졌으며 일가 친척들이 묵을 수 있을 만큼 넓었다. 넓은 현관이 집을 둘로 나누어 한쪽에서 한쪽으로 통하게 했으며 양쪽 정면에는 커다란 문이 열려있었다. 이중으로 된 계단이 마치 그 입구에 걸쳐지듯이 놓여있는데 가운데는 허공으로 두고 다리처럼 두 개의 계단이 2층에서 만나고 있었다. 아래층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큰 객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나뭇잎으로 무늬를 놓은 장식 융단이 끌려있었다. 촘촘하게 짜여진 융단으로 쉬운 가구에는 모두 라평텐의 우화에 나오는 사파가 그려져 있었다. 잔노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여우와 황새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객실 옆에는 고서가 가득한 서재와 사용하지 않는 방이 두 개 열려있었다. 왼쪽으로는 새의 판자로 꾸며진 식당과 식탁보나 냅킨 등을 넣어두는 방, 식품 저장실, 부엌, 그리고 욕조가 붙어있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복도가 2층을 완전히 반으로 가르고 있었다. 열 개의 방에 달린 열 개의 문이 이 통로를 중심으로 나란히 나아있었다. 오른쪽으로 쑥 들어가면 잔노의 방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갔다. 남작은 그 방을 새로 꾸몄는데 단지 벽지를 바르고 창고 속에 쓰지 않고 넣어둔 가구들을 갖다 놓았을 뿐이었다. 플랑드러 산의 아주 낡은 장식 융단들이 이상한 역할로 이 장소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침대를 발견하고는 그녀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네 귀퉁이에는 떡갈나무로 조각한 새까맣고 밀랍을 칠해 번쩍거리는 네 마리의 커다란 새가 침상을 바치고 있어 마치 침상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다. 침대 양쪽에는 꽃과 과일을 조각한 두 개의 커다란 꽃장식이 치장되어 있었다. 가늘게 고려진 네 개의 기둥에는 코리너식의 주두가 붙어 있었고 장묘와 큐빗이 감겨있는 코니스를 바치고 있었다. 침대는 기념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로 그 무슬름해진 나무의 딱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아해 보였다. 장식용 침대보와 침대 닷집의 덮개가 마치 두 개의 하늘처럼 반삭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짙은 남색의 옛날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실로 수를 놓은 커다란 백합꽃들이 군데군데 별을 박아 놓은 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잔눈은 그것들을 보고 감탄을 하며 등불을 쳐들고 그 소재를 이해하려고 융단을 살펴보았다. 녹색과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아주 이상하게 옷을 입은 젊은 영주와 젊은 기부인이 하얀 열매가 달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빛깔의 통통한 토끼 한 마리가 회색빛이 도는 풀을 조금 뜯어먹고 있다. 원경에는 뾰족한 지붕을 한 다섯 채의 자그마하고 둥근 집이 보인다. 그리고 그 위로 그의 하늘에는 새빨간 풍차가 있다. 꽃을 그린 커다란 꽃무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싸돌고 있다. 다른 두 개의 벽 장식도 처음 것과 아주 비슷했다. 다만 풀랑들의 식으로 옷을 입은 네 명의 작은 꼬마들이 집에 나와서 몹시 놀라고 화가 난 몸짓으로 하늘을 향해 발을 쳐들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벽 장식에는 비극이 그려져 있었다.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토끼 옆에 그 젊은이가 죽은 듯이 누워있다. 젊은 귀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당검으로 자기의 가슴을 지르고 있다. 나무의 열매들이 흑색으로 변해 있다. 잔나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동물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만약에 토끼가 살아있다면 풀의 어린 싹인 줄 알고 먹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마리의 사자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피람과 띠스베의 불행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림의 단순성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이 사랑의 모험 속에 둘러싸인 것이 행복스럽게 느껴졌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다 소중히 여기는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밤마다 자기의 꿈 속에 이 전설적인 고대의 사랑을 맴돌게 할 것이다. 그 밖의 가구는 모두 각기 다른 양식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가구들은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로서 낡은 집안을 마치 모든 것이 뒤섞인 일종의 박물관처럼 만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루이 14세 시대의 옷장은 번쩍거리는 구리 장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곁에는 아직도 꽃다발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싼 루이 15세식의 안락의자가 두 개 놓여 있었다. 장미목으로 만든 책상은 둥근 유리 뚜껑 속에 재정시대의 좌중 시계가 놓여 있는 벽난로와 마주보고 있었다. 이 시계는 황금색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위로 네 개의 대리석 기둥에 메어 달린 청동의 벌집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기다랗게 갈라진 틈새로 벌집에서 빠져나온 가느다란 추가 에나멜 칠을 한 날개를 가진 작은 꿀벌을 이 화단 위로 영원히 날아다니게 하고 있었다. 수자판은 채색한 사기로 되어 있었고 벌집 허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치기 시작했다. 남작은 딸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방에서 물러갔다. 그래서 장너는 섭섭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의 방을 둘러보고 나서 촛불을 껐다. 그러나 침대는 머리 쪽만 벽에 붙어 있었고 왼쪽으로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달빛이 물결스름 흘러들어와 바닥에 빛의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달빛이 벽에 반사되었다. 그 창백한 빗살은 삐람과 티스베의 움직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희미하게 어루만졌다. 발치에 있는 다른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에 온통 잠겨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였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눈을 떴다. 머릿속에서는 마차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 그 요동으로 여전히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쉬면 마침내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의 초조함이 순식간에 온몸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두 다리에 격련이 일어나고 열이 점점 높아갔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과 맨팔에 그녀를 유령같이 보이게 하는 긴 잠옷을 긁힌 채 바닥에 쏟아져 있는 빛의 늪을 건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밤은 대낮처럼 보일 정도로 환했다. 저녀는 옛날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이 고장을 전부 알아보았다. 먼저 그녀 앞에는 달빛의 버트처럼 보이는 노랗고 너른 잔디밭이 있었다. 두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저택 앞에 보초처럼 우뚝 서 있다. 북쪽에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고 남쪽에 있는 것은 보리수였다. 넓은 풀밭 끝에는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영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언제나 미친듯이 휘몰아치는 해풍으로 뒤틀리고 깎이고 부식당하고 지붕처럼 경사가 지고 잘린 늙은 다섯 줄의 너름나무가 태풍을 막아주고 있었다.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은 터무니없이 큰 퍼플라나무가 심어진 두 줄의 긴 가로수길로 해서 좌우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노르망디에서는 빼뿌리라고 불리는 이 퍼플라나무는 주인들의 저택과 거기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농지를 가르고 있었다. 한 곳에는 꾸이아르 가족이 살고 다른 한 곳에는 마르땡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빼뿌로 해서 저택에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 울타리 너머로는 가시한 골담초가 여기저기 돋아있는 너르고 황폐한 병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바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내며 빠르게 불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언덕은 백미터쯤 되는 하얗게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로 꺾어져 있었으며 그 발치는 파도 속에 잠겨 있었다. 잔눈은 멀리 별 아래에 잠들어 있는 듯한 물결이 어른거리는 길고 긴 수면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없는 이 고요 속으로 대지의 모든 내음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창문 아래의 주위로 등굴을 뻗고 있는 제스민은 도단하기 시작하는 잎들에서 풍겨나오는 아주 언언한 냄새와 섞여 찌르는 듯한 입김을 쉬지 않고 뿜어대고 있었다. 느릿한 바람이 지나가며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과 끈적거리는 해초의 냄새를 실어다 주었다. 처녀는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시는 행복감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자 조난에서의 휴식이 시원한 목욕을 했을 때처럼 그녀의 기분을 가라앉혀주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 밤의 고요 속에 그들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감추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말없는 동요로 희미한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울지 않는 커다란 새들이 흑점처럼 그림자처럼 공중을 날아갔다. 보이지 않는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쳐갔다. 그리고 소리없는 걸음이 이슬이 가득 맺힌 풀밭이나 인적이 드문 길에 깔린 모래를 가로질러갔다. 단지 몇 마리의 침울한 두꺼비들만이 달을 향해 짧고 단절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잔나는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이 환한 밤처럼 속삭임으로 가득하고 그 떨림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이 밤 벌레와도 같이 떠도는 수많은 욕망이 갑자기 뒤끓는 것 같았다. 어떤 취나력이 그녀를 이 생동하는 시에 연결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밤의 부드러운 흰빛 속에서 그녀는 초인적인 전율이 흐르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고 행복의 입김과도 같은 그 무엇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을 동경하기 시작하였다. 사랑, 2년 전부터 그것이 다가온다는 사실과 더불어 커져가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다만 그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를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정확하게 그를 알지 못했으며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그는 그였다. 그 뿐이었다. 그녀는 다만 온 마음으로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도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 주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같은 밤에는 별에서 떨어지는 빛나는 죄를 받으며 산책을 할 것이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 몸을 꼭 붙이고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어깨에서 체온을 느끼며 여름밤의 달콤한 맑음 속에 그들의 사랑을 습거며 오직 그들의 애정이라는 유일한 힘으로 그들의 보다 은밀한 생각에까지 쉽사리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되어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평온 속에서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그를 거기에서 바로 자기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다. 그러자 갑자기 막연한 육감의 전율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흘렸다. 그녀는 마치 자기의 꿈을 포옹하려는 듯이 무엇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로 가슴을 끼어놨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내민 입술 위로 거의 그녀를 실신시킬 정도의 마치 봄의 입김이 그녀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한 것 같은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저쪽 저택 뒷길에서 어둠 속을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두 방망이지를 치는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신의 섭리에 의한 우연이라든지 신의 예감이라든지 운명의 소설적인 결합 같은 것을 믿으려는 흥분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라면 그녀는 걸어오는 사람의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를 불안스럽게 듣고 있었다. 그녀는 틀림없이 철책 앞에 걸음을 멈추고 하룻밤의 잠자리를 청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자 그녀는 마치 기만을 당한 것처럼 서글퍼졌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기대로 흥분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정신 나간 것 같은 것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약간 마음이 진정되어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보다 합리적인 공상의 흐름에 띄우고 미래를 꿰뚫어보려고 애쓰며 자기의 손재를 구상해보려고 했다. 그 사람과 함께 그녀는 여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조용한 저택에서 살게 되리라. 그녀는 아마 두 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를 위해 아들을, 그녀를 위해서는 딸을, 그리고 그녀는 플라타나스와 보리수 사이의 풀밭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상상해보았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할 수 없이 기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머리 위로 사랑이 가득 담긴 실선을 교환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오래오래 부질없는 공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을 끝마친 달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공기는 더욱 시원해졌다. 동쪽 수평선이 희끄무려해졌다. 오른쪽 농장에서 수탉 한 마리가 회를 치자 다른 닭들이 왼쪽 농장에서 화답을 했다. 닭들의 쉰 울음소리는 닭장의 칸막이 넘어 아주 멀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느새 희부음해진 드넓은 하늘에는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짤막한 새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지적임이 나뭇잎 사이에서 들려왔다. 그러다가 그 소리는 대담해져서 떨리는 듯한 즐거운 소리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번져갔다. 잔나는 갑자기 자기가 환한 밝음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가리고 있던 머리를 들자 새벽의 강 위에 눈이 부셔 눈을 감았다. 붉게 물든 구름의 산이 키 큰 퍼플라의 산책길 뒤에 한쪽이 가려져 잠이 깬 대지 위에 선열 같은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빛나는 구름을 헤치고 나무들과 평황과 대양과 온 소평선을 불로 구멍을 뚫으며 타오르는 듯한 거대한 태양이 나타났다. 잔나는 행복으로 미칠 것 같았다. 만물의 눈부신 아름다움 앞에서 넘쳐오르는 즐거움과 무한한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적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의 태양이었다. 그녀의 여명이었다. 그녀의 생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희망의 기상이었다. 태양을 포옹하고 싶은 욕망으로 그녀는 빛나는 우주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다. 그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하루의 탄생과 같이 숭고한 그 무엇인가를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력한 감격 속에 마비가 된 듯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가득 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기분 좋게 울었다. 그녀가 다시 머리를 쳐들었을 때는 태어나기 시작한 하루의 화려한 배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오한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고 약간 피로함을 느꼈다. 창문도 닫지 않고 그녀는 침대에 가서 누워 다시 얼마동안 공장에 잠기다가 8시에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는 성관의 그녀의 성관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다. 내 집 속으로 나 있는 건물의 정면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너른 뜰로 해서 길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골길이라고 불려지는 이 길은 농부들의 울타리 사이로 뻗어나가다가 2킬로미터쯤 더 가서 르 아브로에서 폐깡에 이르는 한길과 이어지고 있었다. 고든 통로가 숲의 울타리로부터 형관의 층계에까지 나아있었다. 바닷가의 조약돌과 지퍼로 지붕을 한 작은 부석 건물들은 두 농장의 도랑을 따라서 안뜰의 양쪽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지붕은 새로 이어져 있었다. 모든 목조 부분은 다시 뜯어 고쳤고 벽은 수리가 되었으며 방들은 도배를 다시 하고 내부는 전부 새로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퇴색한 이 낡은 조택에 달려있는 은백의 새 거창과 회색빛을 띈 커다란 정면에 최근에 다시 바른 벽토는 마치 얼룩처럼 보였다. 또 다른 정면, 잔너의 창문 하나가 열려있는 또 다른 정면은 작은 숲과 바람에 시달리는 누름나무 벽 너머로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잔너와 남작은 서로 팔을 끼고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전부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긴 포플라 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푸른 나무들 밑에서 도다나 녹색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맨 끝에 있는 작은 숲은 매혹석이었다. 그것은 나뭇잎의 간막이로 갈라진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뒤섞어 놓고 있었다.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 처녀에게 겁을 주더니 비타를 뛰어넘어 절벽 쪽 갈대 속으로 달아나버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직도 기진맥진에 있는 아델라이드 부인이 쉬어야겠다고 말을 하자 남작은 입볼을까지 내려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들은 떠났다. 웃은 레 빼뿌리 있는 에뚜방의 촌락을 가로질렀다. 세 사람의 농부가 그들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계곡을 따라 바닥까지 내려가는 비탈진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었고 입보로의 마을이 나타났다. 문지방에 앉아 헌 옷가지를 깊고 있던 여자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가운데로 겨울이 흐르고 집지마다 문앞에 허접 쓰레기가 흩어져 쌓여있는 비탈진 거리에서는 짙은 소금 냄새가 풍겼다. 군데군데 작은 언화처럼 반짝이는 비늘이 붙어있는 누르스름한 그물들을 노초한 집의 문 옆에다 말리고들 있었다. 그 집에서는 단칸방에서 우글거리는 많은 식구들의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비둘기 몇 마리가 겨울가에서 먹이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잔나는 극장의 무대 장치처럼 신기하고도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집의 담을 돌아가자 바다가 보였다. 불투명하고도 매끄러운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해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새의 날개처럼 하얀 돛을 단 봄순들이 난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다.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거대한 절벽이 오뚝 솟아있었다. 꽃처럼 튀어나온 것이 한쪽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하나의 선이 될 때까지 해안선이 무한히 펼쳐져 있었다. 항구와 집들이 근처 절벽을 갈라진 틈 사이로 보였다. 그리고 바다의 거품으로 술 달린 가상자리를 만들고 있는 잔물결이 가벼운 소리를 내며 조약돌 위로 굴러왔다. 둥근 조약돌로 언덕을 이룬 곳에 끌어올려져 있는 그 지방의 작은 배들은 콜타리를 칠한 둥그런 배전을 햇볕에 드러낸 채 옆으로 썰어져 있었다. 몇몇 어부들이 저녁 밀물을 대비하여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뱃사람 하나가 생선을 팔기 위해 다가왔다. 잔눈은 손수 렐 뱃별로 가져가고 싶어 가사미 한 마리를 샀다. 그러자 그 남자는 뱃놀이를 하실 테면 도와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며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려고 라스티크 조제페인 라스티크입니다 하고 거듭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남작은 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성관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생선이 컸기 때문에 피곤해진 잔눈은 아버지의 단장으로 생선의 야가미를 꿰어 돌이서 각기 한 끝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다시 해안을 올라갔다. 이마에 바람을 받고 눈알 반짝이며 두 명의 어린아이처럼 찌꺼렸댔다. 그러는 동안 점점 팔에 힘이 빠져 가사미의 그 기름진 꼬리가 풀밭에 질질 끌렸다. 제 2장 잔눈에게는 즐겁고도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고 혼자서 가까운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정신은 공산 속에 뼈아낀 채 길을 따라 느린 걸음으로 떠돌아다녔다. 또는 양쪽 산등성이가 황금빛 버비처럼 갈대꽃의 톨로 무성한 구불구불한 작은 골짜기를 깡총거리며 내려가기도 했다. 갈대꽃의 진하고도 기분 좋은 냄새는 더위 때문에 더욱 진해져서 마치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그녀를 취하게 했다. 그리고 해변으로 몰려드는 먼 파도 소리와 넘실거리는 파도는 그녀의 정신을 흔들어 놓곤 하였다. 이따금 그녀는 나란해져서 언덕의 무성한 풀밭에 덜어눕기도 했다. 또한 이따금 갑자기 계곡의 구비에서 잔디밭의 웅은폭 패인 곳에서 수평선의 돛담배가 하나 떠있고 햇빛에 번쩍이는 새먹골의 푸른 바다가 눈에 띌 때면 마치 그녀에게 감도는 행복이 신비롭게 다가오기라도 한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그녀에게 밀려오는 것이었다. 고독에 대한 사랑이 이 서늘한 고장의 부드러움과 둥그런 수평선의 고요 속에서 그녀에게 밀려들었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언덕 꼭대기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작은 야생 토끼들이 그녀의 발치에서 깡청거리며 지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물속의 고기나 공중의 제비들처럼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녀는 오묘한 즐거움에 온몸을 떨며 해안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종종 절벽 위로 달리곤 하였다. 그녀는 땅에 씨앗을 던지듯이 곳곳에 추억을 그 추억의 뿌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추억들을 뿌렸다. 그녀에게는 이 계곡의 모든 구비구비에다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던지는 것처럼 느꼈었다. 그녀는 열심히 해수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튼튼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없이 헤엄쳐 나갔다. 그녀는 자기를 이리저리 흔들며 떠받치고 있는 이 차고 맑은 푸른 물 속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해안에서 멀리 나가면 그녀는 반드시 누워 가슴위로 팔짱을 끼고 제비가 빠르게 지나가거나 갈매기의 흰 그림자가 설페 스치는 하늘의 그 오묘한 푸른빛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조약들에 부딪혀 멀리 들려오는 물결의 속삭임과 아직도 물결치는 파도에 스치는 육지의 희미한 소음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운 포대에서 거의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잔노는 몸을 젖혀 미칠 듯한 기쁨에 두 손으로 물장구를 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이따금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너무 멀리 나가면 작은 배가 그녀를 찾으러 오곤 하였다. 그녀는 허기가 져서 얼굴은 창백했지만 경쾌하고도 재빠른 몸짓으로 입술에는 미소를 머금고 눈에는 행복이 가득 담긴 채 승관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남작은 남작대로 농업에 관한 커다란 계획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도를 해보고 진행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기계를 시험해보고 외국 품종을 이식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루의 한낮을 그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의심쩍어 머리를 젖고 있는 농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냈다. 또한 그는 자주 입보로의 배사공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기도 했다. 주위의 동굴이나 샘 그리고 뾰족한 꼭대기를 찾아가면 그는 한낮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풍이 부는 날에 바람을 가득 안은 도치 파도의 등 위로 작은 뼈의 통통한 몸째를 미끄러지게 하면 각 배전에서는 바다 밑바닥에까지 고등어떼를 추적하는 큰 줄을 불어 길게 늘어뜨린다. 그는 불안에 떨리는 손으로 가나다란 줄을 쥐고 있었다. 그것에 걸린 고기가 몸부림 치자마자 그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전날에 던져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환한 달빛을 받으며 떠났다. 그는 돗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좋아했고 휙휙 소리를 내는 시원한 밤바름을 들이마시는 것이 좋았다. 그러고는 바위의 돌불주나 종로의 지붕, 폐깡의 등대를 따라 부표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지거색으로 항해를 한 후에 가판 위에서 부채꼴 모양의 너흡적한 가오리의 끈적거리는 등과 가자미의 기름진 배를 용기나게 하는 첫 해설을 받으며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즐겼다. 식사 때마다 그는 열광적으로 자기의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가 퍼플라가 있는 큰 가로수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는가를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 길은 꾸이야르 농장의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 길이었다. 다른 길은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았겠고 운동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열심히 걸었다. 밤의 서늘한 기운이 거치자마자 그녀는 로잘리의 팔에 기대어 내려왔다. 온몸을 망토 하나와 두 개의 숄로 감싸고 머리는 까만 밀짚모자로 덮어 쓴 위에 또 빨간 편물 모자를 뒤집어 썼다. 그녀는 성관의 모퉁이에서부터 작은 숲의 첫 번째 관목이 있는 데까지 일직선으로 끝없는 여행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산책길의 코스가 끝나는 양쪽에 벤치를 놓아두도록 했다. 그리고 5분마다 그름을 멈추고는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참을 승마하는 가련한 한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앉자 얘야 좀 피곤하구나 그리고 쉴 때마다 벤치 위에다 어떤 때는 머리 위에 쓰고 있던 편물 모자를 또 어떤 때는 쇼를 그리고 또 다른 쇼를 모자를 그 다음에 망토를 벗어놓는 것이었다. 가로수길의 양 끝에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커다란 옷벗다리가 생기게 됐는데 점심을 먹으러 돌아올 때는 로잘리가 그것을 놀고 있는 다른 팔로 들고 오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더 기운 없는 걸음걸이로 남작은 다시 시작하였다. 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때로는 그녀를 위해 밖에 내놓은 긴 의자에서 한 시간 가량 졸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나의 운동이라고 했지만 마치 이것은 나의 심장 비대증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다. 숨이 가빠 고생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심장 비대증이라고 말했었다. 그때부터 이 말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머리 속에 박혀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남작이나 잔노와 로잘리에게 끈덕지게 자기의 심장을 만져보도록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시는 못했다. 그만큼 그것은 그녀의 불룩한 가슴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 다른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툭하면 나의 심장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너무 자주 그랬기 때문에 이 병은 그녀에게만 특별한 것처럼 여겼었고 그녀에게만 있는 유일한 것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남작과 잔노는 마치 옷, 모자, 우산을 말하는 것처럼 남작은 내 아내의 심장 비대증이라고 했고 잔노는 엄마의 심장 비대증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아주 예뻤고 갈대보다 더 날씬했었다. 재정시대의 제복을 입은 많은 군인들의 팔에 안겨 왈츠를 주고 나서는 그녀는 코리너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책에 대해서 감명을 느끼고 있었다. 허리가 굵어짐에 따라 그녀의 영혼은 더욱 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너무 뚱뚱해져서 안락의자에 못 박힌 듯이 앉아있게 되었을 때는 그녀의 생각은 달콤한 모험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자신을 여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핸들을 조정하면 끝없이 같은 곡을 반복하는 자동주악기처럼 언제나 그것을 그녀의 꿈속에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자유를 빼앗긴 이들과 제비들에 대한 이야기인 본미나는 사랑의 노래는 언제나 그녀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배랑제의 외슬스러운 가요까지 좋아하였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꿈속에 아슬아에 빠져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기도 했다. 그리고 레베벌에 거주하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 소설에 무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없이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위의 숲과 쓸쓸한 광야, 근처의 바다로서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읽고 있는 월터 스코트의 책을 연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에는 방에 틀어박혀 그녀가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여다보며 보냈다. 그것은 모두 옛날 편지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지들, 야권 시절에 보낸 남작의 편지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도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구리로 만든 스핑크스가 귀통에 달려있는 마오가니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그녀는 특이한 목소리로 로잘리, 얘야, 기념물이 덜어있는 서랍을 가져오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여는 책상을 열고 서랍을 빼내 안수인 곁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부인은 천천히 하나하나 그 편지들을 읽기 시작한다. 가끔 그 편지 위에 눈물을 떨구기도 하며 잔너는 가끔 로잘리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부축하여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잔너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곤 하였다. 처녀는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욕망이 같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최초의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또한 최후의 남자와 최후의 여자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그 숱한 감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심장이 떨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너린 그름거리는 이야기의 느림과 보조를 맞추었다. 가끔 숨이 차서 이야기를 몇 초 동안 멈추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잔너의 생각은 막 시작한 사랑의 모험을 뛰어넘어 환희에 찬 미래를 향해 내달리고 희망 속으로 굴러가는 것이었다. 오후에 두 모녀가 안쪽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산책길 끝에서 그들을 향해 오고 있는 뚱뚱한 신부를 발견하였다. 그는 멀에서 미소 띈 얼굴로 인사를 했다. 세 걸음쯤 되는 거리에 와서 그는 다시 인사를 하며 소리쳤다. 아, 남작부인 안녕하십니까? 그는 그 지방의 주임 사제였다. 어머니는 철학자들의 전성기에 태어나 혁명시대에 그다지 신앙심이 없는 아버지의 어혜에 키워졌기 때문에 여자가 갖는 일종의 종교적 본능에서 사제들을 좋아하기는 했으나 교회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의 주임 사제인 삐꼬 신부를 완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호인인 사제는 조금 더 그것에 마음을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잔나를 쳐다보고 훌륭한 용모를 가졌다고 칭찬을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다 삼각물을 벗어넣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지나치게 뚱뚱하고 얼굴이 모없이 빨간 사제는 비오듯 땀을 흘렸다. 그는 얼른 주머니에서 땀에 젖은 커다란 채커무늬 손수근을 꺼내 얼굴과 목을 닦았다. 그러나 축축한 손수근을 신부복의 깊숙한 주머니 속에 넣자마자 다시 땀방울의 살갗에 솟아 배가 볼록하게 나온 법이 위로 굴러떨어지며 길가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둥그럽고 조그만 얼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쾌활한 전형적인 시골 사제로 너그럽고 말이 많았으며 또한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지방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교구에 속한 이 두 사람이 아직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자기의 확실치 않은 신앙심의 게으름을 일치시키고 있었고 잔노는 경건한 의식을 실컷 맛본 수도원의 부속학교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작이 나타났다. 그의 범신론적인 종교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그를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신부에 대해서는 친절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를 붙들었다.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운명의 요행으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평범한 사람에게는 무얼식적인 교활함을 지니게 하는데 이 사제도 그러한 무얼식적인 교활함의 덕택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 줄 알았던 것이다. 남작 부인은 사제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것은 어쩌면 체질이 비슷한 사람을 접근시키는 그런 취나력에 끌렸는지도 모른다. 뚱뚱한 사제의 다혈질의 얼굴과 가뿐 숨소리는 지나치게 비대하여 숨을 헐뚝이는 그녀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에는 사제는 얼근이 취해 신부다운 훌륭한 말숨실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즐거운 저녁 끝에 나오는 허물없고 쟁취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다. 갑자기 흐뭇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간듯이 그가 소리쳤다. 이 교구에 새 신도가 한 사람 생겼는데 소개해 드려야겠군요. 드라마르 사작입니다. 이 지방의 모든 가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작 부인이 물었다. 그분은 웰의 드라마르 집안이신가요? 사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부인 작년에 작고한 장드 라마르의 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족을 좋아하는 아델라이드 부인은 숱한 질문을 던진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부친의 부채를 갚고 젊은이는 가문의 저택을 팔아 애투방의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새 농장 중의 하나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 작은 집을 세웠다. 그의 재산은 모두 연금 5, 6천 리브로에 상당한다. 그러나 자작은 금수한데다가 현명한 성격이어서 이 조촐한 별채에서 2, 3년 동안 수수하게 살며 장차 사교계에 났을 만한 재산을 모아 빚을 지거나 농장을 저당 잡히는 일이 없이 유리한 결혼을 할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사제는 덧붙였다. 아주 호감이 가는 청년이지요. 아주 근실하고 조용하고요. 그렇지만 이 고장에서는 별로 즐겁지가 않은가 봅니다. 남작이 말했다. 그분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신부님. 때로는 그분에게는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실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신 후에 사제는 정원을 한 바퀴 돌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을 했다. 그는 식사 후에 운동을 조금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작이 그와 동행을 했다. 그들은 조택의 하얀 정면을 따라서 느릿느릿 걸어갔다가는 다시 돌아왔다. 한 사람은 마르고 또 한 사람은 작고 뚱뚱한 데다가 벗은 모양의 모자를 쓴 그들의 그림자는 딸을 향해서 걸어갈 때와 딸을 등지고 걸어가는 데에 따라서 어느 때는 그들 앞에서 어떤 때는 그들 뒤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 사제는 주머니에서 권련 비슷한 것을 끊에 우물우물 씹었다. 그는 담배의 효용을 시골 사람의 솔직한 말투로 설명하였다. 소화가 좀 안 되어서 틀림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밝은 달이 뜨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광경은 언제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군요. 그리고 그는 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제3장 다음 일요일 남작 부인과 전나는 사제에 대한 공경심의 미묘한 감정에 이끌려 미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미사가 끝난 후 목요일 점심에 사제를 초대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제는 어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청년과 다정하게 팔을 끼고 제2실에서 나왔다. 사제는 두 여자를 알아보자 놀라고 기쁜 신용을 하며 소리쳤다. 아 마침 잘됐군요. 남작 부인과 전나양 여러분의 이웃인 드 라마르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작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인들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희만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나 여자들이 꿈꾸는 그런 훌륭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는 햇빛에 그을른 매끈한 이마에 그늘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린듯이 고른 두 개의 굵은 눈썹은 흰자위가 약간 푸른빛을 띄고 있는 것 같은 그의 어두운 눈을 깊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촘촘하고도 긴 속눈썹은 그의 시선에 살롱에서는 그만하고도 아름다운 부인의 마음을 쓸리게 하고 거리에서는 바구니를 끼고 헌금 모자를 쓰고 가는 아가씨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렬적인 설득력을 주고 있었다. 범인하는 듯한 그 눈의 매력은 생각이 깊음을 믿게 해주고 아무리 사소한 말에라도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무성하면서도 용기가 도는 고운 수염은 약간 강하게 보이는 턱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인사말을 나눈 뒤에 헤어졌다. 드라마르시는 이틀 후에 첫 방문을 하였다. 그는 거실 창문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아래에다 시골풍이 나는 벤치를 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찾아왔다. 남작은 짝을 맞추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 또 하나의 벤치를 갖다 놓고 싶어했다. 그러나 조화를 반대하는 어머니는 그러고 싶어하지 않았다. 의견을 묻자 자작은 남작 부인의 의견에 동의를 다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지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며 혼자 산책하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지형들을 발견했노라고 했다. 간간히 그의 시선은 우연인 것처럼 잔나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얼른 딴 데로 돌리는 그 뜻밖의 시선에서 야릇한 감동을 느꼈다. 그의 시선에는 애모하는 듯한 찬미와 눈뜨기 시작한 교감이 나타나 있었다. 작년에 죽은 드라마르시의 아버지는 마침 끼롯도시의 친구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끼롯도시의 딸이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발견되자 인척관계, 만난 날짜, 혈족관계에 대해 끝없는 화제를 낳았다. 남작 부인은 기억력을 발휘해서 복잡한 족보의 미궁 속을 전혀 헌돈하는 일이 없이 돌며 다른 가문의 조상이나 구예들을 밝혀냈다. 자작은 소노와드 바르폴레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장남인 꽁트랑시는 꾸러실가의 딸과 결혼을 했지요. 꾸러빌의 꾸러실 말입니다. 차남은 내 사촌 중의 하나인 로시 오페레양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크리상저가와 친척이 되지요. 그런데 크리상저씨는 내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랍니다. 아마 댁의 손친과도 역시 아실 거예요. 내 부인 크리상저씨는 망명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은 파산하고요. 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내 숙모에게 그의 남편인 에레트리 백작이 세상을 떠자 혼담을 가져왔지요. 그러나 그가 코담배를 즐겼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고 빌저와즈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집은 부른을 만나 오베로 뉴스에 정착하려고 1813년경에 뚜렌너를 떠났지요. 그 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인, 늙은 후작은 말에서 떨어져 죽고 영국인과 결혼한 딸과 밧소리라든가 하는 상인과 결혼한 딸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이 사람이 부자라서 여자를 유혹했다는 소문이더군요. 그래서 늙은 부모들의 이야기에서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생각났다. 이러한 동등한 가문들끼리의 결혼이란 그들의 생각으로는 커다란 공적인 사건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그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서 똑같은 식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서 친근하게 거의 친구처럼, 친척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계급에 속해 있고 같은 가치를 지닌 혈통에 속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말이다. 남작은 원래 비사교적인 성격에다가 자기 사회의 신념이나 편견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가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작에게 그 가문들에 대하여 물었다. 드 라마르시가 대답했다. 아, 이 고장에는 귀족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덕에는 토끼가 별로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어조였다. 그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는 귀족이 세 집안밖에 없었다. 드 꾸뜨리의 후작 그는 노르망디 귀족의 우두머리 격이었다. 드 브리즈빌 자작 부처 그들은 훌륭한 혈통의 사람들이지만 너무 고립되어 있었다. 끝으로 드 푸르빌라 백작 그는 상심하고 있는 아내를 죽도록 못 살게 군다는 소문이 나 있는 도깨비 같은 사람으로서 연못 위에 세운 브리에뜨의 조택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친교를 맺고 있는 몇몇 벼락 부자들은 여기저기 땅들을 사들였다. 자작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잔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의 그리고 다정한 어떤 특별한 인사를 그녀에게 보내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그를 호감이 가는 청년으로 특히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확실히 예의바른 청년이야. 다음 주일에는 그를 만찬에 초대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규칙적으로 찾아왔다. 그는 대개 오후 4시경에 와서는 그녀의 가로수길에서 어머니를 만나 그녀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팔을 내밀어 주는 것이었다. 잔나가 외출하지 않을 때는 그녀는 다른 쪽에서 남작 부인을 부추겠고 그러면 이들 세 사람은 고든 큰 길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쉬지 않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젊은 아가씨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까만 비로도 같은 그의 눈은 푸른 만호와 같다고 하는 잔나의 눈과 자주 부딪혔다. 여러 번 그들은 남작과 함께 이 뽀르로 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해변가에 있을 때 라스틱의 영감이 다가와 파이프를 문 채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바람이라면 남작 날이 내일은 애틀렛다까지 갔다가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잔나는 손뼉을 쳤다. 아 아빠 그러시는 거죠? 남작은 드라마르시 쪽을 돌아다 보았다. 어떠소 자작 우리 그리로 가서 점심을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일이 당장 결정되었다. 새벽부터 잔나는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옷을 입는 것이 더딘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을 밟으며 걷기 시작하였다. 먼저 들판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새들의 노래로 온통 떨고 있는 숲을 지났다. 자작과 라스틱의 영감은 닷줄을 감아 올리는 기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다른 뱃사람이 출발을 거들어 주었다. 남자들이 어깨를 뱃전에 대고 힘껏 밀어붙였다. 간신히 조약돌이 있는 평평한 곳으로 나아갔다. 라스틱은 연골 밑으로 기름칠한 나무 굴림대를 밀어넣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조절하려는 듯이 여영차 하고 느리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끝없이 장단을 맞추었다. 그런데 경사신 곳에 다다르자 보트가 갑자기 움직이며 천이 찢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둥근 조약돌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배는 잔물결이 넘실거리는 거품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그러자 못해 남아있던 두 뱃사람이 배를 물결 위로 밀어냈다. 남바다에서 계속 불어오는 가벼운 미풍이 수면을 스치면서 잔물결을 일게 했다. 돛이 올라가고 약간 부풀어지더니 배는 바다에 흔들리는 듯 마는 듯 조용하게 나아갔다. 우선 해안에서 멀리 나갔다. 소병선 쪽으로 나게 들이온 하늘은 대양과 섞여 있었다. 육지 쪽으로 높게 깎아지른 절벽은 그 발지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햇빛이 가득한 잔디반원 언덕은 군데군데 초승달처럼 패어 있었다. 거기에서 뒤쪽으로는 누르스름한 돛들이 폐깡의 흰 방파제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빛이 들어오게 구멍이 뚫린 둥글고 이상한 모양의 바위 하나가 바다 속에 코를 박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애틀르타의 작은 문이었다. 잔너는 한 손으로 배전을 잡고 흔들리는 물결에 약간 현기증이 나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천지만물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오직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빛과 공간과 물이었다.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어의 손잡이의 돛줄을 잡고 있는 라스틱크 영감은 의자 밑에 숨겨둔 술병을 간간히 꺼내 병체로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는 영원히 꺼시지 않을 듯한 그의 분신 같은 파이프로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 파이프에서는 가는 실 같은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편 그의 입술 한 귀퉁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흑단보다 더 검은 흙으로 만든 담배대의 골통에 불을 다시 붙인다거나 담배를 채워넣는 뱃사공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따금 그는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그것을 입술에서 떼고는 연기가 나오고 있는 입으로 누룩게 한 침을 바다에 멀찍이 내뱉었다. 뱃머리에 앉아있는 남작은 돛을 살피며 한 사람의 임무를 해내고 있었다. 잔나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약간 어쩔 줄 몰라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의 시선을 마주치게 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취나력이 그들에게 알려주듯이 그들은 똑같은 순간에 눈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남자가 못생기지 않고 여자가 아름다운 경우에 그 두 젊은이 사이에서 아주 빨리 일어나는 그런 미묘하고도 막연한 애정이 이미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졌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태양이 자기 밑에 펼쳐있는 너른 바다를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바다는 교태를 부리듯 열 번 안개로 몸을 감싸고 햇살을 가렸다. 그것은 투명하면서도 매우 낮게 들이온 황금빛 안개로서 아무것도 가리지는 못했으나 원경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태양은 그의 불꽃을 내소와 이 빛나는 구름을 녹이려고 하였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내리비치자 열 번 안개는 증발하며 사라졌다. 그리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다는 햇빛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잔나는 모없이 감동해서 중얼거렸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자작이 대답했다. 아, 네, 아름답군요. 이 아침의 청명한 광명이 두 사람의 마음속의 메아리 같은 것을 일깨워 놓은 것이다. 갑자기 애틀었다의 커다란 홍해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절벽의 두 다리와도 비슷하였고 배들이 떠나들 수 있을 만큼 높은 아치 구시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희고 뾰족한 바위의 첨봉이 첫 아치 앞에 서 있었다. 배가 해안에 닿았다. 남작이 제일 먼저 내려가 밧줄을 끌어당겨 배를 바닷가에 붙들어 놓는 동안 자작은 잔나의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녀를 두 발로 안아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모두 이 짧은 포옹에 흥분이 되어 단단한 자갈밭들 나란히 올라갔다. 그들은 갑자기 라스틱의 영감이 남작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제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한 쌍이 곧 생겨날 것 같구면요. 해변가에 있는 작은 여인 속에서의 점심은 즐거웠다. 대양은 목소리와 생각을 마비시켜 그들을 침묵하게 했으나 식탁은 그들을 떠돌석하게 만들었다. 마치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처럼 아주 하찮은 것들이 그들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었다. 라스틱의 영감은 식탁에 앉으며 아직도 연기가 나는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베레모 속에 감추었다. 그래서 모두들 웃었다. 어쩌면 그의 붉은 코에 끌렸을지도 모를 파리 한 마리가 몇 번이나 날아와서 그 위에 앉으려고 했다. 영감이 파리를 잡기에는 너무 느린 손짓으로 그것을 쫓아버리면 파리는 벌써 많은 그의 동료들이 더러운 얼룩을 만들어 놓은 모슬린 커튼으로 가서 앉곤 하였다. 파리는 배사궁의 그 붉은 사자코를 열심히 노리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앉으려고 곧 다시 날아왔기 때문이다. 파리가 날아올 적마다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간지럼이 귀찮아진 영감이 그놈 지독히도 끈덕치군 하고 중얼거리면 잔노와 자작은 눈물이 날 정도로 재미있어 몸을 비틀고 숨이 막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에다 넵킨을 갖다 대곤 하였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잔노는 우리 산책이나 해요 하고 말했다. 자작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남작은 조약돌 위해서 햇볕을 쬐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자네들이나 갔다 오게 한 시간 후에 여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 그들은 귀 고장에 있는 초가집 며칠을 똑바로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커다란 농장과 비슷한 작은 성관을 지나 그들 앞에 길쭉하게 드러나 있는 계곡으로 들어갔다. 바다의 움직임은 그들을 나란하게 만들었고 평소의 균형을 흔들리게 하였으며 소금 끼를 머금은 대기는 그들을 시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점심은 그들을 멍청하게 만들었으며 즐거움은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 들판을 미친 듯이 달리고 싶은 욕망으로 자신들이 약간 머리가 돈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잔나는 새롭고도 빠른 감각에 완전히 감동되어 자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그들 위에 내리쬐고 있었다. 길 양쪽에는 잘 익은 농작물들이 더위에 고개를 숙이고 쭉 늘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도난하는 풀삭처럼 수많은 메뚜기들이 밀밭에서 보리밭에서 해안의 갈대 속에서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가늘고 귀를 쬐는 듯 하였다. 그 밖에는 어떤 다른 소리도 찌는 듯한 하늘 아래에서 들려오지 않았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벌그 계단 숯불 가까이에 있는 금속처럼 노란색을 띄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멀리 작은 숲이 보여 그들은 그리로 갔다. 두 비탈 사이로 양쪽이 험한 좁다란 산책길이 햇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나무들 밑으로 나아있었다. 그것으로 들어서자 곰팡내 나는 일종의 냉기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 습기는 살갗에 소름을 돋게 하고 폐에까지 스며들었다. 햇빛과 공기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끼가 땅을 덮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자, 저기에 좀 앉을 수 있을 것 같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두 그루의 고목이 죽어 있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벌어진 틈소리로 해서 빛이 소나기처럼 거기로 쏟아서 들어와 땅을 덮여 잔디와 민들레와 직들의 싹을 트게 하고 아지랑이처럼 가날픈 작고 흰 꽃들과 화천과도 비슷한 디기탈리스의 꽃을 피게 하였다. 나비들, 벌들, 통통한 말벌들, 파리의 해골과도 같은 엄청나게 큰 모기들, 날아다니는 수많은 곤충들, 반점이 있는 장밋빛 무당벌레들, 초록빛이 반사되는 송장벌레들, 뿔이 달린 그 무스름한 다른 벌레들이, 묵직한 잎사귀들의 쏜특한 그늘 속에 움푹 핀 빛으로 가득하고 따뜻한 이 우물 속에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는 그늘 속에 바른 햇빛에 드러낸 채 앉았다. 그들은 한 줄기의 빛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 우글거리는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나는 감동이 되어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얼마나 좋아요? 시골은 참 좋지요. 저는 가끔 꽃 속에 숨고 싶어 벌이나 나비가 되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속내 이야기를 틀어놓을 때의 그는 나직하고도 친밀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미 사교계의 실증이 났으며 자기의 경박한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일이며 거기에서는 진실한 것도 성실한 것도 전혀 만날 수 없노라고 했다. 사교계 잔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원의 비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머슈니 마드모아젤리니 하는 격식을 차려 서로를 불렀다. 또한 그들의 시선에는 미소가 어리고 얽혀들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호의가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것에 대한 관심과 보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싶은 애정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남작은 걸어서 절벽 꼭대기에 걸려있는 동굴인 샹버르 오 드모아젤까지 간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 속에서 남작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작은 해안에서 긴 산책을 한 뒤에 저녁 5시가 되었어야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바람을 뒤로 받으며 부드럽게 나아갔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다. 미풍이 느리고도 훈훈한 숨길로 불어와 돛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는 다시 놓아버려 쭉 늘어지게 해서 돛대에 달라붙게 했다. 불투명한 물결은 마치 죽은 듯이 보였다. 타는 듯한 더위로 지쳐버린 태양은 자기의 둥근 궤도를 따라 아주 부드럽게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다의 무감각함이 다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잔나가 입을 떼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작이 대답했다. 네,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은 쓸쓸하지요. 자기의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공상에 잠겨 있을 때는 참 기분이 좋거든요. 자작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둘이서 공상할 수도 있지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는 좀 더 먼 곳을 보내는 듯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리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에도요. 아, 그래요. 그리스에. 그리고 코르시카. 그곳은 퍽 야성적이고 아름다울 거예요. 자작은 목자들의 오두막과 호수들 때문에 스비스가 더 좋다고 했다. 잔너가 말했다. 전 그렇지 않아요. 코르시카처럼 아주 새로운 지방이나 그리스같이 유적이 있고 유적들이 많은 나라가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발자취를 발견해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현장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자작은 잔너처럼 흥분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영국에 무없이 호감이 갑니다. 그곳은 매우 배울 것이 많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그들은 세계를 편력했다. 극지에서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상상 속의 풍경에 황홀해하며 중국인이나 라보니아 사람 같은 어떤 민족을 믿기지 않는 풍속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온화한 기후에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며 풍요로운 전원과 녹색 산림 고요히 흐르는 큰 강물과 아테네어의 대세기 이래로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에 대한 숭배가 있는 프랑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더욱 낮게 걸려있는 태양은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넓고 빛나는 자국이 눈부신 한 줄기의 궤도가 태양의 경계에서부터 배의 항적에 이르기까지 수면 위를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바람의 숨결이 가라앉았다. 잔물결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돛은 붉게 물이 들었다. 무한한 평온이 우주를 마비시키고 이 우주 원소가 만나는 주위에 침묵을 형성하는 것 같았다. 한편 하늘 아래서 빛나는 유동체인 자기의 복부를 활처럼 구부린 바다는 음용한 약혼자처럼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불의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양은 그들의 포옹에 대한 욕망으로 붉게 물들듯이 일몰을 서두르고 있었다. 태양이 바다와 합쳤다. 그리고 조금씩 바다는 태양을 삼켜버렸다. 그때 수평선으로부터 서늘한 기운이 밀려왔다. 마치 삼켜진 태양이 세상에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숨을 내쉬려는 듯이 한 줄기 오한이 흔들리는 바다의 가슴에 주름살을 치게 했다. 황혼은 짧았다. 별이 총총한 밤이 펼쳐졌다. 라스틱 그 영감은 노을을 잡았다. 그러자 바다가 인광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잔노와 사작은 나란히 앉아 배가 뒤에 남기는 움직이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의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감미로운 편안 속에서 저녁 공기를 마시며 막연히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었다. 잔노가 한 손을 걸상에 갖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기라도 한 것처럼 옆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살갗에 닿았다. 그녀는 이 가벼운 접촉에 놀라고 행복하고 당황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저녁 때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자기가 이상스럽게 들떠서 무엇을 봐도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감동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좌중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 조그만 꿀벌이 심장처럼 친구의 심장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생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고 생생하고도 규칙적인 그 똑딱거리는 소리도 자기의 기뻄과 슬픔을 동반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날개에 입맞추기 위해 금도금을 한 날벌레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무엇이든가 입맞춤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 밑바닥에 예전의 낡은 인형 하나를 숨겨두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그것을 찾아서 무척 좋아하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쁨으로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슴에 껴안고 짙게 화장을 한 인형의 뺨과 곱슬곱슬한 삼실머리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인형을 여전히 두 팔에 껴안은 채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정말로 수많은 비밀의 음성으로 약속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선량하신 하느님이 자기의 길에 이렇게 던져주신 바로 그 남편일까? 그분은 자기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며 자기의 생애를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일까? 자기들은 서로 합친 애정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떨어질 수 없이 얽히들면서 사랑을 낳게 될 그런 숙명적으로 선택된 두 사람일까? 그녀는 아직도 자기 마음의 혼란스러운 충동과 미칠 듯한 황홀감, 자신이 열정이라고 믿는 이 심오한 격동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이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온통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을 가끔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랑하고 싶다는 유혹적인 욕망이 더욱더 그녀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데이지 꽃이나 구름 또는 동전을 공중에 던져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아름답게 꾸미도록 해라. 그녀가 물었다. 왜요 아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다. 다음날 환한 단장으로 아주 생기있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의 테이블이 봉봉과자 상자로 덮이고 의자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마차 한 대가 뜰 안으로 들어왔다. 마차 위에는 이렇게 쉬어 있었다. 패깡의 과사 제조인 르라 결혼 피로연 리드빈느가 부엌에서 부리는 하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포장마차 뒤의 열리는 뚜껑문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평평한 큰 광주리를 수없이 꺼내고 있었다. 드라마르 자작이 나타났다. 그의 긴 바지는 팽팽했고 그의 발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여운 칠피 장화 밑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허리에 꼬고 끼는 그의 긴 프록코트는 가슴에 초승달 모양으로 도려낸 자리로 셔츠 앞의 장식 레이스를 드러내고 있었다. 몇 번씩 감은 날씬한 넥타이는 무게 있는 품위를 나타내는 그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높이 쳐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지정은 그 얼굴에 저명한 인사 같은 그 무엇을 갑자기 부여하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이었다. 잔눈은 어리둥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더할 나위 없는 귀족 대영주라고 생각했다. 자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래 대모님 준비는 되셨나요? 잔눈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지요? 곧 알게 될 거다. 남작이 말했다. 수레를 단 마차가 다가왔다. 아델라이드 부인이 화려한 몸차림으로 로잘리의 팔에 의지하여 자기 방에서 내려왔다. 로잘리는 드라마르시의 우아한 차림에 넋을 잃은 듯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속삭였다. 어떻소 자작? 우리 한여가 당신이 마음에 드는가 보. 자작은 귀까지 빨개지며 못 들은 척했다. 그러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집어들어 잔눈에게 바쳤다. 잔눈은 더욱더 놀라서 그것을 받았다. 내 사람은 모두 마차에 올랐다. 부엌 한여 루이디 빛나가 남작 부인의 원기를 도둬어주기 위해 찬 수프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정말이지 마님.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군요. 입보로 들어서자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구김살이 보이는 헌옷을 깨끗이 차려입은 뱃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남작의 손을 잡으며 행렬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자작은 잔눈에게 한팔을 내주고 그녀와 함께 맨 앞에서 걸어갔다. 교회 앞에 이르러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커다란 은빛 십자가가 보였는데 성가대의 소년 하나가 그것을 똑바로 받쳐들고 있었으며 그 뒤를 붉고 흰옷을 입은 다른 아이가 성수체를 담그는 성수단지를 들고 따랐다. 이어서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지나갔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은 다리를 절었고 또 한 사람은 뱀 모양의 관악기를 든 악사 그 다음에는 불룩 나온 배위로 접혀있는 황금빛 영대를 받던 사재가 지나갔다. 그는 미소와 고개짓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눈을 반쯤 감고 기도문을 외느라고 입술을 달싹이며 코까지 내려오게 삼각모자를 눌러쓴 채 베기를 입은 그의 망녀들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해변가에는 화환으로 장식한 세 배 주위에 한때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의 돗대와 돛과 밧줄은 긴 리본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은 미풍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잔너라는 배의 이름이 황금빛 글자로 씌어있는 것이 보였다. 남작의 돈으로 지은 이 배의 선장인 라스틱의 영감이 행렬 앞으로 나아갔다.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어깨에서부터 굵은 주름이 지는 풍성한 검은 수도복을 입고 두근을 쓴 일렬의 신자들이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자 원을 그리며 꿇어 앉았다. 사제는 성가대의 두 소년 사이에 끼어 배의 한쪽 끝으로 갔다. 한편 배의 다른쪽 끝에서는 때가 묻은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소염이 톱수룩한 턱으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성가책에 눈길을 주고 청명한 아침에 입을 크게 벌려 음정이 틀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숨을 돌릴 때마다 악사는 혼자서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계속해 댔다. 그리고 바람이 가득 돌아간 그의 불룩한 뺨 속에 악사의 자악은 회색 눈이 묻혀지곤 했다. 이마의 피부까지도 또 목의 피부까지도 살에서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만큼 그는 입김을 내불며 자신을 부풀리고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는 투명한 바다는 명상에 잠겨 자기의 작은 뼈의 명명식에 참석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거의 파도는 일지 않았으며 손가락만한 높이의 작은 물결이 자갈에 가볍게 부딪히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날개를 활짝 펀 커다란 흰 갈매기들이 푸른 하늘에 곡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갔다가는 마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군중들 위로 선회를 하면서 돌아왔다. 5분간 아멘을 외친 뒤에 선가는 멈추었다. 끈끈한 목소리로 사제는 몇 마디 라틴어를 웅얼거렸으나 울려퍼지는 끝말밖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판을 따라 손에 손을 잡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대부와 대모 앞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미남다운 어졷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아가씨는 갑작스러운 감동으로 숨이 막히고 기절할 것 같아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떨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그녀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던 꿈이 갑자기 일종의 환각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혼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사제는 여기에서 축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남자들은 기도를 엎드리고 있는데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닐까 그녀의 손가락에 신경질적인 동요가 이뤘을까 그녀의 마음의 집념이 혈맥을 따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까지 전해졌을까 그는 그것을 알았을까 짐작했을까 그녀처럼 그도 사랑의 도치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까 아니면 그는 단지 경험으로 어떤 여자도 자기에게는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자기 손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음에는 좀 더 세게 더욱 세게 어스러서라 하고 즐거워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안생하나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그는 말했다 그렇다 확실히 아주 똑똑하게 그는 말했다 아 잔노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약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어쩌면 네 라고 말하는 듯이 아주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아직도 성수를 뿌리고 있던 사제가 그들의 손가락에도 몇 방울 뿌려주었다 의식이 끝났다 여자들이 일어섰다 돌아갈 때는 흩어져서 갔다 성가대 소년의 손에 돌려있는 십자가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십자가는 좌우로 흔들리며 또는 앞으로 숙여서 코 있는 데까지 떨어질 듯하며 빨리 달려갔다 사제는 이제 기도는 하지 않고 그 뒤를 달리듯이 쫓아갔다 성가대원들과 악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뱃사람들도 때를 지어 서둘러 갔다 요리 냄새와 같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또 같은 생각이 걸음을 재촉하고 입에 침이 괴개하고 뱃속까지 내려가 창자가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다 맛있는 점심이 레 뱃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식탁이 떨어있는 사과나무 밑에 차려져 있었다 예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뱃사람들과 농부들이었다 남작부인은 중앙에 앉았는데 좌우에는 입보로의 사제와 레 뱃뻘의 사제가 자리했다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 곁에는 촌장과 그의 부인이 앉았다 그 부인은 벌써 노경에 접어든 몸매가 마른 시골 여자였는데 여기저기에 짤막한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갸름한 얼굴에 꼬깨는 커다란 노르망디식 헌금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언제나 놀란 듯이 둥그렇게 뜬 눈에 흰 도가 머리를 한 암탉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코로 접시를 쪼듯 재빠른 동작으로 얼른 얼른 음식을 먹어댔다 짠나는 대부 곁에서 행복한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기뻄으로 머리가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래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지요 그가 말했다 진리앙 입니다 모르셨던가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게 될 것인가 식사가 끝나자 앞들은 뱃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성관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작부인은 남작에게 기대어 두 사제어의 전속을 받으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잔나 잔나와 진리앙은 작은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 우거진 작은 길로 들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가 대답해 주세요 제발 하고 더듬그리면서 말했을 때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그를 향해 눈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 대답을 읽었다 제 사장 남작이 어느 날 아침 잔나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 앉으면서 말했다 드라말로 자작이 우리에게 너에 대한 청혼을 해왔구나 그녀는 이불 속에 얼굴을 감추고 싶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대답은 나중으로 미루어 미루어 두었다 그녀는 감동으로 숨이 막혀 시근거렸다 잠시 후 남작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어머니와 나는 이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부자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는 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그는 부모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우리 딸이 나머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청년은 우리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도 들런지 넌 어떠니 그녀는 머리 끝까지 붉어지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도 좋아요 아빠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눈속을 들여다보며 여전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러리라는 것을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녀는 저녁때까지 얼떨떨하게 지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이 물건을 집는다는 것이 다른 물건을 집어들고 다리는 걷지도 않았는데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6시경에 그녀가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을 때 자삭이 나타났다 잔너의 가슴은 미칠듯이 뛰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별다른 감동도 나타내지 않고 다가왔다 아주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남작부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춘 뒤 이번에는 젊은 처녀의 떨리는 손을 들어올려 자기의 입술에 갖다대고 정답고도 감사에 찬 긴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빛나는 약혼 시절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실의 구석이라든지 황량한 광야 앞에 있는 작은 숲속의 비탈진 곳에 앉아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그들은 어머니와 가로수길을 산책하기도 했다 그는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남작부인의 그 먼지나는 발자취를 내려다보며 그 길을 거닐었다 일단 일이 결정되자 사람들은 결말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결혼식은 6주일 후인 8월 15일에 거행하기로 했고 신혼부부는 그 즉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합의를 보았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질문을 받은 전나는 이태리아의 도시보다 더욱 단둘이 서있게 될 것 같은 코르시카로 결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결합을 위해 정해진 순간을 그다지 몹시 애태우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손가락을 꼭 쥔다든지 서로의 영혼이 섞여 들 것 같이 그렇게도 긴 정열적인 시선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커다란 포옹에서 오는 어려운 포탄 욕망에 막연히 괴로워하며 그들은 이러한 무의미한 애모의 미묘한 매력을 맛보면서 달콤한 애정 속에 사로잡혀 떠돌고 있었다 결혼식에는 남작부인의 동생인 리종 이모 이외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모는 베르사이요의 어느 수도원에서 재원자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작부인은 동생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 했으나 노처녀인 자기는 모든 사람을 거북하게 만들고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생활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숙사 중의 하나에 엉둠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따금 찾아와서 한두달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말수가 적고 체구가 작은 이모는 언제나 나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서 겨우 식사 때만 나타났다가 항상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녀의 방으로 곧 올라가곤 하였다 그녀는 이제 겨우 마흔두 살밖에 안되었는데도 노티가 나는 선량한 모습에 부드러우면서도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별 이유 없이 가족 속에 끼어든 적이 없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녀는 귀엽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구석진 곳에서 얌전하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 후부터 그녀는 언제나 무시당한 채 지냈다 처녀 때에도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그림자이거나 혹은 낯익은 물건 즉 매일 보아서 낯이 있기는 하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살아있는 가구와도 같았다 그녀의 언니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습관으로 그녀를 모자라는 존재 아주 무의미한 존재로 여겼다 사람들은 일종의 경멸적인 호의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그녀를 허물없이 대했다 그녀는 리자라고 불렸는데 이 말숙하고도 젊은 이름을 거북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어쩌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리자라는 이름을 리종이라고 불렀다 잔너가 태어난 후로는 리종 이모가 되었다 그녀는 겸손한 친척으로 깔끔하고 지독히 수줍음을 탔는데 심지어 그녀를 사랑하는 언니나 형부에게까지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한 애정 무얼식적인 연민 타고난 호의와도 같은 어떤 막연한 애정이었다 가끔 남작부인이 아득한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날짜를 꼬집어서 말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리종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을 저질렀던 때였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짓은 안개에 쌓인 채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저녁 리조는 그때 스물두 살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물속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생활에서나 태도에서 이 미치광이 같은 짓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반쯤 죽은 그녀를 건져냈다 부모님들은 붕괴한 나머지 팔을 치켜들고 이 행동의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아내는 대신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지른 짓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만족해 하였다 그들은 마치 조금 전에 수레바퀴 자국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도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꼬꼬라는 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 이후로 리전은 곧 리종이 되었으며 아주 심한 정신박약자로 여겨졌다 그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부드러운 멸신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천천히 스며들었다 어린 잔누 조차도 어린애의 타고난 눈치로 그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잘 때 키스하러 가지도 않았고 이모의 방에 절대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다 하녀 로잘리는 그 방에서 필요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만이 그 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리종 이모가 점심을 둘러 식당에 들었으면 이 꼬마는 습관적으로 이모 곁으로 가서 그녀에게 이마를 내미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녀를 부르러 하녀를 보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에 없으면 결코 그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아니 오늘 아침에 리종을 보지 못했군 하고 걱정하거나 물어볼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조차도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것으로 머물러 있어 그녀가 죽는다 해도 집안에 구멍도 빈텀도 나지 않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생존 속에도 습관 속에도 자기 가까이 살고 있는 이들의 사랑 속에도 들어갈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리종 이모라고 말을 할 때에도 이 두 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어떠한 애성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커피포트나 설탕 단지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녀는 항상 소용하면서도 재빠른 종종걸음으로 걸어다녔다 그녀는 절대로 소리를 내는 적이 없었고 그 어느 것에도 부딪히는 법이 없었다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특성을 물건에까지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소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될 만큼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가볍게 그리고 섬세하게 다루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관념에 깜짝 놀라 7월 중순경에 도착했다 그녀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으나 그것들은 그녀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서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로 있었다 그녀가 온 다음날부터 사람들은 벌써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동이 술렁이었으며 그녀의 눈길은 조금 더 약혼자들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녀는 이상한 정력으로 열광적인 활동력으로 아무도 아무도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 그녀의 방에서 일개 친모처럼 일을 하며 혼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상자리를 감친 손수근이라든지 글자를 수놓은 넵핑 같은 것을 남작 부인에게 내보일 적마다 이렇게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델라이드 그러면 어머니는 무관심하게 그것들을 살펴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리종 어느 날 저녁 그 달 말경에 무더운 하루가 지나고 맑고 미지근한 밤에 달이 떠올랐다 그것은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시도를 불러일으키려는 듯이 마음을 흔들고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밤이었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조용한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남작 부인과 남편은 램프의 가시 테이블 위에 그리는 둥근 빗속에서 무료하게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리종 이모는 그들 사이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두 젊은이는 열어놓은 창턱에 팔을 괴고 달빛이 가득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보리스와 플라타느스는 그 그림자를 넓은 잔디밭 위로 던지고 있었는데 그 잔디밭은 창백하게 빛나며 새까만 작은 숲이 있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저기 성관압 풀밭을 한 바퀴 돌고 오겠어요 남작은 놀이에서 눈길을 대지 않고 갔다 오려무나 얘들아 하고 말하고는 다시 게임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하얗게 빛나는 넓은 잔디밭으로 해서 안쪽의 작은 숲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남작 부인은 피곤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싶어했다 저 연인들을 불러야 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남작은 흙깃 빛으로 가득한 너른 정원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내버려 두구려 하고 그가 말했다 밖이 저렇게도 좋지 않소 리종이 저애들을 기다릴 거요 안 그래요 리종 노처녀는 불안스러운 눈길을 들어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버지는 남작 부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 자신도 낮의 무더위에 지쳐있었다 나도 자러가야겠소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리종 이모가 일어나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하기 시작한 일감 즉 털실과 긴 뜨개 바늘을 넣고 창문으로 가서 팔꿈치를 괴고 이 매혹적인 밤을 내다보았다 두 약혼자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작은 숲에서 층계까지 층계에서 숲까지 끊임없이 오고 갔다 그들은 손을 꼭 쥐고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대지에서 내뿜는 눈에 보이는 시에 완전히 섞여 들어간 것 같았다 잔나는 얼핏 창틀에서 램프의 불빛에 비치는 노천의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어머나 리종 이모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자석이 머리를 들고 생각없이 말하는 그런 무관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리종 이모가 우리를 보고 있군요 그들은 다시 몽상에 잠겨 천천히 걸으며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슬이 풀밭 위에 내려 그들은 한기로 몸을 떨었다 이젠 돌아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다 그들이 거실로 들었었을 때는 리종 이모는 다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일감에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매우 피곤한 듯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짠노가 다가갔다 이모 이젠 가서 주무세요 노초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 눈은 마치 울기라도 한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연인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처녀의 날씬한 구두가 이슬에 온통 젖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염려가 되어 부드럽게 물었다 소중한 당신의 작은 발이 실리지 않으세요 그러자 갑자기 이모의 손가락이 일감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하게 떨렸다 털실 뭉치가 멀리 마루 바닥 위로 굴러갔다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녀는 격련을 일으킬 듯한 큰 오열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두 약혼자는 깜짝 놀라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잔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의 팔을 벌리며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그듬 물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리송이모 그러자 그 가엾은 여자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슬픔으로 몸을 떨며 더듬그리며 대답했다 저 사람이 내게 물었을 때 실리지 않느냐고 내 소중한 작은 발이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단다 나에게 한 번도 한 번도 잔누는 놀랍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으나 리종에게 정다운 말을 건네는 연인을 생각하자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짜작도 자기의 웃음을 감추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이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털시는 바닥에 편물한 의자 위에 그냥 둔 채로 등불도 없이 어두운 층계로 달아나 자기 방을 대강 어림치고 찾아갔다 자기들 자기들 만남은 두 젊은이는 즐겁고 감동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잔누가 중얼거렸다 가엾은 이모 줄리양이 대답했다 오늘 밤 좀 이상해지신 모양이에요 그들은 헤어질 마음이 나지 않아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리종 이모가 막 자리를 뜬 그 빈 의자 앞에서 그들의 첫 키스를 나누었다 다음날 그들은 노천의 눈물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을 2주일 앞둔 잔누는 마치 부드러운 감정에 지친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조용하게 지냈다 그녀는 결정적인 날의 오전에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살과 피와 뼈가 살갗 속에서 녹아 섞여버린 듯이 온몸에 커다란 공허함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만지자 자기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의 합창 속에서 겨우 자신을 되찾았다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결혼하였다 새벽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나 움직임 사건의 연속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꿈 정말 하나의 꿈 처럼 여겨졌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몸짓들마저도 어떤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시간까지도 평시의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침착하지 못하고 특히 놀라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전날 전날만 해도 자신의 존재 속에 변화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자기 생에 있어서 한결같이 진여운 희망이 보다 더 가까이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처녀로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쁨과 꿈꿔왔던 행복과 더불어 미래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이 울타리를 넘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앞에 하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의식이 끝났다 모두 거의 텅빈 제의실로 건너갔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나왔다 그들이 교회문에 나타나자 굉장한 포금이 신부를 펄쩍 뛰게 했고 남작부인이 큰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농부들이 쏜 축포였다 레 빽볼로 갈 때까지 그 포금은 그치지 않았다 간단한 식사가 가족들과 성주들의 사제 입볼의 사제 촌장 그리고 인근의 대농 가운데서 뽑힌 증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기다리기 위해 사람들은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남작 남작부인 리종이모 촌장과 삐꼬 신부는 어머니의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건너편의 가로수길은 다른 신부가 큰 걸음걸이로 그르며 기도서를 읽고 있었다 성관의 다른 쪽에서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능금술을 마시고 있는 농부들의 즐겁고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드리오 슬립은 온 고을 사람들이 뜰을 가득 메웠다 소년 소녀들이 술려잡기를 하고 있었다 잔노와 줄리앙은 작은 숲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8월 중순인데도 날씨는 약간 서늘했다 북풍이 불어왔다 그리고 커다란 태양은 새파란 하늘에서 사정없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두 젊은이는 그늘을 찾기 위해 오른쪽으로 돌아 들판다 눈을 가로질렀다 입볼으로 내려가는 구불구불하고 숲이 많은 골짜기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덤불 속에 이러자 이제는 바람 한 점 스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 길을 지나 낙엽 속에 파묻힌 좁은 오솔길로 들었었다 그때 그녀는 자기의 허리로 천천히 미끄러져 감겨오는 팔의 감속을 느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끊어질 듯이 헐떡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낙엽게 쳐져있는 나뭇가지가 그들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들은 그 밑을 지나가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나뭇잎 하나를 땄다 두 마리의 무당블레가 연약한 빨간 소가비처럼 그 위에 몸을 바삭 붙이고 있었다 그러자 순진한 그녀는 약간 안심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어머 부부로군요 줄리양은 그녀의 귀에 가볍게 입을 대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돌에서 머무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사랑의 심한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의 아내라니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곤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와 민머리가 곱슬거리는 목들 위에 재빠르게 짧은 키스를 해대기 시작하였다 그럴 때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남자의 키스에 놀라 그녀는 이 애무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이 애무는 그녀를 황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느닷없이 숲 기슬계에 와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멀리 온 것에 당황해 걸음을 멈추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돌아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감았던 팔을 빼었다 두 사람이 몸을 돌리자 그들은 마주 보게 되었다 아주 가까워서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두 영혼이 서로 섞여 들 것 같은 그런 움직이지 않은 날카로우면서도 꽤 뚫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서로의 눈 뒤에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이 미지 속에서 서로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고 집요한 질문 속에서 서로의 심중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그들이 함께 시작하는 이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서로 결혼이라는 이 최소할 수 없는 긴 대담에서 기쁨 행복 또는 환멸을 간직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갑자기 줄리앙은 아내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그녀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격렬한 키스를 그녀의 입술 가득히 퍼부었다 그 키스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혈맷과 골수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였다 알 수 없는 어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두 팔로 줄리앙을 정신없이 때밀어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다 가요 돌아가요 하고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자기 손에다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남은 오후 시간은 길게 여겨졌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 식탁에 앉았다 저녁은 노르망디 식과는 반대로 간단하고 아주 짧았다 거북스러움 같은 것이 회식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제와 촌장 그리고 초대받은 네 명의 소작인들만이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그런 떠들썩한 즐거움을 약간 나타내 보였을 뿐이었다 웃음소리가 활기를 이런듯 싶었으나 촌장의 말 한마디가 그 웃음을 되살려 놓았다 대략 아홉시쯤 되었다 곧 커피를 마실 것이다 밖에서는 앞둘의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전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축제의 광경이 전부 보였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타다 남은 양초들이 나뭇잎의 녹청색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촌사람들이 무대같이 생긴 부엌의 큰 식탁 위에 높이 자리한 두 개의 바이올린과 한 개의 클라리넷의 가날픈 반주에 맞추어 원시적인 무도곡을 큰 소리로 부르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고 있었다 농부들의 소란스러운 노래가 가끔 악기 소리를 완전히 뒤덮어 버리곤 하였다 미친 듯이 날뛰는 소리에 찍힌 가날픈 음악은 어떤 흩어지는 음표의 작은 파편처럼 하늘에서 가리가리 찍겨나가는 것 같았다 타오르는 횃불에 둘러싸인 두 개의 커다란 통은 군중들에게 마실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여 두 사람이 나무통 안에서 컵과 사발을 쉴 새 없이 헹궈내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물기가 흐르는 그것들을 빨간 포도주 줄기나 말간 능금주의 노릇스럼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꼭지 밑에다 들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 춤을 추다 목이 마른 사람들과 조용한 노인들 땀을 흘리는 소녀들이 몰려와 자기 차례가 오면 팔을 내밀어 그 중의 한 그릇을 잡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머리를 젖히고 목구멍 속으로 콸콸 들이붙는 것이었다 식탁 위에는 빵과 버터와 치즈와 소시지가 있었다 제각기 이따그 모아서 한 입씩 먹었다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건전하고도 격렬한 축제는 홀에 있는 침울한 회식자들에게도 함께 춤을 추고 싶고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과 낱양파를 먹으며 그 큰 술통의 불룩한 곳에서 술을 받아 마시고 싶은 욕망을 잃게 했다 나이프로 박자를 맞추고 있던 천장이 소리쳤다 저런 잘들 노는군 카나시오이 피로연 가꾼 그래 참는 듯한 웃음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러나 삐꼬신부는 세속적인 권유와는 천부적인 적이라서 이렇게 즉각 응수했다 카나 라고 말씀하려고 하셨겠지요 상대방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사제님 내가 맞습니다 내가 가나슈라고 했으면 가나슈예요 모두들 일어나서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사람은 즐거운 연애를 위해서 서민들과 섞이러 나가기도 했다 이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리를 떴다 남작과 남작 부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아들라이드 부인은 평소보다 더 숨가빠하며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듯이 보였다 마침내 그녀가 거의 높은 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여보 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부인 곁을 떠나 잔나에게로 다가왔다 얘야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겠니 아주 감동이 된 그녀가 대답했다 좋으실대로 하세요 아빠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문 밖에 일하자 바다쪽에서 건조한 미풍이 불어와 그들을 감쌌다 그러한 여름의 서늘한 바람은 벌써 가을을 느끼게 하였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빨리 지나가며 별들을 가렸다가 이내에 다시 드러내었다 남작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딸의 팔을 자기 몸에 가까이 댔다 그들은 얼마 동안 걸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결심을 하였다 귀여운 내 딸아 난 내 어머니가 해야 할 어려운 역할을 하려고 한단다 내 어머니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나는 내가 실제적인 일 중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자식들에게는 특히 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있단다 딸들은 마음이 순결한 채로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딸의 행복을 보살피게 될 남자의 팔에 그 애들을 내맡기는 그 시간까지 완전 무결하게 순결해야 한단다 인생의 감미로운 비밀 위에 걸쳐있는 그 베일을 걷어 올리는 것은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이란다 그러나 딸들은 지금까지 어떤 의혹도 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 뒤에 숨어있는 약간 동물적인 현실 앞에서 저항을 하게 된단다 영혼의 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도 상처를 입은 딸들은 법칙이 인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인 권리로서 그에게 허용하는 것을 남편에게 거부하기도 하지 얘야 나는 그 이상은 더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완전히 내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정확하게 그녀는 무엇을 알았을까 그녀는 무엇을 짐작했을까 그녀는 어떤 예감처럼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우울에 짓눌려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뜻밖의 일이 거실문에서 그들을 멈추게 했다 아델라이드 부인이 줄리앙의 가슴에 얼굴을 묶어 흐늦게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대장간의 풀무처럼 밀어내고 있는 요란스러운 눈물은 코와 입과 눈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당황하고 어색하게 자기의 애지중지하게 귀여워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딸을 그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자기 팔에 쓰러져 있는 뚱뚱한 부인을 바치고 있었다 남작이 달려갔다 아 이러지 말아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는 아내를 잡아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얼굴을 닦고 있었다 남작은 잔네에게로 몸을 돌렸다 자 얘야 빨리 내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가서 자그라 자기 역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녀는 양친에게 재빨리 키스를 하고 도망치듯 나갔다 리종이모는 벌써 자기 방으로 물러가 있었다 남작과 부인만이 줄리안과 함께 남아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아주 거북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야외복을 입은 두 남자는 초점이란 시선으로 서 있었고 아들라이드 부인은 의자에 쓰러져 아직도 목구멍 속으로 오열을 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난처함이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남작은 두 젊은이가 며칠 후에 떠나게 될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잔누는 자기 방에서 샘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로잘리아의 손을 빌어 옷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헛손질을 하는 바람에 그녀는 이제 끈도 빈도 찾지를 못했다. 그녀는 확실히 자기의 주인보다 더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잔누는 한여의 눈물 같은 것은 거의 생각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녀가 극진히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와 어느 다른 땅으로 떠나는 것 같이 여겨졌다.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다.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자 갑자기 잘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의 아내인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왜 발밑에 뚫려있는 구멍 속으로 빠지듯 이렇게 빨리 결혼 속으로 빠져버린 것일까? 밤 단장을 마치자 그녀는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약간 선뜩한 시트가 살갗에 소름을 돋게 하고 두 시간 전부터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차디찬 느낌, 고독, 슬픔의 감정을 더해 주었다. 로잘리는 여전히 흐느껴 울며 도망치듯이 그 방을 나갔다. 찬너는 기다렸다. 그녀는 불안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무언지 자기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것, 아버지가 애매한 말로 알려준 것, 사랑의 가장 큰 비밀인 그 신비로운 게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방문을 가볍게 세 번 두드렸다. 그녀는 몹시 떨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열쇠 따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마치 도둑이 자기 방에 들어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를 이불 속으로 숨겼다. 장화 소리가 부드럽게 마루를 울렸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자기 침대에 손을 댔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펄쩍 뛰며 작은 소리를 질렀다. 얼굴을 내미니 자기 앞에 줄리앙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당신이 나를 겁주다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장을 하고 있었으며 미남다운 어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토록 단정한 이 남자 앞에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온 생애의 본질적인 행복이 달려있는 이 신중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은 감히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는 이 싸움에 어떤 위험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꿈속에서 자란 처녀의 영혼이 지니는 한없는 섬세함과 미묘한 수치심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치밀한 자세와 애정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그리고 마치 재단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숨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사랑해 주시겠소? 그녀는 갑자기 안심이 되어 레이스로 뒤덮인 머리를 베개에서 쳐들며 미소를 지었다. 전 당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걸요? 그는 아내의 가느다랗고 작은 손가락을 자기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입을 가리는 바람에 달라진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소? 그녀는 다시 당황해하며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목에 축축한 키스를 퍼부어댔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숨으려고 하는 그녀의 얼굴로 다가갔다. 갑자기 침대 위에서 한 팔을 뻗쳐 그는 시터 너머로 아내를 껴안고 다른 팔은 베개 밑으로 집어넣어 머리를 쳐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만히 아주 가만히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곁에 나를 위해 아주 작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소? 그녀는 두려웠다.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거렸다. 아, 아직은 안 돼요. 부탁이에요. 그는 실망한 것 같았고 조금 기분이 상한 것도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애원하는 그러나 조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될 터인데 왜 미루는 거요? 그녀는 그 말을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공손하게 참하며 그녀는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저는 당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황급히 화장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옷 벗는 소리, 주머니 속에서 나는 동전 소리, 한짝씩 벗어던지는 장화 소리 같은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팬츠와 양말만 신고 그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벽난로 위에다 시계를 놓으러 갔다. 그러고 나서는 뛰다시피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다시 얼마동안 움직거렸다. 잔나는 눈을 감고 얼른 돌아 누웠다. 그러자 그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기 다리 곁에 자고 털투성의 다른 다리 하나가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바닥에라도 뛰어내려 설듯이 펄쩍 뛰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소리를 지를 것만 같아 침대에 깊숙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얼른 그녀를 껴안고 그녀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과 나이트캡의 물결치는 레이스와 수놓은 속옷의 깃에 탐욕스럽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자기의 팔꿈치로 가리고 있는 저 가슴을 더듬는 힘찬 손길을 느끼며 무서운 불안에 몸이 뻣뻣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난폭한 접촉에 깜짝 놀라 숨을 헐떡거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집 밖으로 달려나가 어디든지 이 남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들어안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등에서 그의 체온을 엮였다. 그래서 그녀의 공포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키스하려면 돌아 누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귀여운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는 기분 나쁜 투로 대답했다. 천만에 여보 자 나를 놀리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불만스러워하는 어조에 매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갑자기 그를 향해 돌아 누웠다. 그는 그녀를 갈망하는 듯이 화가 나서 양팔로 그녀의 허리를 얼싸 안았다. 그러고는 재빠른 키스를, 물어뜯는 키스를, 미칠 듯한 키스를 그녀의 온 얼굴과 가슴에 구석구석 퍼부었고 앰무로 그녀를 얼빠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린 채 그의 그런 행동에 맥없이 있으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이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날카로운 고통이 갑자기 그녀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그가 난폭하게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비틀며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그녀의 입술에 감사해하는 짧은 키스를 우박같이 퍼부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그녀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녀는 그에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공포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곤 하였다. 그녀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이미 자기 다리에서 느껴든 그 무성한 털이 이번에는 가슴에 닿아 얼른 물러섰다. 마침내 이루지 못하는 간청에 지쳐 그는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생각에 삼겼다. 영혼 밑바닥까지 절망한 그녀는 그렇게도 다르게 꿈꿔오던 도취, 파괴되어버린 소중한 기대, 무너져버린 행복의 환멸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하던 그것이로구나. 이것이, 이것이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장식 융단들과 그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사랑의 선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렇게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줄리앙이 이제는 말도 끝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녀가 천천히 그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니 그는 자고 있었다. 입을 반쯤 벌리고 태연한 얼굴로 그는 자고 있었다. 그는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를 아무 여자처럼 취급한 그의 난폭한 집보다도 이 잠에 더 모욕을 느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그래 그에게는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란 말인가? 아, 그녀는 차라리 격렬한 충격을 받는 것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 지긋지긋한 애무로 상처를 입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녀는 팔꿈치를 바치고 그에게로 몸을 기울여 이따금 코고는 소리를 내며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벼운 숨소리를 들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았다. 처음에는 보옥해, 다음에는 환하게, 그 다음에는 장밋빛으로, 그 다음에는 빛이 났다. 줄리앙은 눈을 뜨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잘 잤어, 여보? 그녀는 이제 그가 자기에게 공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그럼요, 당신은요? 그가 말했다. 아이, 난 아주 잘 잤어. 그러고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려 키스했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경제관념과 더불어 생활의 계획을 그녀에게 펼쳐 보였다. 여러 번 되풀이하는 이 말이 잔너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말들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며 길을 기울였고 간신히 자기의 마음을 재빨리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것을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덟 시가 울렸다. 자, 일어납시다. 하고 그가 말했다. 늦게까지 침대에 있으면 우습게 보일 테니까. 그러고는 그가 먼저 침대에서 내려갔다. 그는 자기의 몸치장을 끝내고 나서 아내의 몸단장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도와주며 로잘리를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가 그녀를 세웠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친근하게 말을 놓을 수가 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아직은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신혼여회에서 돌아온 후에는 아주 자연스러울 거요. 그녀는 점심때에야 비로소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통 때와 같이 그렇게 지나갔다. 다만 집안의 남자가 한 사람 더 있었을 뿐이었다. 제 5장 나흘 후에 그들을 마라세유에 데려다 줄 대형 사륜 마차가 도착했다. 첫날밤의 번민을 겪고 난 후 잔나는 이미 줄리안과의 접촉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혐오감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키스와 부드러운 애무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미남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행복해지고 즐거워짐을 느꼈다. 이별은 짧고 슬퍼지도 않았다. 남작 부인만이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마차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딸의 손에 납덩이처럼 무거운 커다란 돈지갑을 쥐어 주었다. 이것으로 신부에게 필요한 자질구레한 지출을 하려무나 하고 그녀가 말했다. 잔나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저녁 무렵에 줄리안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그 지갑에 얼마를 넣어주셨소? 그녀는 더 이상 지갑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 그것을 무릎 위에 쏟아놓더니 많은 금화가 흩어졌다. 이천 프랑이었다. 그녀는 손뼉을 쳤다.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 지독한 더위 속을 일주일 동안 달린 후 그들은 마르세이오에 도착했다. 다음 날은 아작시오를 경유해 나폴리로 가는 작은 여객선인 러와 루이호가 그들을 코르시카로 데려다 주었다. 코르시카, 밀림지대, 비적들, 산들, 나폴레옹의 고향, 잔나에게는 자기가 아주 기분 좋게 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이 여겼었다. 카판 위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프로방서의 절벽들이 달리듯이 뒤로 스쳐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강렬한 빛에 굳어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짙은 쪽빛 바다는 지나칠 정도로 푸른 무한한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라스틱의 영감의 배로 뱃놀이를 갔었던 것 생각나세요? 대답 대신에 그는 재빨리 그녀의 귀에 키스를 했다. 기순의 바퀴가 바다의 깊은 잠을 흔들어 놓으며 물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뒤로 거품이 있는 긴 흔적이 출렁이는 물결이 샴페인처럼 거품을 일게 하는 창백하고 크고 길게 퍼진 자국이 배의 똑바란 항적을 까마득히 보여주고 있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불과 몇 발자국밖에 안 되는 곳에서 거대한 물고기 돌고래가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곤두박질 쳐 잠기더니 사라져버렸다. 무서움에 사로잡혀 잔나는 비명을 지르고 줄리앙의 가슴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무서워한 것에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그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그 물고기는 거대한 기계 장난감처럼 다시 솟아올랐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더니 또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두 마리가 뛰었다가 세 마리로 다시 여섯 마리의 돌고래가 육중한 배의 주위에서 뛰어오르며 철지너름이가 달린 나무 물고기인 괴물 같은 그들의 형제를 호위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왼쪽으로 지나갔다가 배의 오른쪽으로 돌아왔고 어떤 때는 함께, 어떤 때는 차례로 마치 장난을 치듯이 즐겁게 뒤꽁무니를 쫓기도 했다. 또 곡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가는 다시 일렬로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다. 잔나는 거대하면서도 유연한 이 헤엄치는 치들이 나타날 때마다 넋을 빼앗기고 마음을 설레고 손벽을 쳤다. 그녀의 가슴도 그들처럼 어린애같이 미칠 듯한 기뻄으로 뛰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한 번도 아주 멀리 남바다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잔나는 잠시 물고기들이 사라진 것에 섭섭함을 느꼈다. 저녁이 왔다. 고요하고 빛나며 청명과 행복한 평화가 가득한 저녁이었다. 공중에서도 물 위에도 한가닥 미동도 없었다. 바다와 하늘의 이 무한한 휴식은 이제는 더 이상 전율조차 일어나지 않는 무감각해진 영혼에까지 퍼져왔다. 커다란 태양이 저기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를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 아프리카. 벌써 불같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 타는 듯한 돼지. 그러나 선월한 애무 같은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미풍이라도 할 수 없는 해가 졌을 때 얼굴을 가볍게 스쳐갔다. 그들은 여객선의 온갖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선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망토로 몸을 감고 허리를 맞대고 갑판 위에 길게 누웠다. 줄리앙은 곧 잠이 들었으나 잔눈은 미지어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눈을 뜨고 그대로 있었다. 탈윤의 단조로운 소리가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자기 위에 마치 남극의 맑은 하늘에 젖은 듯이 반짝거리는 아주 환하고 날카롭게 빛나는 별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역에는 그녀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소음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잠이 끼었다. 수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배의 단장을 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잠에 떨어져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 끝까지 맨 짭짤한 안개의 맛을 마음껏 들여 마셨다. 사방이 바다였다. 그러나 배 앞쪽의 여명 속에서는 아직은 어렴풋한 어떤 회색빛 나는 것이 이상하고 뾰족하며 들쑥날쑥한 어떤 주름 덩어리 같은 것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듯 싶었다. 그것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밝아진 하늘의 그 형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뿔이 돋은 것 같은 이상한 산의 거대한 산맥이 솟아올랐다. 열번 베일 같은 것으로 몸을 감수는 코르시카였다. 물속 튀어나온 모든 산봉우리들이 검은 그림자로서 윤곽이 드러나며 뒤쪽에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모든 봉우리들은 환해지고 섬의 나머지 부분은 안개에 쌓여 흐릿한 채로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억센 바람에 구릿빛이 되고 마르고 짝달막해지고 굳어지고 오므라든 넓고 작은 선장이 가판 위에 나타나 30년간의 호령에 목이 쉬고 질풍 속에서 소리를 질러왔기 때문에 지쳐버린 목소리로 잔너에게 말했다. 저것의 냄새가 나십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녀는 어떤 강렬하고도 이상한 식물의 냄새, 야생의 향기를 느끼고 있었다. 선장이 다시 말했다. 이렇게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바로 코르시카랍니다. 부인, 적은 예쁜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이지요. 20년 동안을 떠나 있다가도 5마일 밖의 바다까지 오면 저 냄새를 알아맞힌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분도 저기 세인트 헬리나에서 고국의 냄새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 일가지요. 선장은 모자를 벗더니 코르시카를 향해 절을 하고 저 멀리 대양을 건너 그의 일가인 포로가 된 위대한 황제에게 절을 했다. 잔너는 너무도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이 뱃사람은 소평선을 향해 팔을 내밀었다. 상기네로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줄리앙은 아내 곁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안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가르쳐준 지점을 찾으려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피라미드의 모양을 한 몇 개의 바위를 알아보았다. 배는 곧 막막하고도 차 한잔한 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를 하였다. 만은 많은 높은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의 낮은 경선은 이끼에 덮여 있는 것 같았다. 선장은 그 초록빛을 가리켰다. 관목 지대이지요.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산들의 원형이 이따금 바닥이 보일 만큼 투명한 하늘빛 호수 속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배 뒤로 오므라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갑자기 새하얀 마을이 만 깊숙이 파도치는 해안가, 산들의 발치에 나타났다. 자그마한 몇 척의 이탈리아 배들이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있었다. 너더척의 작은 배들은 러와 루이호의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며 승객을 찾고 있었다. 짐을 챙기고 있던 줄리앙이 낮은 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보혜한테 이십수만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주일 전부터 그는 줄곧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괴로웠다. 그녀는 다소 참을성 없이 이렇게 말했다. 충분하게 주는 것인지 어떤지 확신이 없을 때에는 넉넉하게 주세요. 쉴 새 없이 그는 호텔의 주인이나 보이들, 마차꾼들이나 암호장사꾼들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괴변을 늘어놓은 덕택으로 얼마쯤 애놀이를 하게 되면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짠너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빼앗기는 것이 싫거든. 계산서가 오는 것을 볼 적마다 그녀는 틀림없이 남편이 조먹조먹 따지고 들 잔소리를 미리부터 알고 있는 터라 몸이 떨렸다. 그렇게 값을 깎는 것이 창피스럽고 손바닥에 충분하지 못한 팁을 받아주고 남편을 견눈으로 쳐다보는 하인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에 머리끝까지 붉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또 그들을 육지에 내려놓은 배사군과 언쟁을 벌였다. 그녀가 본 맨 첫 번째 나무는 종려나무였다. 그들은 광장의 한 모퉁이에 있는 텅 비어있는 커다란 호텔로 내려가 점심을 주문했다. 디저트를 끝내고 짠너가 마을을 돌아보려고 일어섰을 때 줄리앙이 두 팔로 그녀를 붙들고 그녀의 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좀 자지 않겠어 여보. 그녀는 깜짝 놀라 그대로 있었다. 자다니요. 하지만 난 피곤하지 않은걸요. 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난 당신을 원해요. 이해하겠소? 거의 이틀이나. 그녀는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붉히고 더듬거렸다. 아 지금 말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낮에 어떻게 방을 빌자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줄리앙 제발.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난 호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 더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거북하게 생각하는지 어떤지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이나 육체에서는 남편의 이 끊임없는 욕정 앞에서 언제나 반항하면서도 혐오감과 체념으로 그러나 모욕감을 느끼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짐승 같은 것,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결국 불결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관능은 아직도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제 그녀도 자신의 격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녀를 다루고 있었다. 보이가 오자 줄리앙은 그에게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청했다. 눈 속에까지 털이 모성한 진짜 코레시카인인 그 남자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방은 밤에만 준비된다고 주장하였다. 초조해진 줄리앙이 설명을 했다. 아니야, 당장 우리는 여행에 지쳐서 쉬고 싶은 거요. 그러자 보이아의 수염 속으로 한가닥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잔나는 달아나고 싶었다. 한 시간 후에 그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 앞을 감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들이 틀림없이 등 뒤에서 웃고 쑥떡거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이러한 예민한 수치심이나 본능의 섬세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줄리앙을 마음속으로 원망하였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의 사이에 어떤 베일이나 장애물 같은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절대로 영혼까지는 생각의 밑바닥까지는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생각은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고 가끔 서로 얽히기도 하지만 결코 섞이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각자의 정신적 존재는 삶에 있어서는 영원히 혼자인 채로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푸른 만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이 작은 마을 산들이 장막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바람이 좋음처럼 불어오지 않는 큰 가마솥처럼 뜨거운 이 마을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여행을 위한 여정이 정해졌다. 그들은 어떤 힘든 길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말을 빌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미가 팔팔해 보이는 눈을 가진 마르고 지칠 줄 모르는 두 마리의 작은 코르시카산 쪽말을 빌어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무렵에 길을 떠났다. 노세를 탄 안내인이 그들을 수행하며 식료품을 날랐다. 이 미개한 고장에는 여인숙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만을 따라 길을 가다가 큰 산쪽으로 가는 그다지 깊숙하지 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갔다. 가끔 물이 거의 말라 있는 계곡을 가로지르기도 했으나 겨울 같아 보이는 것이 돌밑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숨어있는 짐승처럼 조심스럽게 졸졸 소리를 내고 있었다. 황폐한 지방은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다. 비탈진 산허리는 키 큰 풀로 덮여 있었는데 이 타는 듯한 계절에 그것은 노란색을 띄고 있었다. 이따금 산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작은 말을 타고 가기도 하며 개처럼 큰 노세에 걸터앉아 가기도 했다. 모두들 등에 장전을 한 총을 메고 있었는데 노깃은 구식 무기였지만 그들 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섬을 덮고 있는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들의 그 강렬한 냄새가 공기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길은 산의 길게 주름진 한가운데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장밋빛이나 푸른 화강암의 산정은 광막한 풍경에 성경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더 낮은 경사에 있는 거대한 밤나무 숲은 녹색 수풀처럼 보였다. 이 지방에서는 그만큼 토지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했다. 이따금 안내인은 가파른 고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대었다. 잔나와 줄리앙이 쳐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산적에서 굴러뜨려진 돌더미 같은 회색빛 나는 그 무엇을 발견하였다. 마을이었다. 작은 화강암의 졸락이 거기에 걸려있었다. 진짜 새집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있고 거대한 산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보통 걸음으로 가는 이 긴 여행이 잔너를 짜증나게 하였다. 좀 달려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난 자기 말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 곁에서 달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뒤를 돌아보고는 미칠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남편이 파랗게 질려서 말의 갈기에 매달려 이상스럽게 뛰어오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아름다움조차 그의 잘생긴 기사의 얼굴이 그의 서투른 솜씨와 두려움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기분 좋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이제 망토처럼 언덕을 온통 뒤덮고 있는 두 개의 끝없는 덤불숲 사이로 뻗쳐있었다. 이것이 관목지대, 들어갈 수 없는 관목지대였다. 푸른 떡갈나무, 노관주나무, 서양 소귀나무, 유황나무, 갈매나무, 히드, 월계수, 동업량, 회양목 등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로 얽혀 꼬인 참우알이, 괴물같은 고사리, 인동동굴, 시스트, 로즈마리, 라벤더, 찔레 등이 머리카락처럼 얽혀 연결되어 있었다. 산등성이에서 풀 수 없는 머리카락을 내려떨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배가 고팠다. 안내인이 따라와서 샘 곁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런 샘은 가파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써 바위 속으로 나 있는 작은 구멍에서 흘려놓는 얼음같이 찬 가느다랗고 둥근 물줄기가 지나가는 사람의 입에까지 그 가느다란 물줄기를 끌어오기 위해 가져다 놓은 밤나무 잎사귀 끝에서 흘려내리고 있었다. 잔나는 너무 행복스러웠으나 희열에 넘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았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사고녀만을 우애하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에는 까르제즈를 지나갔다. 그곳은 옛날의 고국에서 주방당한 망명객의 무리들이 세운 그리스의 마을이었다. 키가 큰 아름다운 처녀들이 우아한 허리에 긴 팔, 날씬하면서도 유난히도 맵시 있는 몸매와 처녀들이 우물곁에 떼를 지어 있었다. 줄리앙이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치자 처녀들은 버림받은 고국을 듣기 좋은 언어로서 노래하는 듯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피아네에 도착하자 옛날에 외진 지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룻밤 잠자리를 청해야만 했다. 잔나는 줄리앙이 두드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몸을 떨었다.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다. 탐험되지 않은 길에 뜻밖의 일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그들은 마침 젊은 부부를 만났다. 교주가 신으로부터 보내진 손님을 맞아드리듯 그들은 맞아드렸었다. 그들은 옥수수집을 넣은 매트 위에서 잠을 잤다. 대들보를 파먹은 긴 종족의 벌레가 돌아다녀 조미손 집의 온 뼈대에서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살아서 한숨을 짓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해가 떠오를 때 출발하여 이었거 숲 앞에서 자줏빛 화강암의 진짜 숲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뾰족한 산봉우리, 원주, 작은 종류들, 그리고 세월과 부식시키는 바람과 바다의 안개로 해서 만들어진 각가지 이상한 모양의 화강암 숲이었다. 300미터나 되는 가나다란 것, 둥근 것, 꼬불꼬불한 것, 갈고리 모양으로 굽은 것, 기형의 것, 기상천외의 것, 환상적인 것, 이러한 기암괴석들이 나무들, 식물들, 짐승들, 기념품들, 사람들, 법이를 입은 수도승들, 엄청나게 큰 새들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온통 괴물 같은 물이 어떤 엉뚱한 신의 의지로 화석이 된 악몽의 동물원 같았다. 잔눈은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줄리앙의 손을 잡았다. 이 온갖 것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녀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 혼란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붉은 화강암이 피를 흘리는 듯한 벽으로 온통 애워싼 새로운 만을 발견했다. 푸른 바다 속에는 그 진홍빛 바위들이 비치고 있었다. 잔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줄리앙!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감탄하고 감동이 되어 목이 메고 눈에서는 도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며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여보? 그녀는 뺨을 닦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모르겠어요. 감동이 되었나 봐요. 너무 행복해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는 아내의 이러한 신경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감격의 재앙처럼 감동을 시키고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얼빠지게 만들며 기쁨과 절망에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칠듯이 감격해 하는 사람들의 동요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눈물이 그에게는 우습게 보였다. 그래서 험한 길에 온 정신을 팔려 당신 말에나 신경을 쓰는 게 좋겠어 하고 말했다.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길로 해서 그들은 이 만 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돌아 옷 따위 컴컴한 계곡을 기어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오솔길은 몹시 험난해 보였다. 줄리앙이 제안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 그녀로서는 잘된 일이었다. 조금 전의 감동을 맛본 후라 그녀는 그와 단둘이 서만 걸어간다는 것이 몹시 기뻤다. 안내인은 노세와 말을 데리고 앞서 떠나고 그들은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꼭대기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균열이 간 산이 좌우로 열려 있었다. 오솔길은 그 틈 사이로 나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개의 경탄할 만한 벽 사이로 해서 밑바닥을 따라갔다. 그리고 거친 금류가 이 틈바구니로 흐르고 있었다. 공기는 차고 황황함은 검은색으로 보였으며 그리고 그 높은 꼭대기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며 현기증을 잃게 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잔너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눈을 들어보니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구멍 속에서 날아올랐다. 독수리였다. 그 펼쳐진 날개는 우물 같은 두 벽을 잡고 있는 듯이 보였다. 독수리는 하늘까지 올라 사라져버렸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산의 균열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오솔길은 가파른 갈지점 모양으로 두 협곡 사이로 기어 올라갔다. 경쾌하고 들뜬 잔넌은 앞장서서 그러며 발치에 있는 조약돌을 굴러내리기도 하고 대담하게 낭떠러 지위에서 몸을 굽혀 내려다보기도 했다. 줄리앙은 약간 헐떡이며 현기증이 날까 두려워 땅만 보며 그녀를 따라갔다. 갑자기 태양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목이 말랐다. 축축한 흔적을 따라 돌이 무질사하게 놓여있는 곳을 지나 염소지기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원폭팬 막대기 안으로 아주 가느다랗게 물길이 트인 샘이 있는 데까지 왔다. 양탄자 같은 이끼가 주위의 땅을 덮고 있었다. 잔네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두 무릎을 꿇었다. 줄리앙도 그렇게 했다. 그녀가 물의 시원함을 천천히 맛보고 있으려니까 줄리앙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나무 수로 끝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맞섰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서로 싸움을 벌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어냈다. 싸움의 요행에 따라 그들은 서로 가느다란 수도관의 끝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입으로 물었다. 그래서 차가운 물줄기는 쉴 새 없이 잡혔다가는 놓치고 끊겼다가는 다시 이어졌으며 그 물줄기는 얼굴과 목과 옷과 손에 물을 튀겼다. 진주 같은 물방울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입맞춤이 물이 흐르는 속에서 흘렸다. 갑자기 전나는 사랑의 영감을 느꼈다. 그녀는 맑은 물을 입에 가득 물고 두 뺨을 가죽 부대처럼 부풀려 입술로 그의 목을 축여주고 싶다는 것을 줄리앙에게 느끼도록 했다. 그는 웃으면서 머리를 젖히고 두 팔을 벌리고 목을 내밀었다. 그는 단숨에 이 살아있는 육체의 샘물에서 물을 마셨다. 그 샘물은 그의 창자 속으로 불타는 욕정을 들이보았다. 샘물은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애성으로 그에게 기댔다. 그녀의 심장이 고동쳤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젖어 부드러워진 것 같이 보였다.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줄리앙, 사랑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남편을 끌어당기며 몸을 뒤로 젖히고 부끄러움으로 빨개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줄리앙은 그녀에게 덮쳐들어 격정적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흥분된 기대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벼락에 맞은 듯이 그녀는 자기가 불러들인 관능에 얻어맞았던 것이다. 그들은 오래 걸려서 언덕길의 꼭대기에 닿았다. 그만큼 그녀는 가슴이 뛰고 기진맥진했던 것이다. 그들은 겨우 저녁때가 되어서야 에비자의 안내인의 친척인 빠울리 빨랏브리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키가 크고 허리가 구부정했으며 폐결액 환자처럼 음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장식에 없는 돌로 지은 음침한 방이었지만 우아한 것이 무시되고 있는 이 지방으로 쓰는 아름다운 방이었다. 그 사람은 자기 말로 프랑스 말과 이탈리아 말이 뒤섞인 코르시카 사투리로 그들을 맞아들이는 즐거움을 나타냈다. 그때 맑은 음성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갈색 머리에 새까맣고 커다란 눈, 햇볕에 그을은 피부, 날씬한 허리, 계속 웃고 있어서 이가 줄곧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그마한 여자가 뛰어들어 잔너를 껴안고 줄리앙의 손을 흔들어대며 영겁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한쪽 팔로 두 사람의 모자와 쇼를 받아들고 모든 것을 정돈했다. 다른 팔은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저녁 식사 때까지 이분들을 안내해 드리세요. 하고 말하고는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 빨라프로티 씨는 곧 그 말에 따라 두 젊은이 사이에 끼어들어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발걸음도 말소리도 질질 끓었다. 자주 기침을 하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계곡의 찬 공기가 가슴에 불어왔어요. 그는 엄청나게 큰 밤나무 아래로 난 외진 오솔길로 그들을 안내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단조로운 말투로 말했다. 바로 여기가 내 사촌인 장 리날디가 마띠어 로리에게 살해당한 곳입니다. 자, 나는 여기 장의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때 마띠어가 우리에게서 열발자국 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장, 알레스타 최세는 가지 말아라 하고 그가 소리쳤어요. 가지 말아라 장, 그렇지 않으면 난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것을 내게 경고해 둔다. 나는 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게 장, 그는 그렇게 할 거야. 둘이 모두 따라다니던 뽈리나 시나 꾸삐라는 계집애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장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난 갈 테다, 마띠어. 넌 나를 막지 못해. 그러자 마띠어가 총을 내리더니 내가 총을 겨눌새도 없이 방어세를 당겼습니다. 장은 줄넘기를 하는 어린애처럼 두 발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는 제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내 총을 놓쳐 저기 있는 커다란 밤나무가 있는 데까지 굴려가고 말았어요. 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죽어버렸던 거예요. 두 젊은이는 놀라서 침착한 이 범죄의 증인을 바라보았다. 잔너가 물었다. 그럼 살인자는요? 빠울리 빨라뻐라띠는 한참 동안 기침을 하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내 형이 그 자를 죽였습니다. 아시겠지요? 내 형인 빌리 빨라뻐라띠는 산적입니다. 잔너는 몸을 떨었다. 당신의 형이라고요? 산적이라고요? 온화한 코러시카인의 눈에 어떤 긍지에 찬 빛이 번덕였다. 내 부인.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여섯 명의 헌병을 쓰러뜨리기도 했어요. 니콜라 모릴리와 함께 죽었답니다. 그때 그들은 니올로에서 포위를 당하고 여세 동안 싸운 뒤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고통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 말투는 골짜기의 바람은 차갑지요 하고 말할 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 자그마한 코러시카 여자는 그들을 마치 20년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처럼 대했다. 그러나 한가닥 불안이 잔너를 괴롭혔다. 그녀가 샘터에 있기 위해서 느꼈던 그 이상하고도 격렬한 관능의 동요를 줄리아의 품 안에서 다시 느낄 수 있게 될 것인가. 방에 둘만이 있게 되자 그녀는 그의 키스를 받으며 또 여전히 무감각한 채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안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의 첫날밤이 되었던 것이다. 이튿날 출발할 시각에 그녀는 자기로서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보잘것없는 집을 떠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그마한 이집 주인의 아내를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돌아가면 파리에서 그녀에게 기념품을 보내겠노라고 화까지 내면서 역설했다. 기념품 거기에 그녀의 거의 미신적인 관념을 부여하고 있었다. 젊은 코르시카 여자는 받기 싫다고 오랫동안 맞섰다. 마지막에 그녀가 승낙했다. 그러시다면 작은 권총을 하나 보내주세요. 아주 작은 걸로요 하고 말했다. 짠노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는 아주 낮은 소리로 귀 가까이에 대고 마치 달콤하고 은밀한 비밀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시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웃으며 전혀 쓰지 못하는 팔에 감겼던 붕대를 재빨리 풀고 단도에 여기저기 찔렸으나 거의 상처가 암울어가는 포동포동하게 살찐 하얀 살을 보여주었다. 만일 내가 그 자만큼 힘이 세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를 죽였을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병자예요. 그래서 피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정직한 여자랍니다. 부인, 그러나 시동생은 남들이 말하는 소리를 모두 믿습니다. 그는 내 남편을 위해 질투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권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난 평온해질 거예요. 내게 복수를 할 것이 틀림없거든요. 잔나는 무기를 보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자기의 새 친구를 다승하게 포옹하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나머지 여행은 꿈과 같았고 끝없는 포옹, 애무의 도치였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풍경도 사람도 그녀가 멈추었던 장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줄리앙만 쳐다보았다. 그러자 사랑의 어리석음에 어린애같이 즐거운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바보 같고 달콤한 시시한 말들을 주고받고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 좋아하는 그들의 육체의 그 모든 구비, 주위, 주름의 귀여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같은 것이었다. 잔나는 오른쪽으로 누워 잠을 자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보면 종종 왼쪽 유방이 밖으로 삐져나올 때가 있었다. 줄리앙은 그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쪽을 외박하는 신사라고 부르고 다른쪽은 기둥서방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분홍빛 적국지가 키스에 더 민감해 보였기 때문이다. 두 유방 사이의 깊은 고랑은 어머니의 산책길이 되었다. 그가 쉴 새 없이 그곳을 더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은밀한 다른 길은 오타의 계곡을 연상해서 다마스크스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바스티아에 도착하자 안내인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 줄리앙이 주머니 속을 여기저기 뒤졌다. 필요한 돈을 찾지 못하자 잔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2천 프랑은 쓰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게 그걸 주구려. 내 허리띠 속에 넣으면 더욱 안전할 테고 또 나는 잔돈으로 바꾸는 수고도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리브르너에 도착하여 플로렌스와 제노바 그리고 꼬르니슈 전체를 구경하였다. 북수풍이 부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마르세이오로 돌아왔다. 레 베프를 떠난 지 두 달이 흘렀다. 10월 15일이었다. 잔나는 저 멀리 노르망대로부터 불어오는 것 같은 찬바람에 붙잡혀 기분이 우울했다. 줄리앙은 얼마 전부터 피곤해하고 무관심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햇볕이 좋은 이 지방을 떠날 결심이 서지 않아 돌아가는 여행을 나흘이나 늦추었다. 그녀는 행복의 일주를 막 끝마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곳을 출발했다. 그들은 레 베프레의 결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파리에서 사들이기로 되어 있었다. 잔나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 가지가지 놀랄만큼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니 즐거웠다. 그러나 그녀가 첫 번째로 생각한 물건은 에비자의 그 젊은 코르시카 여자에게 약속한 권송이었다. 도착한 이튿날 그녀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여보, 쇼핑을 하려고 그러니 엄마의 돈을 돌려주시겠어요? 그녀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필요하오? 그녀는 놀라 더듬거렸다. 저 얼마든지 좋아요. 그가 다시 말했다. 백프랑 주겠어. 특히 낭비하지 말아요. 그녀는 놀라고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당신에게 맡긴 것은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 주머니에 있으나 내 주머니에 있으나 똑같은 지갑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상 상관없지 않소. 그걸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소. 내가 백프랑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말이오. 그녀는 한마디 말도 보태지 못하고 금화 다섯잎을 받았다. 그러나 감히 더 달라고 부탁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권송이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은 레베벌로 돌아가려고 출발했다. 제6장 벽돌 기둥이 세워져 있는 흰 울타리 앞에서 가족과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마차가 멈추었다. 포옹은 오래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잔너도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여 왔다갔다 했다. 그러고 나서 짐을 내리는 동안에 고실의 벽난로 앞에서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수웃한 이야기가 잔너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반시간 동안에 이 허겁지겁 말한 이야기 속에서 잊어버린 몇 가지 사소한 것들만 제외하고는 아마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부인은 짐을 풀러갔다. 로잘리 역시 아주 흥분해서 잔너를 도와주었다. 그 일이 끝나고 속옷과 옷들과 화장 도구들이 제자리에 놓여지자 하녀는 여주인의 곁에서 몰려갔다. 잔너는 약간 피곤하여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정신을 위한 일과 손을 위한 일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졸고 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다. 산책을 할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들판은 창문으로 내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어떤 묵직한 우울을 느낄 만큼 쓸쓸해 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 영원히 할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수녀원에서의 그녀의 청춘은 온통 미래의 열중에 있었고 공상하기에 바빴다. 그때는 희망에 대한 끊임없는 흥분으로 가득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꿈들이 꽃피었든 그 엄격한 벽으로부터 나오자마자 사랑의 기대는 곧 실현되었다. 불과 몇 주일 동안에 바라던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 그 남자는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려 결혼할 때 그렇듯이 그녀에게 아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자기 품속으로 앗아가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혼 초기의 달콤한 현실이 끝없는 희망과 미지의 것에 대한 매혹적인 불안의 빗장을 지르려고 하는 일상적인 현실로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다. 기다린다는 것은 끝이 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무 할 일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녀는 막연히 일한 모든 것 어떤 환멸과 꿈이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어두운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5월의 그것과 똑같은 들판 똑같은 풀 똑같은 나무들일까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나뭇잎들의 즐거움과 민들레가 타오르고 계양결비가 핏빛처럼 물들고 데이지가 빛나고 보이지 않는 실컷의 수처럼 노란 환상의 나비들이 팔락거리던 잔디밭의 그 녹색신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생명과 향기와 번식력을 주는 원자로 가득했던 공기의 그 도취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 내리는 가을 소낙비에 잠겨있는 한길은 두터운 낙엽더미에 덮인 채 거의 벌거벗어 파리하게 떨고 있는 퍼플라 나무 밑으로 길게 뻗쳐있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떨며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몇 개의 잎을 아직도 흔들어 대고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마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치지 않고 내리는 구슬픈 빛처럼 이제는 온통 노랗게 물던 커다란 금화와도 같은 그 마지막 잎새들이 바람에 흩날려 뱅글뱅글 돌다가 떨어졌다. 그녀는 작은 숲이 있는 곳까지 갔다. 그곳은 죽어가는 사람의 방처럼 애처로웠다. 구불구불한 아름다운 길을 가르고 눈에 띄지 않게 숨겨주었던 그 녹색 벽은 허물어져 있었다. 고운 나무 레이스처럼 뒤엉켜있는 소감목들은 서로 야윈 가시들을 부딪히고 있었다. 바람에 밀리고 굴러가고 군데군데 쌓여있는 마른 낙엽들의 속삭임은 단말 마을의 괴로운 한숨처럼 여겨졌다. 아주 작은 새들은 숨을 곳을 찾으면서 주위를 타는 듯한 가날픈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해풍을 막는 전위로서 심어진 너름나무의 두툼한 장막으로 보호받은 보리수와 플라타너스는 아직도 여름 의상으로 덮여있어서 하나는 붉은 빌로드 다른 하나는 오렌지빛의 비단을 입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들의 수액의 성질에 따라서 첫 추위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었다. 잔나는 구이야른의 농장을 따라 어머니의 가로수길을 너린 걸음으로 왔다갔다 하였다. 막 시작된 단조로운 생활에서 오는 긴 권태의 예감 같은 그 무엇이 그녀를 무겁게 내리놀렸다. 그녀는 줄리앙이 처음으로 사랑에 고백했던 그 비탈 위에 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부질없는 공상에 잠겨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 마음속까지 나란해졌고 오늘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워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그녀는 돌풍에 실려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마리의 갈매기를 보았다. 그러자 먼 코러시카의 오따의 어두운 계곡에서 보았던 그 독수리가 생각났다. 그녀는 행복한 그리고 이제는 끝나버린 어떤 것의 추억이 준한 생생한 동요를 마음속에서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그 야생의 향기 오렌지와 시트론을 있게 하는 태양 장밋빛 산정을 이루고 있는 산들 하늘빛 만들 그리고 금요가 흐르는 협곡에 있는 그 빛나는 섬을 다시 보았다. 그러자 나뭇잎들이 서글프게 떨어지고 잿빛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촉촉하고 거친 풍경이 그녀를 짙은 슬픔으로 감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다. 나날의 우울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조차 무뎌진 어머니가 벽난로 앞에서 졸고 있었다. 아버지와 줄리앙은 그들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산책을 나간 뒤였다. 너른 거실에 우울한 그림자를 뿌리며 밤이 왔다. 거실은 벽난로에서 반사되는 빛으로만 밝혀져 있었다. 장 밖으로는 연말의 이 보기 싫은 자연과 그 스스로 진 얼굴을 문질러 바른 것 같은 회색빛 하늘을 저물어가는 햇빛으로 분간할 수 있었다. 이었고 남작이 나타났고 줄리앙도 따라 들어왔다. 남작은 어두운 방에 들어서자마자 초인종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다. 빨리! 빨리 불을 켜라! 여긴 엄산하군! 그러고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젖은 두 발이 불꽃 곁에서 김을 내고 열기로 해서 마른 구두 바닥의 진얼기 떨어지는 동안에 그는 기분 좋게 두 손을 비볐다. 몸이 얼 것 같은데 북쪽 하늘이 개고 있어. 그렇다면 오늘 밤은 만월이다. 오늘 밤은 매우 춥겠는걸?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딸 쪽을 돌아보며 그래 얘야 내 고장 내 집 이 늙은이들 곁으로 돌아와 기쁘니? 이 간단한 질문이 잔너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깬 눈으로 아버지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마치 용서를 빌기라도 하는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키스했다. 즐거워지려고 마음속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기소침할 정도로 슬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면서 기대했던 기쁨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기의 애정을 마비시키는 이 냉담함에 그녀는 놀라고 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고는 있으나 늘 만나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멀리서 몹시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만나 공동생활의 관계가 다시 맺어질 때까지는 애정의 정지 같은 것을 느끼는 것과도 같았다. 저녁 식사는 오래 걸렸다. 그러나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줄리앙은 아내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서 그녀는 완전히 잠들어버린 어머니 맞은편에서 불길에 날아내져 있었다. 그리고 논쟁을 부리고 있는 두 남자의 목소리에 잠깐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자기도 역시 아무것도 증단시키지 못하는 습관의 이 활기없는 나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병난로의 불길은 낮에는 늘어나고 붉어스름했었는데 지금은 강렬하고 환하며 탁탁 튀었다. 그 불길은 안락의자의 퇴색한 장식 융단 위에 여우와 황새 위에 우울한 외갈이 위에 매미와 개미 위에 갑작스럽게 커다란 불빛을 던졌다. 남작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강렬한 깜복이 불에 손가락을 쫙 펴고 내밀었다. 아, 오늘 밤엔 잘 타는군. 춥구나, 얘야. 얼겠어. 하고 그는 잔노의 어깨 위에 손을 넘고 불을 가리켜 보았다. 봐라, 얘야.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란다. 날로, 주위의 식구들이 모인 날로라는 것이 말이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그러나 사러 가야지. 몹시 피곤하겠지, 너희들. 자기 방으로 올라오자 젊은 부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그녀는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여겨지는가 어째서 이 집, 이 사랑하는 고장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떨리게 했던 이 모든 것이 오늘은 이렇게도 가슴을 애는 것일까 그러자 그녀의 눈길이 갑자기 추식의 위에 머물렀다. 이 조그만 벌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은 동작으로 빠르고 쉴 새 없이 도그만 꽃 위를 날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젊은은 애정의 충동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시간을 노래해주고 가슴처럼 고동치는 이 살아있는 듯한 작은 기계 앞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하였다. 확실히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면서도 이같이 감동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마음이란 어떤 추리로서도 꿰뚫어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침대에 혼자 있었다. 줄리앙은 피곤하다는 구실로 다른 방에 들어있었다. 게다가 각자 자기 방을 갖는다는 것에 그는 동의를 했다. 그녀는 혼자 자는 버릇을 버린 데다가 자기 몸에 닿는 다른 사람의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상스럽고 또한 지붕에 사정없이 불어대는 심술궂은 북풍에 마음이 산란해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침에 침대를 붉게 물들이는 커다란 햇살에 잠이 깨었다. 설이가 잔뜩 낀 유리창은 지평선이 온통 불타는 듯이 붉었다. 커다란 실내복으로 몸을 감싸고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얼음같이 차고 건강에 좋은 그리고 찌르는 듯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었죠.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그녀의 살갗을 때렸다. 붉게 물든 하늘 한복판으로는 주정뱅이의 얼굴처럼 부은 붉게 빛나는 커다란 태양이 나무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은 단단하고 메마른 흰 서리로 뒤덮여 있는 대지는 농장 사람들의 발밑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아직도 잎이 무성했던 포플라나무의 가지들은 모두 벌거숭이가 되어버렸고 황야의 뒤로는 흰 물결이 온통 점점이 흩어져 있는 바다의 그 커다란 녹색선이 나타났다. 플라타너스와 보리수는 돌풍에 재빠르게 옷을 벗었다. 얼음같이 찬 바람이 지나갈 적마다 갑작스런 서리에 떨어진 나뭇잎들의 회오리가 새가 날아오르듯이 바람 속에 흩어졌다. 잔너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소작인들을 만나러 갔다. 마르텐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여주인은 잔너의 두 뺨에 키스했다. 그리고 과일씨로 담은 술을 작은 잔에 부어 그녀에게 억지로 마시게 했다. 그녀는 다른 농장으로 갔다. 꾸이야를 가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여주인은 잔너의 두 귀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까막같이 밥술을 작은 잔으로 한 잔 마셔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점심을 들기 위해 돌아왔다. 그날 하루는 전날과 같이 습한 대신에 차가운 날씨로 흘러갔다. 그 주일의 다른 날들도 이 이틀과 비슷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주일들도 첫 주와 같았다. 그러나 차츰 먼 지방에 대한 미련은 가라앉아갔다. 습관은 그녀의 생활에 어떤 종류의 물이 물체 위에 남기는 석회의 앙금과도 비슷한 체념의 층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대수롭지 않은 많은 것에 대한 일종의 흥미, 단순하고 평범하고 규칙적인 일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생겨났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일종의 명상적인 우울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환멸이 자라고 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어떠한 세속적인 욕구도 그녀를 사로잡지 못했다. 즉, 쾌락에 대한 어떤 갈망도 가능할 수도 있는 즐거움에 대한 어떤 충동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상 무엇이 있을까? 세월에 의해 퇴색해버린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처럼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천천히 생기를 잃어가고 눈에 띄지 않게 되었으며 창백하고 침울한 색조를 띄게 되었다. 줄리안과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기의 역할을 끝마친 배우가 본래의 얼굴로 되돌아가듯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아내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이야기조차 끝내지 않았다. 모든 사랑의 흔적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가 아내의 방으로 들어오는 밤은 드물어졌다. 그는 재산과 집에 대해 관리를 했으며 모든 임대차 계약을 검사하고 소작인들을 들벗고 지출을 줄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귀족농부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약혼 시절의 거칠에나 우아함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청년 시절의 자기 옷장에서 찾아낸 구리단추가 달린 낡은 빌로드 사냥복을 얼룩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고 다녔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진 남자들의 등한심에 사로잡혀 면도를 하는 것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듬지 않는 긴 턱수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추하게 만들었다. 손도 이제는 가꾸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언제나 작은 잔으로 꼬냑을 넣어 짠 마셨다. 잔너가 몇 번 상냥하게 말리려고 했었지만 그는 그녀는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고 너무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감히 그에게 충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도 놀랄만큼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는 타인, 영혼도 마음도 다쳐진 채로 있는 타인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만나 사랑하고 애정의 충동 속에서 결혼한 그들이 마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이 갑자기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된 것은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그리고 어째서 그의 버림이 더 한층 괴롭지 않은 것일까 이런 것이 인생인가 두 사람은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 이제 미래 속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만일 줄리앙이 여전히 아름답고 정성들여 가꾸고 우아하고 매력적이라면 그녀는 지금보다 더 많이 괴로워했을까 새해가 되면 신혼부부만 남고 양친은 루앙의 집에서 몇 달 지내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일생을 보내게 될 이 장소에 정착하고 익숙해지고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이 겨울에는 레 빼빼를 한시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그들은 몇몇 이웃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줄리앙은 아내를 소개했다. 그들은 브리즈빌, 꾸떨리에 그리고 프러빌로의 집안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때까지 마차의 가문을 바꿀 페인트공을 부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방문할 수가 없었다. 남작은 사위에게 사실 낡은 가정마차를 물려주었었는데 줄리앙은 드 라마르가의 방패골의 작은 가문이 러 페르티 데보의 그것과 같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웃 성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동의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 문장장식을 하는 전문가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는 볼베크의 칠장이로 빠따이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마차의 문에 값진 장식을 받기 위해 노르망디의 모든 작은 성에서는 차례로 그를 불러갔다. 마침내 11월의 어느 날 아침 간식이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이 울타리 문을 열고 고등길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등에 상자 하나를 지고 있었다. 빠따이오였다. 그를 거실로 들어오게 해서 그가 신사 얘기라도 한 것처럼 식사를 대접했다. 왜냐하면 그의 전문 모든 지방 귀족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가문과 공인된 용어, 상징도에 대한 그의 지식 등이 신사들이 악수를 청해오는 일종의 인간 가문 노릇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곧 연필과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남작가 줄리앙은 4등분한 방패꼴의 작은 가문의 처벌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일에 관해서는 매우 흥미로워하는 남작 부인이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 잔나 자신도 어떤 신비스러운 관심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눈을 뜬 것처럼 의논에 참여하였다. 빠따이오도 간식을 들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끔 연필을 들고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그 지방의 모든 영주들의 마차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의 정신과 음성은 일종의 귀족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회색 머리를 짧게 깎고 물감으로 더러워진 손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나는 그런 자그마한 남자였다. 소문에 의하면 전에 품행이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위 있는 모든 가문들의 일반적인 존중이 오래전부터 그 오점을 씻어주었던 것이다. 그가 커피를 다 마시자 그를 차고로 안내하여 마차에 씌워놓은 방수천을 벗겼다. 빠따이오는 마차를 살펴본 다음에 자기가 대생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견을 표시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의견을 교환한 후 일에 착수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남작 부인은 그가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의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발이 시리다고 발난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녀는 조용히 질장이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기가 모르는 결혼이나 작고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들에 대해 물어보며 그러한 정보로서 그녀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개통수를 보충하는 것이었다. 줄리앙은 장모의 곁에서 의자에 말타듯이 걸터앉아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땅에다 침을 뱉었으며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는 자기의 귀족 신분이 그림으로 되어가는 것을 쫓고 있었다. 잠시 후에는 어깨에다 삽을 둘러매고 채소밭으로 가던 시몽 영감까지도 일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빠따 유어가 왔다는 것이 두 농장에 퍼졌기 때문에 금방 두 소작인의 아내가 나타났다. 두 여자는 남작 부인의 양쪽에 서서 황홀한 듯 넋을 읽고 대풀이 말했다. 저렇게 정성들여 손질하려면 꽤 솜씨가 있어야 할 거야. 양쪽 문의 방패꼴의 작은 문장은 다음날 11시경에야 끝마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었는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 마차를 밖으로 끌어냈다. 나무랄 데 없었다. 등에 상자를 짊어지고 다시 떠나는 빠따 유에게 치아를 했다. 그리고 남작가 그의 부인 짠나와 줄리앙은 이 질장인은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고 만약 사정이 허락했다면 틀림없이 미술가가 되었으리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런데 줄리앙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자작 자신이 마차를 부리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늙은 마부는 정원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차를 끊은 큰 말들은 사료값을 절약하기 위해 팔아버렸다. 그리고 주인들이 내릴 때 말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리우스라고 부르는 어린 목동을 작은 하인으로 썼다. 마침내 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자작은 구이야르와 마르땡의 임대차 계약 속에 두 소작인은 매월 하루 그가 지정하는 날에 각자 말 한 필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는 특별 조항을 삽입시켰고 그 대신에 그들은 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재물을 면제받게 되었다. 그래서 구이야르네는 털이 노란 커다란 노말을 끌고 왔고 마르땡네는 털이 긴 작은 백마를 끌고 와서 두 마른 나란히 마차에 메어졌다. 심옥 영감의 나윙은 제복 속에 파묻힌 마리우스가 성관의 층계 앞으로 이 마차를 끌고 왔다. 깨끗이 몸단장을 하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줄리앙은 예전의 우아한 모습을 약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긴 턱수염은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한상의 말과 마차 그리고 작은 하인을 살펴보고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에게는 다시 칠한 문장만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팔에 의지하여 방에서 내려온 남작 부인이 간신히 올랐다 등을 쿠션에 기대고 앉았다. 이번에는 잔너가 나타났다. 그녀는 웃은 마르의 짝짓기를 보고 웃으며 흰말은 노란말의 손자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마리우스를 보니 얼굴은 묘포가 달린 모자 속에 덮여 가려있고 모자가 흘러내리는 것을 오로지 코가 받쳐주고 있었다. 두 손은 소매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두 다리는 제복의 늘어진 옷자락 속에 불로 간이 들어있으며 커다란 구두를 신은 그의 발은 이상스럽게 밑으로 삐죽히 나와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치 냇물을 건너 뛰려는 듯이 무릎을 들어 올리고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장님처럼 허둥대고 헐렁한 옷 속에 가려져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를 보았을 때 잔나는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이 끝없는 폭소가 태져나왔다. 남작이 몸을 돌려 얼떨떨해하는 그 작은 남자를 바라보더니 곧 웃음이 전염되어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아내를 불렀으나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보, 보구려, 마, 마리오스를. 얼마나 웃읍소. 어쩌면 저리도 웃어올까. 그러자 남작 부인이 문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마차의 여동으로 쳐들리는 것처럼 마차 전체가 영수철 위에서 춤을 출 만큼 즐거움의 발작으로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줄리앙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지요? 모두 제정신이 아니군요. 잔나는 배가 아프고 격련이 일어나고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어서 층계 위에 주저앉았다. 남작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마차 안에서는 격련을 일으킬 것 같은 재채기 소리, 계속해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남작 부인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마리오스의 긴 우롯이 팔딱거리기 시작했다. 아마 그도 왜 웃는지 알았던 모양이다. 그 자신도 모자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흥분한 줄리앙이 달려들었다. 따귀를 한 대 갈기자 소년의 머리에서 커다란 모자가 벗겨지더니 잔디밭 위로 날아갔다. 그러고는 장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제 생각으로는 장인 어른께서 웃으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먹어치우지만 않았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파산하신다면 그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모든 즐거움은 얼어붙었고 갑자기 멎어버렸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잔누가 소리 없이 어머니 곁으로 올라갔다. 남작은 뜻밖으로 놀라서 말없이 두 여자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줄리앙은 뺨이 붓고 울먹거리는 아이를 자기 곁에 끄릇 올린 뒤에 마부석에 자리를 잡았다. 두 마리의 보조가 맞지 않는 속보로 마차는 농가들의 마당을 따라 달렸다. 깜짝 놀란 새까만 암탉들이 후닥닥 울타리 안으로 숨어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다. 가끔 이리같이 생긴 개가 지저며 따라온 적도 있었으나 곧 털을 곤두세우고 제 집으로 돌아다 가다가는 다시 마차를 돌아보며 지저댔다. 흙이 덕지덕지 묻은 남학신을 신은 소년이 긴 다리를 맥없이 끌며 두 손을 주머니 속에 질러넣고 바람이 들어가 등이 불룩해진 푸른 우도스를 입고 오다가 일행이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껴 쓰며 어색하게 모자를 붓는데 머리에 달라붙은 뻣뻣한 그의 머리틀이 내보였다. 멀리 강농가 사이에는 여기저기에 다른 농가와 더불어 들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침내 길에 쭉 심어져 있는 전나무의 큰 길로 들어섰다. 움푹팬 진흙투성의 수레바퀴 자국에 마차가 기우뚱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길 끝에 하얀 울타리가 닫혀져 있었다. 마리오스가 달려가 그것을 열고 둥그런 길로 해서 넓은 잔디밭으로 돌아서 돈문이 닫혀 있는 높고 널찍하고 음사한한 건물 앞에 닿았다. 중간에 있는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리고 검은 줄이 있는 빨간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른 중풍에 걸린 넓은 하인이 모로긋는 장걸음으로 현관의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방문객의 이름을 묻고는 널찍한 객실로 안내하고 언제나 닫아두었던 덧문을 힘들여 열었다. 가구들은 덮개로 씌워져 있었고 추시계와 큰 촛대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곰팡내 나고 차고 습하고 옛날 냄새가 나는 공기는 폐와 가슴과 살같에 슬픔을 베어들게 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앉아서 기다렸다. 위층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에 없었던 민첩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뜻밖의 놀란 별장 주인들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다. 다른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다시 올라갔다. 남작 부인은 파고드는 추위에 사로잡혀 영급 후 재채기를 하였다. 줄리앙은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잔눈은 침울하게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남작은 병날로의 대리석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드디어 높다란 문 하나가 열리며 드 버리즈빌 자작 부부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다 작고 말랐으며 깡총깡총 뛰어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는데 격식을 차리면서도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꽃무늬가 있는 비단옷을 입고 길본이 달린 작은 보네트를 쓴 부인이 쬐지는 듯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했다. 꽃끼는 화려한 프로코트를 입은 남편은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다. 그의 코, 눈, 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이 밀랍을 칠한 것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좋은 옷은 정성을 다한 물건처럼 빛나고 있었다. 환영의 첫 인사와 이웃으로서의 예술을 보이고 나서는 누구도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은 이유도 없이 서로 찬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쪽은 모두 이 훌륭한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랐다. 1년 내내 시골에서 살면 서로 만나는 것은 의지가 되는 것이다. 객실의 얼음같이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와 목소리를 쉬게 했다. 남작 부인은 재채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기침을 했다. 그래서 남작은 출발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브리즈빌 부부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빨리 좀 더 있다 가세요 하고 말렸다. 그러나 잔노는 방문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줄리앙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종을 올려 하인을 부르려고 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집주인이 달려나왔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마구깐의 말을 메어 놓았다고 알렸다. 기다려야만 했다. 저마다 할 말과 어떤 문구를 찾아보았다. 비가 많은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침내 균형이 맞지 않은 두 마리의 조랑말이 끄는 마차가 창문 앞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마리오스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는 자유로울이라고 생각하고 들판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나간 모양이었다. 몹시 화가 난 줄리앙은 그를 걸려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양쪽이 많은 인사를 나눈 후에 레에 빼뿔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마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잔노와 아버지는 줄리앙의 난폭한 짓으로 해서 남아있는 묵직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브리즈빌 부부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며 웃기 시작했다. 남작은 남편의 흉내를 냈고 잔노는 부인의 흉내를 냈으나 그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약간 감정이 상한 남작 부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빈정거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으나 이따금 어떻게 했어든지 아버지와 잔노는 서로 쳐다보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남작은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레에 빼뿌려의 성과는 매우 추울 테지요. 부인 온종일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해서 말입니다. 잔노는 새찜한 태도를 하고 멱을 감고 있는 오리처럼 머리를 살레살레 내두르며 애교를 부렸다. 아,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일이 많답니다. 편지를 써야 할 친척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드 브리즈빌 씨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시어 그는 빼려 신부와 함께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르망디 종교사를 편찬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남작 부인이 웃었다. 기분은 좋지 않으면서도 너그러워져서 그렇게 우리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차가 멈추었다. 그리고는 진리앙이 뒤에 있는 누군가를 소리쳐 불렀다. 그래서 잔노와 남작이 마차 문으로 몸을 내밀어 보니 자기들을 향해서 굴러오는 듯한 어떤 이상한 물체가 눈에 띄었다. 헐렁한 제복의 아래자락 속에서 다리는 부자연스럽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모자로 해서 눈은 보이지 않았고 풍차의 날개처럼 소매자락을 흔들며 넓은 물구덩이를 정신없이 건너려고 흙탕물 속을 첨벙대며 길가에 있는 돌이란 돌에는 모두 채여 비틀거리고 안절부절못하여 뛰어오르며 진흙투성이가 된 마리오서가 전속력으로 마차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그가 마차를 따라 미치자마자 진리앙은 몸을 기울여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자기 곁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고삐를 넣추며 모자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모자는 북과 같은 소리를 내며 소년의 어깨까지 푹석 가라앉았다. 소년은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도망쳐 마부석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으나 그의 주인은 이제 한 손으로는 아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때리고 있었다. 잔노는 어쩔 줄을 몰라 더듬거렸다. 아버지 아 아버지 그리고 남작 부인은 붕괴하여 남편의 팔을 꽉 잡았다. 적을 못하게 하세요 자크 그러자 갑자기 남작은 앞의 유리를 내리고 사위의 소매를 움켜잡으며 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를 때리는 것을 속히 그만두지 못하겠나 깜짝 놀란 줄리앙이 돌아보며 이 녀석이 제복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자 남작은 두 사람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그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런 것에 난폭하게 굴지 말게 줄리앙이 다시 화를 냈다. 제발 가만 놔두세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손을 쳐들었다. 그러나 장인이 갑자기 그 손을 잡아 마부석의 나무에 부딪힐 만큼 힘껏 꺾어내렸다. 그리고 난폭하게 소리쳤다.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서 그만두도록 하겠어 내가 자작은 갑자기 침착해지며 대답도 하지 않고 어깨를 어슥 올리고는 말에게 채찍을 가했다. 말은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두 여인은 창백해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작 부인의 심장이 무겁게 뛰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저녁 식사 때 줄리앙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평소보다 더 유쾌했다. 잔나와 아버지와 아델라이드 부인은 그들의 평온한 온정으로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줄리앙이 싹싹해진 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 해복기 환자가 갖는 편안한 기분으로 즐거워졌다. 그리고 잔나가 브리즈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남편 자신도 농담을 했으나 얼른 이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그들은 훌륭한 데가 있어. 모두들 마리오스의 사건이 되살아나는 것이 두려워 다른 방문은 일절하지 않았다. 다만 새해에 이웃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내년 이런봄의 따뜻한 날씨를 기다려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사제와 촌장과 그의 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새해에도 다시 그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월 9일에 렛베벌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잔나는 부모님들을 붙들고 싶었으나 줄리앙은 그것에 그다지 응하려 들지 않았다. 남작은 점점 심해지는 사위의 냉담 앞에서 루왕으로부터 역마차를 보내도록 했다. 출발하는 전날 짐들을 다 꾸리자 춥지만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잔나와 아버지는 이 포르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잔나가 결혼하는 날 영원히 그의 아내가 될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거닐었던 그 숲길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가 최초의 애물을 받고 최초의 전율을 느끼고 나중에 옷다의 원시적인 작은 골짜기에서 물에 키스를 섞어서 마시던 샘물 곁에서 마침내 알게 된 그 관렁적인 사랑을 예감했던 숲이었다. 이제는 나뭇잎도 없고 끼어오르는 풀 덩굴도 없다. 다만 나뭇가지에 부딪는 소리 겨울에 헐벗은 덤불숲에서 나는 메마른 이 소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작은 마을로 들어갔다. 인적이 없는 조용한 거리는 바다 냄새와 해초 냄새 그리고 생선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다. 황갈색의 커다란 그물이 문 앞에 끌려 있거나 자갈 위에 펼쳐져 여전히 물길을 말리고 있었다. 영원히 철석이는 물거품과 함께 차디찬 회색의 바다는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백강을 향한 절벽의 발지에 푸르스름한 바위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옆으로 썰어져 있는 좌초한 커다란 배들은 죽어있는 넓적한 생선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었다. 어부들은 큼지막한 어부용 장화를 무겁게 끌며 목에는 털 목도리를 두르고 한 손에는 브랜디 한 병을 다른 손에는 배의 램프를 들고 때를 지어 방파제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은 기울어져 있는 소형 보트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노르망디의 특유한 느린 동작으로 그들의 그물, 부표, 큰 빵, 버터 항아리, 컵과 36도짜리 술병을 배쳐내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일으켜 세운 작은 배를 바다 쪽으로 밀었다. 배는 자갈밭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내려가 물거품을 가르며 나아갔으며 파도에 올라 잠깐 동안 흔들거리더니 깔색 돛을 펴고 돗대 끝에 작은 등불을 단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키가 큰 어부의 아내들이 억세고 앙상한 몸을 얇은 속옷으로 드러내며 마지막 어부가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졸고 있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어두운 거리의 무거운 잠을 흔들어 놓았다. 남작과 잔노는 꼼짝도 않고 이 남자들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꿈지 않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밤마다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다. 남작은 바다 앞에서 흥분하여 중얼거렸다. 바다는 무섭고도 아름답다. 어둠이 내리는 바다. 수흑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바다. 이 바다는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우냐. 안 그러냐 자네티? 그녀는 쌀쌀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대답했다. 지중해보다는 못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냈다. 지중해라고? 기름, 설탕물, 잿물이 들어있는 함지박의 푸른 물에 진하지 않아. 거품이 있는 이 바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것을 보아라. 그리고 방금 떠나간 이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두 생각해 보렴. 잔눈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지중해라는 그 말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녀의 꿈이 묻혀있는 저 머나먼 나라로 그녀의 상념을 옮겨놓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딸은 숲으로 해서 돌아가는 대신에 길로 나와 느린 걸음으로 해안을 올라갔다. 그들은 가까워오는 이별의 슬픔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 농장의 도랑을 따라 가노라면 진익인 사과 냄새 이 계절에 온 노르망디 들판에 뜯어오는 것 같은 신선한 능금수의 향기가 그들의 코를 찌르고 또는 외양간의 질척질척한 냄새 소들의 걸음에서 발산하는 구수하고도 뜨뜻한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찔렀다. 불이 켜진 어느 작은 창문이 뜰 안쪽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자 잔눈은 자기의 영혼이 넓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들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작은 불빛들은 갑자기 그녀에게 모든 존재, 즉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떼어놓고 갈라지게 하며 멀리 끌고 가는 존재들에 대한 강렬한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체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생이란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군요. 남작이 한숨을 쉬었다. 어쩌겠니 얘야 우리는 아무것도 손 쓸 도리가 없는걸. 다음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떠났고 잔눈와 줄리앙만이 남게 되었다. 제7장 젊은 부부의 생활 속에 카드 놀이가 끼어들었다. 매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줄리앙은 담배를 태우고 얜 7잔의 꼬냑을 조금씩 조금씩 목구멍 속으로 흘려넣으며 아내와 함께 여러가지 베지그 게임을 벌였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유리창에 비가 뿌리는 동안 꾸준히 스커트의 장식을 수놓았다. 이따금 피로해지면 그녀는 눈을 덜어 멀리 흰 물결이 있는 침울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잠시 동안 멍청한 시선을 보낸 후 그녀는 다시 일감을 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밖에 다른 할 일이 없었다. 줄리앙이 자기의 권위와 경제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집안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섭게 절약하는 태도를 보였고 팁도 절대로 주지 않았으며 필수적인 식량도 줄였다. 잔나가 래 빼빌로 온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빵 가게에다 노르망디식의 작은 빵과자를 만들게 했는데 줄리앙은 이 지출을 금하고 그녀에게 석쇠에다 굽는 보통 빵을 먹게 했다. 그녀는 변명이나 말다툼이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인색한 근성이 새로 나타날 적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돈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가정에서 절한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저속하고 역겹게만 여겼었다. 그러나 돈이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하고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어왔던가. 줄리앙은 이제 이렇게 되뇌인다. 당신은 돈을 아껴 쓰는 버릇을 가질 수 없소. 그리고 그가 품삭이나 계산서에서 몇 푼을 깎을 적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잔돈을 쓸고머니 집어넣으며 웃음을 띄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지. 그러나 어떤 날에는 잔나는 다시 공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녀는 일하던 것을 슬며시 멈추고 두 손을 맥없이 너르뜨리며 흐릿한 눈길로 즐거운 모험의 일부분인 자기의 처녀 시절의 소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심옥 영감에게 명령을 내리는 줄리앙의 목소리가 몽상의 요람에서 그녀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젠 끝나버렸어 하고 생각하며 자기의 끈질긴 일감을 다시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바느질하고 있는 손가락 위에 떨어졌다. 로잘리 역시 전에는 그렇게도 명랑하고 언제나 노래를 흥을 그렸으나 지금은 변해버렸다. 그녀의 포동포동하고 붉은 뼘은 혈색을 잃었고 이제는 거의 움푹 패기까지 했으며 때로는 흙을 바란 듯이 보이기도 했다. 잔나는 자주 너 어디 아프니? 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러나 한여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아뇨 마님 핏기가 조금 광대뼈로 올라왔으니 이내 황급히 달아나버렸다. 예전처럼 뛰어가는 대신에 그녀는 괴로운 듯이 발을 끌었고 모양도 내지 않는 것 같이 보였으며 박물장수가 비단 리본이나 코르셋 또는 여러가지 향수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어도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큰 집이 공동을 울리는 것 같고 아주 침울했으며 집 벽은 내린 빗줄기가 길게 퍼진 회색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1월 말경에는 눈이 내렸다. 침몰한 바다 위로 북쪽에서 오는 커다란 구름이 멀리 보였다. 그리고 하얀 논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온 벌판이 덮였고 아침에는 나무들이 얼음의 거품을 걸친 것 같았다. 줄리앙은 목이 긴 장화를 신고 텁스루간 모습으로 작은 숲속에서 광야로 향해 있는 도랑뒤의 몸을 숨기고 철새들을 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총소리가 들판에 얼어붙은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면 즐겁을 한 한때의 검은 까마귀들이 큰 나무를 빙빙 돌면서 날아갔다. 잔나는 권태에 짓눌려 이따금 현관 앞 층계로 내려갔다. 장백하고 침울한 이 널떨한 표면의 움직이지 않는 고요 위로 아주 멀리서 생의 소음들이 반향되어 왔다. 그리고 그녀는 윙윙 울리는 것 같은 먼 곳의 물결 소리와 그리고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차디찬 물보라의 희미하고도 끊임없는 낙하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누나의 층은 두껍고 가벼운 이 거품의 무한한 낙하 밑에서 쉴 새 없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창백하나는 알아침 잔나가 꼼짝하지 않고 자기 방의 난로에 발을 쬐고 있는 동안 난로 더 변해가는 로잘리는 천천히 침대를 정돈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자기 뒤에서 괴로운 한숨 소리를 들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녀가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하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님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잔나는 벌써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녀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로잘리 하고 불렀다. 아무런 움직임도 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소리 없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로잘리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러고는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발을 뻗치려고 할 때 그녀의 바로 곁에서 새어나오는 깊은 신음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떨면서 몸을 일으켰다. 하녀는 창백해지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 두 다리를 쭉 뻗고는 등을 침대나무에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잔나가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하녀는 한마디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실성 안 됐던 시선으로 여중이 날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무서운 고통에 찢기듯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온 몸에 힘을 주고는 악물은 이 사이로 비통의 소리를 죽이며 뒤로 미끄러졌다. 그러자 벌리고 있는 그녀의 넓적다리에 착 달라붙은 옷 밑으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목이 눌려서 질식할 듯한 숨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고는 갑자기 긴 고양이의 울음소리, 힘없는 그러나 이미 괴로워하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세상에 나오는 어린애의 고통스러운 최초의 울음소리였다. 잔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리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층계로 달려가 줄리앙! 줄리앙! 하고 소리쳤다. 아래층에서 그가 대답했다. 왜 그래?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저 로살리가! 줄리앙이 계단을 두 개씩 뛰어올라와 손살같이 방으로 들어와 쓰는 대뜸 처녀의 옷을 들추고 벌거벗은 두 다리 사이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주름살 두 성이의 우는 소리를 내며 부르르 떨고 있는 온통 끈적거리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작은 살덩어리를 찾아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고약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를 밖으로 밀어내며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리 가! 우리 드빈 너와 시목연감을 보내줘! 하고 말했다. 잔나는 와들와들 떨며 부엌으로 내려갔으나 다시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아 양친이 떠난 후로는 불을 피우지 않는 거실로 들어가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얼마 후 그녀는 하인이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5분쯤 지나 그는 그 고장의 산파인 땅뒤 가부와 함께 돌아왔다. 그러자 마치 부상당한 사람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이 계단에서 시끌벅석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줄리앙이 와서 잔나에게 방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불길한 사건을 방금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녀는 다시 불앞에 앉아있었다. 그 애는 어때요? 줄리앙은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왠지 화가 취미를 오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 그름을 멈추었다. 당신은 저 한여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오? 그녀는 말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갑자기 그가 화가 난 듯이 소리쳤다. 그러나 집에다 사생활을 둘 수는 없어. 그러자 잔나는 몹시 난처하였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지만 여보 그 애를 나머 집에 보내어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비용은 누가 되지? 물론 당신이겠지. 그녀는 해결책을 찾아보며 다시 한참 동안 곰곰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건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가 로잘리와 결혼한다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줄리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화를 내며 대꾸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당신이 그를 아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모를 테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잔나는 흥분해서 화를 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저 한혜를 저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비겁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줄리앙은 침착해져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보, 저 애는 말하려고 하지 않을 거요. 그 사내의 이름을 나보다도 당신에게는 더 고백하려 들지 않을 거요. 그리고 만일 그가 저 계집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작자가 그렇다면 우린 사생아가 딸린 미혼모를 한 지방 밑에 둬둘 수는 없어. 알겠소? 잔나는 끈덕지게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비열한 인간이지요. 그러나 우린 그를 알아내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그는 우리와 해결하는 거죠. 줄리앙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다시 화를 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까지는 어떻게 하겠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자기 의견을 말했다. 아, 나라면 그건 간단해. 돈 몇 푼 주어서 그 아이하고 아무데나 가서 살라고 쫓아내버리겠소. 그러나 젊은 아내는 화가 치밀어서 반항을 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아이는 내 젖동생이에요. 우리는 같이 자랐어요. 그 애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딱하게도. 그러나 난 그 일로 해서 그 애를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내가 기르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그러자 줄리앙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럴 듯한 평판을 얻게 되겠지. 바로 우리가 말이야. 우리의 명예와 연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악덕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하겠지. 행실이 나쁜 계집애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명망 높은 사람들은 이젠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으려 할 거야. 정말이지 당신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요. 당신은 미쳤어.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나는 절대로 로잘리를 밖으로 내몰지는 않겠어요. 당신이 그 애를 두고 싶지 않다 해도 어머니가 다시 데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 애의 아버지 이름을 끝내 알아내야만 해요. 그래서 그는 몹시 화를 내며 나가며 문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여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단 말이야. 잔눈은 오후에 산모의 방으로 올라갔다. 한유는 당뒤 가부의 간호를 받으며 침대에서 눈을 뜬 채로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 동안 산파는 갓난아기를 팔에 안고 흔들고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시원찮은 불길이 타고 있었다. 추웠다. 어린애가 울었다. 잔눈은 로잘리가 다른 발작을 일으킬까 두려워 어린애에 대해서는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한유의 손을 잡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되풀이하여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까엾은 계집애는 산파 쪽을 흘끗 보고는 어린애의 울음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목을 매개하는 한가닥 슬픔이 이따금 다시 발작적인 오열로 터져나와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목구멍 속에서 났다. 잔눈은 다시 한 번 그녀를 포옹하고 나서 아주 낮은 소리로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잘 돌봐줄게. 자아, 얘야. 그러자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잔눈은 빨리 도망쳐 나왔다. 날마다 잔눈은 그곳에 갔고 날마다 로잘리는 여주인을 보며 흐느껴 울었다. 어린애는 이웃집에 맡겨 기르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줄리앙은 아내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한여를 내보내는 것을 거절한 이유로 그는 그녀에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이 문제를 다시 꺼냈으나 잔눈은 로잘리를 레에 빼뿌려 둘 수 없다면 그 애를 당장 보내라고 하는 남작 부인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줄리앙은 화를 내며 소리질렀다. 당신 어머님도 당신처럼 미쳤군.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이주일 후 산모는 벌써 일어나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잔눈은 어느 날 아침 그녀를 앉혀놓고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 얘야. 모든 걸 내게 얘기하렴. 로잘리는 몸을 떨기 시작하며 더듬거렸다. 뭘 말해요, 마님? 누구 자식이니, 그 애는. 그러자 한여는 무시무시한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려고 두 손을 빼내기 위해 미친 듯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잔눈은 그러는 그녀를 무시하고 끼어넘으며 위로했다. 불행한 일이야. 어떻게 하겠니? 얘야, 내가 약해서 그랬는걸.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야. 만일 그의 아버지가 너와 결혼만 한다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사람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 로잘리는 학대받는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이따금 몸을 빼어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쳤다. 잔눈은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넌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난 내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진정으로 너를 위해서야. 그 남자가 너를 버리려 한다는 것을 내 슬픔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줄리앙이 그를 찾게 되면 우린 그에게 너와 결혼하도록 강요할 점이야. 그리고 우린 너의 두 사람을 붙들어두고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할 거야. 이번에는 로잘리가 느닷없이 용을 써 여주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뽑아내어 미친 여자처럼 달려나갔다. 그날 저녁 저녁을 먹으며 잔눈은 줄리앙에게 말했다. 로잘리에게 자기를 유혹한 사람의 이름을 내게 털어놓으라고 했었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당신이 해보세요. 그 불쌍한 것을 그 남자와 억지로라도 결혼시켜야 하니까. 그러나 줄리앙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화를 냈다. 아하 그 얘기는 이제 듣고 싶지도 않소. 당신이 그 계집애를 잡아두겠다고 했으니 잡아두면 되지 않소. 그러니 그 문제로 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아요. 그는 로잘리가 출산한 이후로 더욱더 신경질을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잔눈은 모든 언쟁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유순하고 타협적인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밤이면 침대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끊임없이 신경질을 내면서도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잊고 있었던 사랑의 습관을 되찾았다. 부부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고 연달아 사흘밤을 보내는 일이 더물어졌다. 로잘리는 얼마 안 가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급을 먹은 듯이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에 쫓기는 듯 하기는 했으나 전보다 덜 침울해 보였다. 잔눈은 두 번이나 다시 물어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달아나버렸다. 줄리앙도 또한 갑자기 더욱 상냥해진 듯이 보였다. 그래서 젊은 아내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 쾌아람을 되찾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따금 이상한 거북스러움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다. 해빙은 오지 않았다. 거의 5주일 전부터 낮에는 푸른 수정처럼 하늘이 맑았고 밤에는 빙하처럼 생각되는 별들이 총총한 하늘 그토록 넓은 공간이 모진 주위에 휩싸여 있었다. 이 편편하고 단단하며 눈으로 반짝이는 식탁버 위에 펼쳐져 있었다. 서리로 분칠을 한 커다란 생울타리 뒤로 네모진 뜰에 외뜨로 서 있는 농가는 하얀 네일을 입고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도 짐승도 이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초가집의 굴뚝만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또 억바로 올라가는 가느다란 실 같은 연기로 숨겨져 있는 삶을 드러내고 있었다. 벌판, 울타리, 울타리의 너름나무 이 모든 것이 추위로 해서 죽은 듯이 보였다. 이따금 나뭇가지가 그 껍질 속에서 부러지는 것처럼 나무들이 내어붓게 하고 섬유질을 끊어놓아 큰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기도 했다. 짠나는 자기의 마음에 스며드는 온갖 막연한 괴로움을 지독하게 추운 날씨 탓으로 돌리고 봄의 훈훈한 숨결이 돌아오기를 불안스럽게 기다렸다. 어떤 때는 음식물만 봐도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때로는 맥박이 터무니없이 뛰고 때로는 조금밖에 먹지 않은 식사가 채에 기도해서 구토를 일으키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긴장해 있고 떨고 있는 신경이 그녀를 꾸준하고도 견디기 어려운 동요 속에서 지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온도계가 다시 내려갔다. 줄리앙은 식탁에서 일어나며 몸을 덜덜 떨었다. 지금까지 거실이 알맞게 태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그는 장작을 아꼈던 것이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속삭였다. 오늘 밤엔 둘이서 자는 것이 좋지 않겠어 여보? 그는 전에 그 착한 어린애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서 산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은 마침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이상하게도 신경질적이 되어 그녀는 그의 입술에 키스하며 아주 나지막히 혼자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서너 마디로 자기의 병을 그에게 말했다. 부탁이에요 여보 정말이지 좋지가 않군요. 내일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당신 좋을 대로 해요. 여보 여보 병이 났으면 몸조리를 잘 해야지. 그러고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일찍 자리에 누웠다. 줄리앙은 놀랍게도 그의 독방에 불을 지피게 했다. 잘 타고 있습니다. 하고 하인이 그에게 알리자 그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갔다. 온 집안이 추위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냉기가 스며든 벽에서는 마치 떠는 것 같은 가날픈 소리가 났다. 침대 속에서 잔나는 오돌오돌 떨었다. 두 번이나 그녀는 난로의 상작을 집어넣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고 옷과 스크트와 헌옷까지 들을 찾아 잠자리 위에 쌓아놓았다. 아무것도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발은 곱아서 감각이 없어지고 장단지와 넓적다리까지도 떨려 그것이 그녀의 신경을 지나치게 날카롭게 하고 흥분시켜 쉴 새 없이 몸을 뒤척이게 했다. 얼마 있자니 이가 딱딱 부딪히고 손이 떨렸다. 가슴은 쥐어오고 느린 심장은 크게 쿵쿵 뛰고 이따금 멈추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목구멍은 이제는 공기가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헐떡거렸다. 견딜 수 없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동시에 무서운 불안이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한 번도 그녀는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으로부터 버림받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난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깜짝스러운 공포가 엄습해서 그녀는 침대 밖으로 뛰어나와 로잘리를 부르기 위해 초인종을 울리고 기다렸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꽁꽁 얹몸으로 떨면서 또 기다렸다. 하녀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어떤 것으로도 깨울 수 없는 세상 모르는 초저녁 잠에 빠져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잔나는 정신없이 맨발로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문을 찾아 열고 로잘리 하고 불렀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다가 침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두 손으로 침대 위를 더듬다가 침대가 비어있음을 알았다. 침대는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서 사지 않는 것처럼 냉기가 돌았다. 뜻밖의 일이라 놀라서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다니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혼란스러워지고 펄떡펄떡 뛰고 질식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 줄리앙을 깨우기 위해 다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자기 같고 죽게 되리라는 확신과 의식을 잃기 전에 줄리앙을 만나려는 욕망에 쫓겨 남편의 방으로 맹렬하게 뛰어들었다. 사유여 가는 불빛에 그녀는 남편의 머리 곁에 베개를 베고 있는 로잘리의 머리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지른 구함 소리에 그들은 둘 다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 발견에 당황해서 잠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도망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당황한 줄리앙이 잔르 하고 불렸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무서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지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돌에 채여 사지가 부러질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는 절대적인 욕구에 밀려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래로 내려오자 그녀는 여전히 내 위에다 맨발인 채로 계단에 앉았다. 그녀는 넋을 잃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줄리앙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서둘러 옷을 입었다. 잔르는 그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벌써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털어봐 잔르 하고 소리쳤다. 아니다.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손가락 끝도 닿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객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출구나 숨을 곳 어두운 구석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식당 밑에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벌써 그가 문을 열었고 손에 등불을 들고 여전히 잔르 하고 계속해서 불러댔다. 그녀는 토끼처럼 다시 그곳을 빠져나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 안을 두 번 맴돌았다. 그가 다시 그녀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녀는 거칠게 정원으로 난 문을 열고 들판으로 내달렸다. 벌거벗은 다리가 이따금 무릎까지 파묻히는 차디찬 눈의 촉감이 그녀에게 갑자기 필사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도 춥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정신의 경련이 육체를 마비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땅과 같이 하얀 모습으로 달렸다. 그녀는 큰 가로수길을 따라 작은 숲을 가로질렀으며 도랑을 건너뛰어 광야 한복판으로 달려나갔다. 달도 없었다. 별들은 어두운 하늘에서 불똥을 뿌린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벌판은 희미한 흰빛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 상태로 거듭난 침묵으로 화하나였다. 잔나는 숨을 쉬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손살같이 달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절벽 끝에 와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우뚝 멈췄었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모든 생각과 의지가 지쳐버렸다. 그녀 앞에 있는 어두운 구멍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없는 바다가 조수가 빠진 해변에서 해초의 소금기 나는 냄새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서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도처럼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다. 발과 손과 발이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흔들려서 팔딱거리고 숨가프게 소스러쳐 놀라 떨었다. 갑자기 폐부를 지르는 듯한 맑은 의식이 살아났다. 이어서 오래전의 환영이 눈앞으로 지나갔다. 라스틱의 영감의 배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그 배놀이 그들의 대화 싹 터든 사랑 작은 배의 명명식 그리고 나서 그녀의 환상은 더욱 아득하게 내 뺏뻘에 도착하던 날 저 몽상의 몸을 맡겼던 그 밤에까지 그설러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아 그녀의 인생은 부서지고 모든 기쁨은 끝이 나고 모든 기대는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고통과 배반과 절망으로 가득한 무서운 미래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 당장에 끝내버리고 말리라. 그런데 어느 목소리가 멀리에서 소리쳤다. 여기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 빨리 빨리 이쪽으로 그것은 그녀를 찾고 있는 줄리안이었다. 아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거기 자기 앞에 있는 시면 속에서 그녀는 지금 작은 소리를 바위 위로 미끄러지는 어려운 푸탄 물결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벌써 뛰어들려고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절망한 사람들의 인사를 생에 던지려고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 전쟁터에서 배에 총을 모였다. 젊은 병사들이 내뱉는 최후의 말인 어머니라는 말을 신음하듯 내뱉었다.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물에 빠진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양신의 절망에 대해 고통스러움을 느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눈 속에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그녀는 줄리안과 시몽 영감이 램프를 든 마리오스를 앞세우고 왔을 때는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그만큼 그녀는 절벽 끝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옮겨다가 침대에 눕히고 뜨거운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기억이 잊혀지고 모든 의식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악몽이 그것은 악몽이었을까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자기 방에 누워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마루 바닥에서 겨날픈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볍게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갑자기 새양쥐 한 마리가 자그마한 회색 새양쥐가 재빨리 시터 위로 지나갔다. 그러자 곧 다른 것이 그 뒤를 따라갔고 이번에는 세 번째 놈이 날센 종종걸음으로 잔너의 가슴 쪽으로 달려왔다. 잔너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짐승을 잡으려고 손을 붙였으나 닿지 못했다. 그러자 다른 새양쥐들이 열 마리, 스무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그것들은 기둥을 타고 기어오르고 장식 용단 위로 다른박질하고 잠자리를 온통 뒤덮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에서는 이불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잔너는 그것들이 자기 살 끝에 스치고 다리를 간지럽히고 몸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들이 침대에 발치해서 기어 올라와 자기 목구멍 속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한 마리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언제나 쥐고 보면 허공이었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났다. 도망치려고 소리를 질러보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고 기운 센 팔이 그녀를 꽉 끼얹고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까지 여겨졌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진 않았다. 그녀는 시간관념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긴, 아주 긴 시간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지치고 상처입은 듯하게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기운이 없음을 느꼈다. 눈을 떴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어떤 뚱뚱한 남자와 함께 자기 방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자기는 몇 살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자기가 아주 작은 소녀처럼 여겨졌다. 더구나 기억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그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자, 의식이 회복되었군요. 그러자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뚱뚱한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진정하십시오. 남작부인, 이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따님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자기의 내부를 두십시오. 짠나에게는 생각하려고 하기만 하면 무거운 잠에 다시 잡혀 아주 오랫동안 졸고 지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건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치 막연하게 자기 머릿속에 다시 나타난 현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 분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는 자기 곁에 혼자 앉아있는 줄리앙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지나간 생활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거치듯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의 무서운 고통을 느끼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녀는 시트를 걷어서 치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으나 다리가 지탱을 못해 썰어지고 말았다. 줄리앙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남편이 사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고 뒹굴었다. 문이 열렸다. 리종 이모가 땅뒤 가부와 함께 달려왔고 뒤이어 남작이 끝으로 어머니가 정신없이 숨을 헐뚝이며 달려왔다. 그들은 잔너를 다시 눕혔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편안히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았다. 어머니와 이모가 열심히 간호를 하며 이렇게 물었다. 우리 말이 들리니 예, 잔너야 그녀는 못 들은 채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밤이 왔다. 간호인이 그녀 곁에 앉아 이따금 약을 마시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셨다. 그러나 이제는 자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기억 속에 구멍이 나 있고 하얗게 비어있는 커다란 장소가 몇 개씩 있어 거기에는 사건들이 전혀 자국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비껴간 것들을 찾으며 애써 추론을 하고 있었다.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조금씩 모든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끈덕지게 생각했다. 어머니와 리종이모 그리고 남작이 와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매우 중태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리앙은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 양친들은 알고 있을까 그리고 로잘리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전처럼 로왕으로 돌아가는 거다. 과부가 되면 그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주위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이성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참을성 있고 꽤바르게 기다렸다. 그날 밤 마침내 그녀는 남작 부인과 단둘에서만 있게 되자 아주 낮은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다. 변한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귀여운 잔누 내 딸아 날 알아보겠니? 네 어머니 하지만 오셔서는 안 돼요. 오래 이야기해요. 제가 왜 눈 속으로 달아났다고 줄리앙이 말하던가요? 얘야 넌 아주 위험하고 심한 열병에 걸렸었단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난 그 후에 열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열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왜 내가 달아났었는지 그 애가 말했나요? 아니 아니다 얘야 그것은 내가 그의 침대 속에서 로잘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남작 부인은 잔누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딸을 어루만졌다. 자거라 얘야 진정하고 자도록 해라. 그러나 잔누는 고집세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성신이 말상해요 엄마. 요 며칠 동안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몸이 불편한 것 같아서 줄리앙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로잘리가 그이와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난 슬픔으로 정신을 잃고 절벽에 몸을 던지기 위해 눈 속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남작 부인은 이 말만 죄풀이했다. 그래 얘야 넌 아주 중병이 걸렸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난 줄리앙의 침대 속에서 로잘리를 본 거예요. 난 그이와 함께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날 루앙으로 데려가 주세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잔누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를 받은 남작 부인은 그러자꾸나 예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환자는 초조해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신다는 걸 잘 알아요. 아버지를 불러다 주세요. 아버지는 내 말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두 지팡이를 짚고 발을 끌며 나갔다가 얼마 후에 남작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왔다. 그들이 침대 앞에 앉자마자 잔누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힘은 없으나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말했다. 줄리앙의 괴상한 성격 그의 냉혹함 그의 인색함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정 그녀가 말을 끝내자 남작은 딸이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예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을 잠재웠을 때처럼 정답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보거라 얘야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말자.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는 내 남편을 참아내도록 해라. 그걸 내게 약속해 주겠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겠어요.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그녀는 덧붙였다. 로잘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남작이 대답했다. 그 애는 이제 만나지 마라. 그러나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어디에 있나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남작은 로잘리가 아직 집을 나간 것은 아니라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환자의 방에서 나오며 남작은 분노로 후끈 달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 줄리앙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불쑥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 딸에 대한 자네의 행동에 해명을 요구하러 왔네. 자네는 한여와 그 애를 배신했어. 그건 이중으로 비열한 짓이야. 그러나 줄리앙은 죄가 없는 척하고 열심히 부정하고 맹세했으며 증인으로 신을 돌먹이기까지 했다. 게다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잔눈은 실승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뇌염에 걸리지 않았었던가 발병 초기에 정신착란의 발작으로 어느 날 밤 눈 속으로 달아났던 것이 아닌가 그녀가 거의 벗은 상태로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의 침대에서 한여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발작 중에 있는 것이다. 줄리앙은 길길이 날뛰며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맹렬하게 화를 냈다. 그래서 남작은 당황해서 변명을 하고 사과를 했다. 그리고 신이의 손을 내밀었으나 줄리앙은 악수를 거절했다. 잔눈가 남편의 답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 더 화를 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빠, 하지만 그것을 입장시키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겨 곰곰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아침 그녀는 로잘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남작은 한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미 떠났노라고 분명히 말했다. 잔눈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되풀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애의 집으로 찾으러 가면 되겠군요. 의사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의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잔눈가 울음을 터뜨리며 거의 울부짖었다. 로잘리를 보고 싶어요. 그 애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자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인. 모든 감정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은 임신 중이니까요. 그녀는 한대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몸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는 남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생각에 잠겨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한 어린 아이가 자기 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새롭고도 이상한 생각이 놀라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애가 줄리앙의 자식이라는 것이 슬프고 불쾌했다. 아버지를 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다. 날이 밝자 그녀는 남작을 불러오게 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특히 지금은요? 아시겠죠? 그러고 싶어요. 제가 처해있는 상태에서는 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가서 사제님을 불러오세요. 로잘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제님이 오시면 곧 그 애를 올라오게 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에 남아 계셔야 해요. 특히 줄리앙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 시간쯤 후에 사제가 들어왔다. 여전히 뚱뚱하고 어머니보다 더 헐떡이었다. 그는 어머니 곁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배가 벌린 다리 사이로 쭉 늘어졌다. 그는 늘 하는 부릇대로 체크무니아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작 부인 우리는 마르지 않을 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썩 어울리는 한상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 그래 그래 소문으로는 부인 멀지 않아 새로운 명명식이 있을 것 같다구요. 하하하 이번에는 배의 명명식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덧붙였다. 조국의 소호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한 후에 그렇지 않으면 현모양처겠지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남작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 같은 부인 그러자 안의 문이 열렸다. 로잘리는 미친 듯이 날 뛰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틀에 매달렸으나 남작이 떼어밀었다. 견디다 못한 남작이 그녀를 방 안으로 단번에 밀어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서 있었다. 잔눈은 그녀를 보자 벌떡 몸을 일으켰다가 시터보다 더 창백해져서 주저앉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은 그 고동으로 살갗에 달라붙은 얇은 네일을 들썩이게 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혀 간신히 내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난... 너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숨이 막혀 잠시 쉬었다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난 모든 걸 알고 싶다. 모든 걸. 죄다. 난 고애를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제님을 오시게 했다. 알겠니? 로잘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부르러 떠는 두 손 사이로 거의 고함을 질렀다. 남작은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두 팔을 잡고 난폭하게 얼굴에서 떼어놓고는 침대 곁으로 집어던져 무릎을 꿇게 했다. 자, 말해. 대답을 해봐. 로잘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 취하게 하는 자세로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앞치마는 마룻바닥에 떨어뜨린 채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다시 얼굴을 가렸다. 그러자 사제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얘야. 내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대답해라. 우리는 너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는 알고 싶다. 잔나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숙이고 로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기습했을 때 너는 줄리앙의 침대 속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어. 로잘리는 손가락 사이로 신음하듯이 말했다. 네, 그래요 마님. 그러자 갑자기 남작부인이 질식할 듯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의 발작적인 오열은 로잘리의 그것과 잘 어울렸다. 잔나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계속되었지? 로잘리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요. 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라니? 그러면 언제부터? 봄부터란 말이냐? 네, 마님. 그이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부터란 말이니? 네, 마님. 잔나는 많은 질문으로 가슴이 억눌린 듯이 물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니? 그가 어떻게 내게 요구하든, 어떻게 너를 구슬리든, 내게 무슨 말을 했지? 언제 어떻게? 너는 굴복했지? 어떻게는 그에게 너를 줄 수 있었니? 로잘리는 이번에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말하고 싶은 흥분과 대답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기에서 식사를 드시던 맨 첫날 제 방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곰이 다락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저는 감히 말썽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잘 생긴 분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잔누가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 내 아이도 그의 애냐? 로잘리가 흐느꼈다. 네, 마님.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로잘리와 남작 부인의 울음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친 잔누는 이번에는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리 없이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녀의 아이가 자기 아이와 똑같은 아버지를 같다니 분노가 쓰러졌다. 그녀는 지금 침울하고 꿈뜨고 깊고 끝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녀는 마침내 달라진 눈물에 젖은 울고 있는 여자의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언제 다시 시작했지? 하녀는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더듬거렸다. 어, 오시던 첫날밤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누의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첫날밤, 내 백불로 돌아온 날밤 그는 이 계집애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를 혼자 사게 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소리 질렀다. 저리 가, 나갓. 로잘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전노는 아버지를 불렀다. 저 애를 데려가세요. 끌어내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있던 사제는 설교를 한마디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다. 얘야, 나쁜 짓이야. 하느님도 얼른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부터 품행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는 어린애도 있으니 얌전해져야만 한다. 남작부인께서 너희 위해 무엇인가 틀림없이 해주실 거다. 우리는 너에게 남편을 구해줄 것이고 사제는 더 길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나 남작은 다시 로잘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문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녀를 마치 짐작처럼 복도에 내동댕이쳤다. 딸보다도 더 창백해진 얼굴로 남작이 돌아오자 사제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지방의 여자애들은 모두 저 모양입니다. 형편없지요.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 본성의 약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여자애들은 결코 한 사람도 없어요. 부인. 그는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지방풍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러고는 다시 화가 치미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까지 그런 짓을 하려 들어요. 작년에 교리문답에 나오는 두 어린애 사내와 계집애를 묘지에서 내가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 기별을 했지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내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제님? 그런 추잡한 짓을 그 애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아닌걸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거의 하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나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떨며 사제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를 붕괴시키는 자는 줄리앙이란 말입니다. 그가 저지른 짓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나는 딸을 데리고 가겠소. 남작은 여전히 흥분하고 격분해서 왔다 갔다 하였다.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한 것은 파렴치한 일이요. 파렴치한. 그 사내는 악당이요. 불안당이요. 비열한 인간이요. 나는 그에게 이 말을 하겠소. 나는 그의 따귀를 때릴 것이요. 단장으로 때려 죽이고 말겠소. 그러나 사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작 부인 곁에서 천천히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쓰며 말을 이었다. 자, 남장님.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충실한 다른 남편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제는 착한 장난꾸러기 같이 덧붙였다. 자,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만 당신 자신도 남봉을 피우셨겠지요.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사실이지요. 남작은 사제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사제는 말을 계속했다. 아, 그렇군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셨군요. 당신이 가령 그 애 같은 어린 하녀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 부인께서 덜 행복하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작은 아연 실색해서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말 그렇다. 그도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자주 그럴 수 있을 때마다 모두 그리고 부부가 사는 한 지붕 밑에라도 개의치 않았다. 예쁘기만 하면 아내의 하녀들 앞에서도 결코 주저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비열한 인간일까? 자기 자신은 죄가 된다고 결코 생각한 적조차 없으면서 왜 줄리앙의 품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하는가? 아직도 흐느끼느라고 숨을 헐떡이는 남작 부인이 남편의 젊었을 때의 엉뚱한 행위를 생각하고 입술에 미소의 그림자를 띄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의 몸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감상적이고 빨리 감동되고 관대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잔노는 의기소침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반드시 누워 팔을 너러뜨리고 고통스럽게 생각에 잠겼다. 로잘리아의 한마디가 되살아나서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송곳처럼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저는 그분이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그를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다. 오직 그것 때문에 그녀는 몸을 맡기고 평생을 묶었고 다른 모든 희망과 막연하게 예상했던 모든 괴핵과 모든 미지의 사람을 단념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결혼 속에 기어오를 가장자리도 없는 이 구멍 속에 이 비참, 이 슬픔, 이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로잘리처럼 자기도 그를 잘난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이 우악스럽게 열리며 줄리앙이 사나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계단에서 비명을 지르는 로잘리를 보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과 하녀가 틀림없이 말했을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왔던 것이다. 사죄를 보자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버렸다. 그는 떨리면서도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 전에 그렇게도 과격했던 남작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사죄의 논증과 사위가 자신의 예를 방패로 제시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잔나는 두 손으로 버티고 일어나 앉아 숨을 헐떡이며 자기에게 이처럼 잔인하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당신의 비열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던 날부터 그 하녀의 아이가 바로 바로 내 아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이라는 것도요. 그 애들은 형제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생각에 미치자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파붓고 격정적으로 울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사제가 또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 자,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젊은 부인 이성을 차리세요. 그는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의 미지근한 손을 이 절망하고 있는 여자의 이마에 얹었다. 이 단순한 접속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누그러뜨렸다. 죄를 사해주는 행동에 용기를 도두어주는 애무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골 사람의 힘센 손이 닿자 신비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처럼 이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선량한 사람은 여전히 선체로 말을 이었다. 부인, 항상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커다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극율이 여겨서 커다란 행복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곧 어머니가 되실 테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 애의 이름으로 애원합니다만 줄리앙 씨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청드립니다. 두 분 사이의 새로운 끈이 될 것이고 장차 남편의 성실의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아기를 갖게 한 그 사람과 진정으로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슬픔에 짓눌리고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기진맥신에서 화를 내고 원한을 품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느슨해지고 슬며시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살아있는 듯 싶었다. 원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의 오래 참는 노력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남작 부인이 중얼거렸다. 예, 잔너야. 그러자 사제가 젊은이의 손을 잡고 침대 곁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그의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맺어주려는 듯이 그 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때렸다. 그리고 설교하는 직업적인 어조를 버리고 만족한 표성으로 말했다. 자, 됐어요. 날 믿어요. 그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잠시 가까이 있던 두 손이 곧 떨어졌다. 줄리앙은 감히 잔너를 포옹할 용기가 나지 않아 장모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발 뒤꿈치를 빙그르러 돌려 남작의 팔을 잡았다. 남작은 일이 이렇게 타결된 것이 내심으로는 다행이어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환자는 잠이 들고 한편 사제와 어머니는 나아준 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제는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펼치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남작 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다. 그는 마침내 결말을 지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애에게 바로 빌려 농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고 그 애의 남편을 얌전하고 중실한 청년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2만 프랑의 재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희망자가 낫을 겁니다. 오히려 선택하기가 곤란할 지경이겠지요. 남작 부인은 이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뺨 위에는 여전히 두 줄기 눈물이 남아 있었으나 길고 축축하게 퍼진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는 강조했다. 좋아요. 바로 빌려는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만 프랑은 나갑니다. 하지만 재산은 어린애의 명의로 해놓겠어요. 그 애의 양치는 살아있는 동안은 그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는 일어나서 어머니와 악수했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남작 부인, 그대로 앉아 계세요.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가 나가다가 환자를 보러 오는 리종 이모를 만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제 8장 로잘리는 집을 떠났고 잔나는 고통스러운 회임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큰 슬픔에 짓눌려 자기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는 불행에 대한 걱정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그녀는 아무런 호기심도 없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슬며시 봄이 왔다. 벌거벗은 나무들은 아직도 차가운 미풍에 떨고 있었으나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썩고 있는 도랑의 축축한 불 속에서는 노란 앵초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온 들판과 농가의 마당들 그리고 눈녹은 밭에서는 발효하는 냄새 같은 습기찬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작고 뾰족한 함무더기의 파란 싹들이 노른 땅에서 솟아나 햇살에 반짝였다. 요새처럼 몸집이 큰 여자가 로잘리를 대신하여 가로수길을 따라 거니는 단절한 산책에 남작 부인을 부축하였다. 점점 더 무거워가는 발자국이 쉴 새 없이 축축하고 진흙투성인 그 길에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늘 괴로워하는 잔나에게 팔을 내밀어 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경사에 바쁘고 불안스러워하는 리종이모는 다른 쪽에서 잔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기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완전히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거의 말없이 거닐았다. 한편 줄리앙은 갑자기 승마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말을 타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들의 침울한 생활을 깨뜨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작과 그 부인 그리고 자작이 프로빌러 가를 방문했었다. 줄리앙은 어떻다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집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싶었다. 의례적인 또 다른 방문이 언제나 잠들어 있는 듯한 저택 속에 숨겨져 있는 브리즈빌 가와의 사이에 교환되었다. 어느 날 오후 4시경에 말을 탄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성관의 앞마당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 줄리앙은 매우 흥분해서 잔나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빨리 빨리 내려가 프로빌렘의 사람들이 왔어. 당신의 상태를 알고 그저 단순히 이 옷으로 쏜 거야. 난 나갔지만 곧 돌아온다고 말해. 그동안 잠깐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잔나는 놀라서 내려갔다. 창백하고 예쁘고 슬픈 얼굴에 충혈된 눈과 한 번도 햇살의 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용기 없는 금발의 젊은 부인이 조용히 자기 남편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붉은 수염이 무성한 도깨비 같은 거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여러 번 드라마르시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그분을 통해서 부인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이웃으로서 당신을 뵈러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보다시피 우린 말을 타고 왔습니다. 더욱이 저번 날에는 자당님과 남자께서 방문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친숙하고 품위있게 한없이 희만들이고 이야기를 했다. 잔눈은 매혹당에서 금방 그녀가 매우 좋아졌다. 친구가 되겠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반대로 드 프로빌로 백작은 마치 거실에 들어온 곰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 옆에 있는 의자에 모자를 놓고 한참 동안 자기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알락의자의 팔걸이 위에도 놓았다가 마침내 기도하는 것처럼 깍지를 끼었다. 갑자기 줄리앙이 들어왔다. 잔눈은 어리둥절하여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수염을 깎았다. 그는 약혼 시절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자기의 출연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백작의 털이 무성한 손과 악수를 했고 백작 부인의 손에는 입을 맞추었다. 백작 부인의 상하 같은 볼이 약간 불그레해지고 눈꺼풀이 떨렸다. 그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예전처럼 상냥했다. 사랑의 거울 같은 그의 커다란 눈은 정다운 빛을 띄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기가 없고 거칠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갑자기 빗질과 향유로 부드러워지고 빛나게 웨이버가 신은 머릿결을 되찾았다. 프로필러 백작 부처가 떠나는 순간에 백작 부인이 줄리앙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장님, 목요일에 승마로 산책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머리를 숙이며 네, 좋습니다 부인 하고 중얼거리는 동안 백작 부인은 잔나의 손을 잡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파고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몸이 회복되시면 우리 셋이서 이 지역 일대를 달립시다. 즐거울 거예요. 어떠세요? 거침없는 태도로 그녀는 승마복의 옷자락 끝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새처럼 가볍게 안장에 올랐다. 한편 그의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노르망디산의 커다란 말에 마치 켄타로스처럼 꼿꼿하게 몸을 세우고 걸터 앉았다. 그들이 울타리를 돌아 사라지자 줄리앙은 매우 기분이 좋아서 외쳤다. 얼마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알아두면 유익할 거야. 잔나 역시 이유없이 흡족해서 대답했다. 그 작은 백작 부인은 매혹적이에요. 그분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남편은 교양이 없어 보이더군요. 당신은 그분들을 어디에서 알았지요? 그는 즐거운 듯이 손을 비볐다. 브리즈빌가에서 우연히 만났지. 남편은 좀 야성적인 것 같아. 사냥에 미친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귀족이야.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숨어있던 행복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즐겁기조차 하였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화요일 저녁 식구들이 플라타느스 나무 아래에서 두 개의 작은 술장과 브랜디 한 병이 놓여져 있는 나무 탁자 주위에 앉아 있을 때 잔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주 창백해지더니 두 손을 허리에 갖다 대었다. 빠르고 격심한 고통이 갑자기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리더니 이내 서러졌다. 하지만 10분쯤 후에 또 다른 고통이 보다 오래 그녀의 몸에 파고들었으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플라타느스에서부터 자기 방까지의 그 짧은 길이 그녀에게는 한없이 긴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무엇씩 중에 알란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배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그것에 짓눌려 걸음을 멈추어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산월은 아니었다. 해사는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염려되어 마차에 말을 달고 심옥 영감이 의사를 부르러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의사는 자중점에 도착했다. 첫눈에 그는 조산의 증우를 알아보았다. 침대에 누우니 고통은 조금 가라앉았으나 무서운 불안이 잔너를 괴롭혔다. 전신의 기력이 상실되는 것 같은 절망감, 예감 같은 그 무엇, 죽음의 신비로운 감촉이 그녀를 속박했던 것이다. 죽음의 입김이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스치고 갈 때가 있는 법이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조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남작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는 등 정신이 없었다. 줄리엉은 이리저리 거닐며 그 모습은 분주해 보였으나 마음은 침착했다. 그리고 당뒤 가부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얼굴을 하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경험 많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간호인에다 삼바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밤을 세우는 여자로서 태어나는 아이를 받고 그들의 첫 울음소리를 거두어 드리고 그들의 새 살을 처음으로 물로 씻기고 첫 타월로 감아주고 그러고 나서는 똑같은 평온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 마지막 신음 마지막 떨림을 듣고 또한 그들의 마지막 화상을 해주고 그들의 나약은 육체를 식초로 닦고 수위로 싸는 이 여자는 출생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요지부동의 무관심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엌하녀 류디빗나와 리종이모는 현관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환자는 이따금 겨날픈 한숨을 내쉬었다. 두 시간 동안이나 결말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새벽 무렵에 진통이 갑자기 맹렬하게 다시 시작되어 이었고 지독하게 심해졌다. 잔나는 악문 이빨 사이로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줄곧 조금도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거의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로잘리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그 사생아는 고통도 없이 태어났던 것이다. 비참하고 혼란된 마음 속에서 그녀는 자기 두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신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운명의 가증스러운 편애와 정의와 선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의 죄 많은 허위에 대해 붕괴하였다. 이따금 진통은 모든 상념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소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힘도, 생명도, 의식도 없고 오직 고통만이 있었다. 고통이 가라앉은 순간에는 줄리앙에게서 시순을 돌릴 수가 없었다. 또 다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한여가 다리 사이에 그의 아이를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기 배를 쥐어뜯고 있는 작은 생명의 형제를 끼고 이 똑같은 침대의 발치에 썰어져 있던 그날을 생각나게 해주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티없이 맑은 기억으로 그 누워있는 계집아이 앞에서 하던 남편의 행동, 시선, 말들을 다시 생각해냈다. 지금 그녀는 그의 마음속을 읽고 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동작에 쉬어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혐오와 똑같은 무관심을 나타냈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남자의 그 똑같은 냉담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서운 경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젠 죽는구나 죽어 하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격렬한 경련이었다. 그러자 극단적인 반항과 저주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에 가득 끓어올랐다. 자기를 망가뜨린 이 남자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알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 격분을 느끼는 정오심이었다. 그녀는 자기로부터 이 짐을 내던져 버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뻗었다. 갑자기 자기의 배가 온통 비어버리는 것 같더니 진통이 가라앉았다. 간호인과 의사는 그녀 위로 몸을 구부리고 그녀를 다루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돌아올렸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미 들어보았던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작은 소리 갓난애의 고양이 울음같이 힘없는 소리가 그녀의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지쳐빠진 그 가련한 육체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엇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을 내밀려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 속을 가로지르는 환이었다. 갓 피어난 새로운 행복을 향한 도약이었다. 그녀는 잠시 해방된 듯 했고 마음이 가라앉은 듯 했으며 행복함을 느꼈다.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가 된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보고 싶었다.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머리칼도 없었고 손톱도 없었다. 그러나 이 발욕이 부진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입을 벌리고 가날픈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을 때 주름살이 잡힌 얼굴을 찡그리는 살아있는 이 조사나를 만져보았을 때 그녀는 억제할 수 없는 환희에 삼겼다. 그녀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조되고 보호되었으며 이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를 만큼 그것에게서 사랑을 얻어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열광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사랑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에 배신을 당해 있었던 만큼 더욱더 열광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침대 곁에 요람을 놓게 했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가벼운 요람을 흔들며 지냈다. 그녀는 유모를 질투하였다. 목이 마른 어린 것이 파란 핏줄이 내뱉히는 풍만한 젖가슴으로 팔을 뻗쳐 거무스름하고 주름진 젖꼭지를 개글스러운 입술로 물 때 그녀는 창백해지고 몸을 떨며 이 튼튼하고 조용한 시골 여자를 그녀에게서 자기 아들을 빼앗고 개글스럽게 빨아 마시고 있는 그 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쥐어뜯고 싶은 욕망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곱게 치장을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솜씨를 발휘하여 자신이 손수술을 놓고 싶었다. 아기는 레이서의 안개 속에 쌓이고 화려한 모자를 썼다. 그녀는 오직 이런 것에 대해서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베네옷이라든지 턱받이 혹은 훌륭하게 공들여 다듬은 어떤 리본 같은 것을 칭찬하기 위해 이야기를 가로막기도 했다. 주위에서 하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헝급 조각을 오랫동안 돌려보고 더 잘 보기 위해 손을 쳐들고 또 돌려보고 하는 것에 넋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에게 어울릴까요? 남작과 어머니는 이 열광적인 애성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줄리앙은 빽빽 울어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폭군의 출현으로 자기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그의 습관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조그마한 인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느끼며 저 녀석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군 하고 참을성 없이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이마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고 있는 어린 것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요람 곁에 앉아 매일 밤을 지셀만큼 사랑에 집착되어 있었다. 이 정렬적이고 병적인 응시 속에서 지쳐버리고 전혀 휴식도 취하지 않고 쇠약해지고 마르고 기침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그녀를 아이에게서 떼어놓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울며 애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매일 저녁 유모의 곁에 누워졌다. 매일 밤 어머니는 일어나서 맨발로 가서 열쇠구멍에 귀를 갖다 대고 아이가 조용하게 자고 있는가 깨지는 않았는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를 엿듣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러고 있는 것을 프로빌라가에서 만찬을 하고 늦게 돌아온 줄리양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녀를 침대에 누워있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그녀의 방에 열쇠를 채워주었다. 세례식은 팔을 말경에 있었다. 남작이 대부가 되고 리종이모가 대모가 되었다. 아이는 피에르 시몽 뽀오리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보통은 뽀오리라고 불렀다. 9월 초순에 리종이모가 소리 없이 떠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사제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마음속에 어떤 비밀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듯이 더북스러워 보였다. 몇 마디 쓸데없는 말을 한 다음 그는 남작 부인과 남작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잠시 내달라고 청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느린 걸음으로 큰 가로수길의 끝까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갔다. 그러는 동안 줄리앙은 짠나와 단둘이 남아 그 비밀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불안해하고 화를 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제를 배웅하고 싶어 해서 그들은 삼종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를 향해 함께 사라졌다. 날씨는 선선하고 거의 추울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가 거실로 들어왔다. 모두들 조금 졸고 있을 때 줄리앙이 갑자기 뽀개진 얼굴에 붕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문에서부터 짠나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장인 장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정말 도셨군요. 빌어먹을. 그 계집애에게 2만 프랑이나 내던지려고 하다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놀라움은 컸다. 그는 분노로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그렇게 어리석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로군요. 그러자 침착을 되찾은 남작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조용하게 자네는 아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그러나 그는 미칠듯이 화가 나서 발을 굴렸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도 사정을 잘 알고 있겠지요. 이 사람에게 치매가 되는 약탈 행위니까요. 자네는 깜짝 놀라 영문을 몰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줄리앙은 그녀에게로 몸을 돌리고 기대하고 있던 이득을 다같이 횡령당한 회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증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퉁명스럽게 로자리를 결혼시키려는 업무와 적어도 이만프랑은 나가는 바르빌로이 땅을 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거듭 말했다. 어쨌든 당신 부모님은 제정신들이 아니야 여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이만프랑이라니. 이만프랑. 어쨌든 머리가 돌았어. 사생아에게 이만프랑이라니. 잔나는 아무런 감동도 분노도 느끼지 않으면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고 있었다. 이제는 자기 아이 일이 아닌 모든 것에는 무관심해진 것이었다. 남작은 기가 막혀 아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고 발을 구르며 소리질렀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듣자 하니 참아 볼 수가 없군. 그 미혼모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누구 탓인가. 그 애는 누구 애인가. 이제는 버리겠다는 건가. 줄리앙은 남작의 가격한 태도에 놀라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조금 침착해진 어조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1500프랑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집애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구 아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만프랑의 값어치가 나가는 농장을 주면 우리에게 주는 손해 외에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름이나 입장은 생각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의 권리와 역설의 논리에 대해 탁월한 사람처럼 존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작은 이 예기치 않은 논증에 당황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자 줄리앙은 자신의 성공을 느끼고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도 아직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자애와 결혼하겠다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지요. 그와 함께 상의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아마 논쟁이 더 계속되는 것이 두려웠고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워서 그것을 그는 동의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가 사라지자 남작은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 몸을 떨며 소리질렸다. 아, 이건 너무 심하군. 너무 심해. 그러나 잔나는 아버지의 당황해하는 얼굴을 쳐다보며 갑자기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하던 예전의 그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이마를 되풀이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이가 이만프랑이라고 말할 때의 목소리를 들으셨지요. 즐거움도 눈물만큼 빠른 어머니는 사위의 몹시 화가 난 얼굴과 분해서 소리질러던 외침, 자기가 유혹한 여자에게 자기 것도 아닌 돈을 주겠다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던 것을 생각하고 또한 잔나의 기분이 좋은 것이 다행스러워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숨찬 웃음을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작이 전염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던 지난 날처럼 배가 아플 정도로 즐거워했다. 그들이 약간 진정이 되었을 때 잔나는 이상스러웠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이가 남처럼 보여요. 내가 그이 아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그이의 야비한 짓을 재미있어 하지 않아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감동이 되어 서로 포옹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 점심을 마치고 줄리앙이 말을 타고 나갔을 때 스물두 살에서 스물다섯 살가량의 키가 큰 젊은이가 소매뿌리에 단추를 단 불룩한 소매에 빳빳하게 주름이 쓴 파란 새 사걱복을 입고 마치 아침부터 거기에 숨어있었던 것처럼 엉큼하게 울타리를 넘어 구어이 아르네의 도랑을 따라 미끄러지듯 들어와 성관을 돌아서 수상한 걸음으로 여전히 플라탄에서 아래에 앉아있는 남작과 두 부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들을 보자 모자를 벗고 거북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오자 그는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남작님, 마님, 그리고 아씨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자 그는 제가 바로 대질의 르꼬기입니다 하고 자신을 알렸다. 그 이름을 듣고도 전혀 짐작되는 것이 없어 남작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그러자 젊은이는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완전히 당황했다. 손에 들고 있는 모자와 성관의 지붕 꼭대기를 연달아 내려다보았다 올려다보았다 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제님이 이 일에 관해서 두 마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거침없이 말하다가 자기의 이해의 관계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말했다. 어떤 일 말인가 모르겠는 걸 난 그러자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결심한 듯 말했다. 댁의 한여 로잘리에 관한 일입니다. 짠누는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팔에 안고 물려갔다. 남작이 가까이 오게 하고 말하고 나서 방금 자기 딸이 떠난 의자를 가리켰다. 농부는 아주 친절하시군요 하고 중얼거리며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자기로서는 더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기다렸다. 아주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계절로서는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씨를 다 뿌렸기 때문에 토지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뚝뚝한 어조로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래 자네가 로잘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다. 그 사내는 노르망디 특유의 신중한 브러스로 곧 당황해하고 불안스러워했다. 그는 의심하는 태도로 더욱 강한 음성으로 즉각 응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남작은 이 회피적 언사에 화가 났다. 제 얘기를 솔직하게 대답해 보게 그것 때문에 온 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애를 맞이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사내는 난처에서 발만 내려다보았다. 사제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여자를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줄리앙씨의 말씀대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줄리앙씨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줄리앙씨는 1500프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님은 20,000프랑이라고 하셨지요. 20,000프랑이라면 좋습니다만 1500프랑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남작 부인이 시골뜨기의 격정하는 태도를 보고 몸을 작게 흔들며 우스대기 시작했다. 농부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못마땅한 시선으로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런 흥정이 거북하게 느껴진 남작이 딱 잘라서 말했다. 사제님에게 나는 자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네 것이지만 나중에는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바로 빌려의 농장을 주겠다고 했었네. 그것은 2만프랑의 가치가 있는 것일세. 난 192여는 하지 않네. 그럼 됐나? 할 텐가 안 할 텐가? 사내는 비굴하고 만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졌다. 아 그렇다면 싫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가 되는 것은 그것뿐이었었지요. 사제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당장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렴요. 그리고 남작님이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기뻅니다. 또 남작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나중에 언제나 다시 만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줄리앙 씨는 저를 찾아와서 1500프랑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이지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돈 샘이 깨끗하면 친구 사이도 깨끗하다고 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남작님? 말을 중단해야만 했다. 남작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언제 결혼을 하겠는가? 그러자 사내는 갑자기 소심해지면서 몹시 당황해하였다. 결국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간단한 서류를 만드시는 게 어떠실지요. 이번에는 남작이 화를 냈다. 에이, 빌어먹을. 결혼 계약서를 갖게 될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좋은 서류일세. 농부는 고집을 부렸다.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간단한 종이조각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어쨌든 해로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작은 결말을 맺으려고 일어섰다. 대답하게 할 텐가 안 할 텐가. 당장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게 다른 지망자가 또 있으니까. 그러자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이 이 교활한 노르망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암소를 매입한 뒤에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작님 끝났습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남작은 승나겠다. 그런 다음 리디빗느 하고 소리쳤다. 부엌 하녀가 창문으로 머리를 드러냈다.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일이 결말이 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슬머니는 올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다. 줄리앙에게는 이 방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그러고 나서 일단 결혼 공시가 알려주자. 결혼식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거행되었다. 이웃 여자가 신랑 신부의 뒤에서 어린애를 안고 교회로 갔다. 마치 확실한 행운의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도 그 지방에서는 놀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대자리의 늦곡을 부러워했다. 사람들은 심술거진 미소를 지으며 그가 행운을 타고났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조금도 붕괴하는 빛이 없었다. 줄리앙은 무섭게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그 일로 해서 장인 장모가 렛베뻬에 체류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잔너는 그다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이 다시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에게는 뽀만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셈이 되었던 것이다. 제 9장 잔너가 해산하고 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프리빌러 가로 탑방을 하기로 하고 또 꾸텔리의 후작댁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줄리앙은 경매해서 새 마차를 한 대 샀다. 포장이 없는 경쾌한 4륜 마차로 말이 한 필름밖에는 소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외출할 수가 있었다. 12월의 언어 청명한 날 그 마차에 말을 메고 노르망디의 평야를 가로질러 두 시간이나 길을 달린 후에 산허리에는 나무가 많고 바닥은 농토로 된 작은 골짜기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씨를 뿌린 돼지들은 얼마 안 가서 초원으로 바뀌었고 초원은 이 계절에 키 크고 마른 갈대로 가득한 너프로 되었다. 깔대의 긴 잎은 노란 리본처럼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계곡을 급히 돌아가자 라 브리에뜨 성관이 모습을 나타냈다. 한쪽은 나무가 많은 비탈길에 등을 기대고 있고 다른 쪽은 커다란 못 속에 그의 성벽을 온통 담그고 있었다. 그 못은 계곡의 다른 비탈을 기어오르는 정면의 키 큰 전나무 숲에서 끝나고 있었다. 안뜰로 들어가려면 아주 오래된 도개교를 건너 로이 13세식의 널따란 정면 현관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뜰 앞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탑이 있고 벽돌로 문틀을 한 동시대의 우아한 저택이 있다. 줄리앙은 그 건물의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기라도 한 듯이 잔너에게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저택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서 넋을 잃었다. 저 정면 현관을 보구려 저렇게 저택이 웅장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정면은 못으로 나 있고 그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훌륭한 층계가 있어. 계단 밑에는 배 내 측이 메여 있는데 도척은 백작의 것이고 도척은 백작 부인의 것이지. 저기 오른쪽에 퍼플라 울타리가 보이지? 거기가 이 못의 끝이고 거기에서 폐간까지 흘러가는 강이 시작되는 거야. 이 건방에는 물새가 많지. 백작은 거기에서 사냥하는 것을 몹시 좋아해. 이런 것이 진짜 귀족의 저택이지. 입구의 문은 열려 있었다. 창백한 백작 부인이 나타나 미소를 머금고 방문객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옛날 성조의 부인처럼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백작의 저택을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호수의 귀 부인과도 같았다. 객실에는 여덟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의 네 개는 목과 바로 맞은편 빛 달러 올라간 어두운 소나무 숲을 향해 열려 있었다. 검은 빛깔을 띈 녹색은 못을 깊게, 무겁게, 그리고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나무들의 가날픈 소리가 마치 너프의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한편 5개월 전부터 잊고 있었던 모든 우아함이 되살아난 줄리앙은 부드럽고 정다운 태도로 이야기하고 미소를 지었다. 백작 부인과 줄리앙은 그들의 승마 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줄리앙이 말에 오르는 태도에 대해 조금 우스워하면서 그를 비틀거리는 기사라고 부르자. 그도 역시 웃으며 그녀에게 용맹스러운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창문 아래에서 총소리가 한 방 나자 잔나는 조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백작이 조그만 오리를 쏘아 죽이는 소리였다. 그의 부인이 곧 그를 불렀다. 노젓는 소리, 돌에 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장화를 신은 거대한 백작이 나타났다. 물에 젖은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도 주인처럼 불가스름하였다. 개들은 문앞 양탄자 위에 누웠다. 백작은 자기 집이었어인지 전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았고 손님들을 보자 몹시 반가워하였다. 그는 난로에 상작을 짚이게 하고 마디라산 포도주와 비스켓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큰 소리를 냈다. 물론 저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잔나는 어린애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 사양했다. 백작은 그래도 간청을 했다. 잔나가 끝끝내 응하려고 들지 않자 줄리앙은 갑자기 초조한 몸짓을 보였다. 그러자 잔나는 남편을 고약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기분을 건드릴까 두려워 내일까지는 뽀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괴로웠지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오후는 즐거웠다. 먼저 샘틀을 보러 갔다. 샘은 끓는 물처럼 언제나 움직이는 맑은 못 속의 이끼끈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배를 타고 마른 갈대숲에서 잘린 유일한 길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았다. 백작은 코를 바람부는 방향으로 쳐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두 마리의 개 사이에 앉아 노를 저었다. 그가 노를 저을 때마다 큰 배가 쳐들려졌다가는 앞으로 나아갔다. 잔나는 이따금 찬물 속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에서부터 가슴까지 전해오는 얼음같이 잔댕기를 즐기고 있었다. 배의 뒷부분에서는 줄리안과 쇼를 두른 백작부인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짓는 그런 끊임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른 갈대 속으로 불어오는 북풍, 얼음같이 긴 전율과 함께 저녁이 왔다. 태양은 전나무 뒤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새빨갛고 이상한 잔구름으로 가득한 붉은 하늘은 바라보기만 해도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거대한 불길이 타고 있는 널따란 객실로 돌아왔다. 열기와 즐거운 느낌이 문에서부터 사람들을 기뻐게 했다. 잔나는 미소를 머금고 그의 수연만 보아도 식인귀이라고 할 그 사람 좋은 거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거의 무얼식적으로 줄리안에게로 실선을 옮기자. 그녀는 문턱에서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져서 백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는 그를 보았다. 불안해진 그녀가 남편 곁으로 다가가 나아준 소리로 물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화가 난 어조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버려 둬. 추워서 그래. 모두들 식당으로 들어가자 백작은 개들을 데리고 들어가도 좋으냐고 허락을 구했다. 개들은 얼른 들어와서 주인의 좌우에 앉았다. 주인은 개들에게 쉴 새 없이 먹을 것을 주고 비단같이 부드러운 긴 귀를 쓰다듬어 주었다. 개들은 머리를 내밀고 꼬리를 흔들었으며 만족한 듯이 가볍게 몸을 떨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잔노와 줄리안이 떠날 준비를 하자 즈 프로빌러시는 횃불을 켜고 고기 잡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들을 다시 붙들었다. 백작은 두 사람을 백작 부인과 함께 모스로 내려가는 계단에 세워놓고 자기는 투망과 활활 타는 횃불을 든 하인과 함께 배에 올랐다. 밤은 청명했고 황금을 뿌려놓은 것 같은 하늘 아래는 냉기가 살을 찌르는 듯 했다. 횃불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불의 긴 사국을 수면 위에 얼음거리게 하고 갈대 위로 춤추는 듯한 어렴풋한 빛을 던졌으며 전나무 울타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갑자기 배가 돌자 거대하고 괴상한 그림자가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그 환한 숲의 기슬기에 우뚝 솟아올랐다. 머리는 나무들을 넘어서 하늘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발은 못 속에 잠겨 있었다. 터무니없이 큰 그 존재는 마치 별을 따르는 것처럼 두 팔을 쳐들었다. 갑자기 그것은 그 거대한 팔은 위로 뻗쳐 있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러고는 곧 찰삭이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배가 다시 조용하게 방향을 돌리자 그 불가세한 환영은 환히 밝아진 숲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수평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번에는 좀 작은 그러나 더 분명하게 이상한 몸짓을 하며 성관의 현관 위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백작의 굵은 목소리가 외쳤다. 질베르트! 여덟 마리나 잡았어! 노가 물결을 때렸다.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는 성벽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으나 키도 몸짓도 줄어들었고 머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몸은 여유여 가는 것 같았다. 더 푸르빌레시가 여전히 횃불을 들고 있는 화인을 데리고 돌층대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그림자는 백작의 몸짓만큼 축소되었고 또한 그의 행동을 모두 따라하고 있었다. 백작의 거물 속에는 펄떡펄떡 뛰는 여덟 마리의 커다란 물고기가 들어있었다. 잔나와 줄리앙이 그들이 빌려준 망토와 담요로 몸을 완전히 감싸고 길을 떠날 때 잔나는 거의 무심하게 말했다. 그 거인은 정말 선량한 분이에요. 그러자 마찰을 몰고 있던 줄리앙이 대뜸 대답했다. 그렇기는 해. 하지만 남 앞에서 언제나 지나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일련의 밑바닥에 있는 어두운 구멍 같은 이 침침한 달. 12월이 천천히 지나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거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잔나는 언제나 뽀울에게 정신이 팔려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다. 줄리앙은 불안스럽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뽀를 견눈질하였다. 가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여자들이 자식에 대해 갖는 그런 미칠 듯한 애정으로 애물을 할 때면 그녀는 아기를 아버지에게 내밀며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기에게 입 좀 맞춰주세요.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러면 줄리앙은 꼼지락 그리고 흔드는 그 작은 손에 닿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의 온몸을 둥그렇게 구부리며 어린애의 매끈한 이마에 실은 표정으로 입술 끝을 가볍게 대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급히 나가버렸다. 어떤 혐오감이 그를 내모는 것 같았다. 손장과 의사와 사세는 이따가 모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 때로는 풀어빌려 붙여와도 했는데 그들과는 점점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백작은 뽀를 몹시 좋아하는 것 같았다. 방문에 와 있는 동안 줄곧 그를 무릎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는 오후 내내 안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는 거인 같은 큰 손으로 섬세하게 아이를 다루었으며 그의 긴 수염 끝으로 아이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결혼 생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은 청명하고 건조했으며 거의 온화한 날씨였다. 질베르트 백작 부인은 넷이서 함께 승마 산책을 하는 것에 관해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긴 저녁 긴 밤 늘 비슷하고 단조로운 긴 하루하루에 실증이 난 잔눈은 이 괴핵에 몹시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일주일 동안 견연한 승마복을 만드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네 사람은 승마 산책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갔다. 백작 부인과 줄리앙이 앞서서 가고 백작과 잔나는 백부쯤 떨어진 뒤에서 달렸다. 뒤의 사람들은 마치 두 사람의 친구처럼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올바른 정신과 순박한 마음의 접촉으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주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이따금 격렬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갑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은 욕망 달아나고 싶은 욕망이 때밀려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질베르 때는 신경질적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발랄한 목소리는 미풍에 실려 이따금 뒤에 처진 두 사람에게까지 달려왔다. 그러자 백작은 미술을 지으며 자네에게 말했다. 내 아내는 매일 기분이 좋지 않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아오며 백작 부인은 자기의 앞말을 부추키며 박차를 가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곧비를 잡아당기곤 하였다. 그러자 줄리앙이 몇 번이나 그녀에게 이렇게 급히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려도요. 그러다가는 어디로 가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녀가 즉각 대꾸를 했다. 할 수 없지요.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또렷한 말은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것처럼 들판에 울릴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고 딱딱한 어서였다. 말은 뒷발로 서서 땅을 걷어차고 거품을 내뿜었다. 갑자기 불안해진 백작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조심해요. 줄베르트. 그러자 도전이나 하는 것처럼 그 어느 것으로도 제지시킬 수 없는 여자의 신경질적인 발작으로 말의 두 귀 사이를 난폭하게 채찍으로 후려 갈겼다. 미친 듯이 날뛰며 일어선 말은 앞다리로 허공을 차고는 다시 발을 내리며 무서운 기세로 있는 힘을 다해 들판을 달려갔다. 말은 우선 초원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경작지를 가로질러 달려갔으며 비옥하고 습한 땅을 먼지를 일으키며 말과 여자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려갔다. 줄리앙은 아연 실색해서 그 자리에 선체로 부인, 부인 하고 절망적으로 불러댔다. 그러나 백작은 뭐라고 투덜거리더니 묵직한 말의 목덜미에 허리를 구부리고 자기의 온 몸으로 말을 밀어 앞으로 내몰았다. 그러한 자세로 말을 달리게 하면서 목소리와 몸짓과 박사로 말을 흥분시키고 잡아 끌고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그 거대한 기수는 자기의 넓적다리에 그 묵직한 말을 끼고 날아오를 듯이 말을 돌아올렸다. 그들은 앞으로 곧장 달려들며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달려갔다. 짠르는 저 멀리 아내와 남편의 두 그림자가 마치 두 마리의 새가 서로 쫓고 서로 놓치고 하며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달아나고 멀어지고 작아지고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줄리앙이 여전히 보통 그름으로 다가와서는 화가 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저 여자 머리가 돈 것 같군. 두 사람은 모두 이제는 들판의 기복 속으로 깊이 들어간 친구들 뒤를 따라 달렸다. 15분쯤 지나서 그들은 백작 부처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에서 그들은 서로 합류했다. 백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땀을 흘렸으며 웃으면서 만족해하고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당해낼 수 없는 완력으로 떨고 있는 아내의 말을 잡고 있었다. 부인은 고통스럽고 격련이 있는 얼굴로 창백해 있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기라도 할 것처럼 남편의 어깨에 한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잔느는 그날 백작이 미칠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나서 백작 부인은 그 후 한 달 동안 그런 적이 없을 만큼 명랑해 보였다. 그녀는 전해보다 더 자주 래에 빼불러 와서 쉴 새 없이 웃었고 끓어오르는 애정으로 잔느를 포옹하곤 하였다. 마치 신비로운 황홀감이 그녀의 생활에 내려온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도 역시 아주 행복해서 잠시도 아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열정이 더 두터워져 줄곧 그녀의 손이나 옷을 만지려고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백작이 잔나에게 말했다. 우린 지금 행복에 잠겨있답니다. 지금까지 질베르트가 이렇게 상냥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쁘다든지 화를 내지도 않아요.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줄리앙도 역시 변한 것 같았다. 마치 두 집안의 우정이 각 가정의 평화와 기뻄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봄은 이상하게 빨리 오고 따뜻했다. 온화한 아침부터 조용하고 포근한 저녁까지 태양은 대지의 온 표면에 싹을 트게 했다. 그것은 모든 싹들이 동시에 도단하는 갑작스럽고 힘찬 탄생이었고 세상이 다시 젊어지는 것을 믿게 하는 특권이 있는 해에 이따금 자연이 보여주는 재생의 그 열정의 하나이고 억제할 수 없는 수액의 압력인 것이다. 잔나는 이 생명의 발효에 막연히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풀 속에 있는 작은 꽃잎에서도 갑자기 권태를 느낀다거나 감미로운 우수에 빠진다거나 부드러운 공상에 잠겨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의 사랑의 초기의 감동을 인 추억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줄리앙에 대한 사랑이 다시 그녀의 가슴속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끝났다.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온몸이 미풍의 애물을 받고 봄의 향기가 스며들어 어떤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유혹의 부축임을 받은 것처럼 혼란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따뜻한 햇볕 아래 몸을 맡기고 아무런 생각도 일깨우지 않는 막연하고 차분한 느낌과 기뻄에 마음껏 잠겨 있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이렇게 나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의 환영이 그녀를 스쳐갔다. 그것은 애트르타 부근의 작은 숲속에 있던 검푸른 나뭇잎들의 한가운데로 햇볕이 돌든 그 동굴의 재빠른 환영이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녀는 그때 자기를 사랑하고 있던 그 젊은 남자 곁에서 자기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줍은 욕망을 도둠거리며 말했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갑자기 자기의 희망으로 빛나는 미래에 닿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도 바로 거기에서였다. 그녀는 그 숲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운행에 있어서 그 무엇을 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감상적이고 미신적인 순례를 하고 싶었다. 줄리앙은 새벽부터 떠나고 없었는데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녀는 마르땡의 그 작은 흰말의 안장을 얹게 했는데 요즘은 가끔 이 말을 타곤했다. 그녀는 출발했다. 어느 곳에도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잎사귀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날이었다. 마치 바람이 죽어버린 듯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벌레들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타는 듯한 지구의 정밀이 태양으로부터 황금빛 수증기가 되어 눈에 띄지 않게 내려오고 있었다. 짠노는 행복하여 몸을 흔들며 조롱말의 보통 구름으로 나아갔다. 가끔 그녀는 눈을 들어 아주 사살한 흰 구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에 홀로 높이 잊혀진 듯이 떠있는 수증기의 뭉치 한숨의 손뭉치 같은 구름이었다. 그녀는 에드르타의 문이라고 부르는 절벽의 그 커다란 아치 사이의 바다로 빠지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가만히 숲에 닿았다. 아직 가녀른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빗살이 비오듯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좁은 길을 헤매었다. 갑자기 길다란 길을 칼로 지르자 그녀는 그 길의 맨 끝머리에서 안장이 얹힌 두 마리의 말이 나무에 메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말들을 곧 알아보았다. 그것은 질베르타와 줄리앙의 말이었다. 고독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터이라 그녀는 이 예기치 않은 만남이 기뻤다. 그녀는 빨리 말을 몰았다. 이런 긴 머무름에 익숙해진 듯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두 마리의 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녀는 불러보았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부인의 상갑 한짝과 두 개의 채찍이 짓이겨진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가 말을 남겨두고 멀리 간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15분, 20분을 기다렸다. 그녀가 말에서 내려 나무줄기에 기대어 앉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작은 새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녀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풀 속으로 내려왔다. 그 중의 한 마리가 움직이며 날개를 쳐들고 흔들며 다른 새의 주위를 깡청거리며 뛰었다. 그리고 머리를 까딱거리고 짝짝거리더니 갑자기 그들은 교미를 하였다. 잔디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깜짝 놀랐다. 그러고 나서는 생각했다. 그래, 봄이지. 그러자 어떤 다른 생각이, 어떤 의혹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그 장갑과 채찍과 버려져 있는 두 마리의 말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도망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안장에 뛰어올랐다. 내 빼빼로 돌아오며 그녀는 지금 질주하고 있다. 그녀의 머리는 활동을 하고 추리를 하고 사실들을 연결시키고 상황들을 접근시켰다. 왜 일찍 짐작하지 못했을까? 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가? 줄리앙이 집을 비우는 것과 예전의 멋을 다시 부리기 시작한 것과 그리고 그의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왜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녀는 또한 질베르터의 신경질적인 짜증이라든지 그녀의 지나친 애무 그리고 얼마 전부터 백사기 흐뭇해하든 그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사기만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잔나는 다시 말을 보통 걸음으로 가게 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말의 빠른 속도가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다. 처음의 감정이 지나가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거의 평온해지고 질투심과 정오심은 없어졌으나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거의 줄리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짓은 아무것도 그녀를 놀라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사 부인의 자기 친구의 이중의 배신은 그녀를 격분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신용할 수가 없고 거짓말상이며 허위적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뀌었다. 사람은 가끔 죽음과 같은 슬픔으로 환각에도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기로 예사로 온 성에는 자기 영혼을 닫아버리기로 오직 볼과 양친만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온한 얼굴로 참고 견디리라 결심하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으는 한 시간 동안이나 줄곧 정신없이 아이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줄리앙은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왔는데 즐겁게 미소를 지으며 의도적으로 싹싹하게 굴었다. 그가 그래 아버님과 어머님은 올해는 안 오시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이 친절이 너무도 고마워 숲에서 본 것을 거의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볼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빨리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도착을 서두르게 하는 편지를 썼다. 양친은 5월 20일 예정으로 오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그 달의 7일이었다. 그녀는 날로 더해가는 초조감으로 양친을 기다렸다. 자식으로서의 정이외에 자기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에 문질러 깨끗이 닦고 싶은 새로운 욕구를 느꼈다. 생활이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욕망이 언제나 옳았고 모든 치욕스러운 행위에 손상되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쇄약한 양상과 한가운데에 있는 자기의 올바른 양심의 고독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감정을 속일 줄 알게 되었다 해도 또 손을 내밀고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백작 부인을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공허한 경멸의 느낌은 점점 더 커져서 그녀를 애워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지방의 시시한 소문들은 그녀의 영혼에 인간에 대한 더욱 큰 혐오와 가장 강한 경멸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르땡의 한여는 고아인데 임신을 했다. 열다섯 살인 이웃의 여자에도 임신을 했다. 짤룸바리에다 불결하고 볼품없는 여자 그녀의 더러움이 너무도 지독해서 똥이라고 불려지는 과부도 임신을 했다. 끊임없이 임신을 한 소식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처녀라든지 결혼을 하여 가정의 어머니가 된 농부의 아내라든지 혹은 존경을 받는 부유한 농부가 엉뚱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 뜨거운 봄은 식물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혈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잔너의 꺼져버린 관능은 이제는 동요되지 않았고 상처입은 마음, 감상적인 영혼만이 결실을 맺게 하는 훈훈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상에 잠겨 욕망을 느끼지 않고 흥분했으며 꿈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욕구에 있어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수욕에는 증오에 넘치는 혐오감으로 가득 차 놀라워하고 있었다. 인간들의 이런 결합은 자연을 거슬리는 것처럼 이제는 그녀를 붕괴시켰다. 만약 그녀가 질베르테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했어가 아니라 그녀 역시 이 일반적인 악덕의 수렁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저속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촌스러운 족속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양친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날 줄리앙은 마치 아주 자연스럽고도 웃어온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녀의 혐오감을 되살아나게 하였다. 어제 빵 굽는 날도 아닌데 화덕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빵집 주인이 도둑고양이를 붙들 생각으로 본 즉 빵을 화덕 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아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빵집 주인이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질식할 뻔했지. 그런데 빵장수의 아이가 이웃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야.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대장장이와 함께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줄리앙은 웃으면서 되풀이했다. 그의 익살꾼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빵을 먹이려고 한 거야. 이거야말로 라 뽕떼누의 진짜 이야기지. 잔누는 빵에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역마차가 층계 앞에 멈추고 남작의 행복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창문에 나타나자 젊은 여자의 영혼과 가슴 속에는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동과 소란스러운 애정의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깜짝 놀라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남작 부인은 겨울의 이 여섯 달 동안에 10년이나 늙어버린 것이었다. 쭉 너러진 그 굉장한 볼은 피가 부풀어오른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은 흐릿해진 것 같았다. 두 팔 밑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괴롭게 쉬는 숨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리고 너무도 힘들어 보여 곁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거북한 느낌을 갖게 했다. 남작은 매일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쇠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부인이 늘 숨이 차다는 것, 점점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한탄할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안 그래 여보, 당신이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잔눈은 양친을 방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가슴에 뛰어들며 여전히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아, 어쩌면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셨지요?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말해주세요. 왜 그랬지요? 아버지는 매우 놀라서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했지? 안 그래. 내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다는 하지만 어머니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예전 그대로야. 그날 밤 줄리앙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는군. 병이 나신 것 같아. 그 말에 잔눈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는 신경질을 냈다. 자, 이런.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 당신은 언제나 터무니없이 과장하려 든단 말이야. 어머니가 변하셨다는 것뿐이야. 그건 나의 탓이야. 일주일쯤 지나자 잔눈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일종의 이기적인 본능으로 영혼의 평온을 바라는 자연적인 욕구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나 근심을 언제나 물리치고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두려움을 억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작 부인은 그럴 수가 없어 매일 30분밖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단 한 번 자기의 산책 코스를 마치고 나면 더는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기의 벤치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산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쉬자꾸나. 오늘은 내 비대증이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구나. 그녀는 이제 거의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다. 작년 같으면 온통 몸을 흔들면서 웃어낼 일에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실력은 아직도 뛰어났기 때문에 고린너나 라마르티너의 명상 시집 같은 것을 다시 읽으며 소의를 했다. 그리고 나스는 추억의 서랍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무릎 위에다 자기 마음에 다정한 낡은 편지들을 쏟아넣고 서랍은 자기 곁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읽은 후에 자기의 유물들을 하나씩 그 속에 다시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혼자 마침 혼자 있을 때는 사랑하는 고인의 머리털에 남몰래 입을 맞추듯이 그 중의 어떤 편지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이따금 잔나가 불쑥 들어올 때면 울고 있는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곤 하였다. 그녀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 남작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쉰 후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유물들 때문에 그런단다. 그렇게도 좋았던. 그러나 끝나버린 것들에 감동이 되었음 아리아. 게다가 이제 거의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단다. 이 다음에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남작이 뜻밖의 이런 우울한 순간에 나타나서 숭얼거렸다. 잔나 얘야 부탁이니 내 편지들을 태워버려라. 편지란 편지는 모두 내 어머니 것이든 내 것이든 모두 말이야. 늙어서 자기의 젊은 시절에 코를 쳐박고 있는 것처럼 끔찍한 것은 없단다. 그러나 잔나 역시 자기의 편지들을 간수해 두었고 자기의 유물 상자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어머니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면서도 명상적이고 감상적인 성격이라는 일종의 유전적 본능에는 따르고 있었다. 남작은 며칠 후에 어떤 일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어 떠나갔다. 계절은 화창했다. 기분 좋은 밤 별들이 청청한 밤이 조용한 저녁에 뒤에 오고 청명한 저녁은 빛나는 낮 뒤에 오고 빛나는 낮은 싱싱한 여명에 뒤에 왔다. 어머니는 곧 건강이 좋아졌다. 줄리앙의 연애와 질베르타의 배신을 잊어버린 잔나는 거의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온 들판은 꽃이 피고 향기로웠다. 언제나 평화로운 광막한 바다는 태양 아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짝이고 있었다. 잔나는 어느 날 오후 뽀를 팔에 안고 들러나갔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길가에 잔뜩 꽃이 핀 풀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한한 행복의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열정적으로 껴안았다. 드로이 향긋한 냄새가 코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녀는 껏없는 편안 속에 어리둥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들의 상례를 꿈꾸었다.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 때로는 명성이 높고 권세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또 때로는 평범하게 자기 곁에 있으며 헌신적이고 상냥하고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면 자기 아들로서 오직 아들로서만 있어주기를 바랐지만 정열적인 이성으로 아이를 사랑할 때면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하고 열망했다. 그녀는 어떤 도랑가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씩씩한 걸음걸이로 걷고 뺨에 수염이 나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생각을 하자 이상해졌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머리를 쳐들었다. 마리오스가 달려오고 있었다. 어떤 손님이 기다리고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방해를 받는 것이 못마땅해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려와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질렀다. 마님, 남작 부인이 위독하세요. 질렀는 등에 식은 땀이 쭉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신없이 큰 걸음으로 떠났다. 플라타너스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멀리에서도 보였다. 그녀가 뛰어들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자 두 개의 베개로 머리를 바치고 땅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얼굴은 온통 새까맣고 눈은 감겨있었으며 20년 전부터 헐떡이고 있었던 가슴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유모가 짠너의 팔에서 아이를 받아 데려갔다. 짠너가 무섭게 다그쳤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넘어지셨죠? 의사를 불러와야겠어요. 그리고 몸을 돌리자 어떻게 알았는지 예고를 받고 온 사제가 눈에 띄었다. 그는 버비의 소매자락을 걷어올리고 서둘러 보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식초도 오드 꼴로뉴도 마사지도 효과가 없었다. 옷을 벗기고 눕혀들여야겠는데 하고 사제가 말했다. 소작인 조세프 꾸이야르도 시몽 영감과 리디빈드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삐코 신부의 도움으로 그들은 남작 부인을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들어올리면 머리가 뒤로 처지고 그들이 잡고 있던 옷이 찢어졌다. 그만큼 이 뚱뚱한 몸은 무거웠고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그러자 짠너는 무서움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맥없는 몸을 땅에 다시 내려놓았다. 거실의 안락의자를 하나 가져와야만 했다. 거기에 앉히고 겨우 들어올릴 수가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층계를 애써 올라가 다음에는 계단을 그리고는 침실에 이르러 부인을 침대 위에 눕혔다. 부엌 한 여가 부인의 옷을 다 벗기기도 전에 때마침 당뒤 과부가 나타났다. 하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사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조세프 꾸이야르는 의사에게 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사제가 막 성유를 가지러 가려고 하자 간호인인 과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사제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지요. 돌아가셨습니다. 짠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보아야 할지, 어떤 약을 써야 할지 몰라 미친 사람처럼 애원했다. 신부는 어찌 되든 사죄 선언을 했다. 두 시간 동안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이 보랏빛 육체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짠너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구원과 위안과 희망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듯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에게로 달려들어 이 사건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대단히 좋을 정도로요. 점심에는 수프와 계란 두 개를 잡수셨어요. 갑자기 썰어지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까매지셨어요. 그러고는 더는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깨어나시게 하려고 온갖 짓을 죄다 해보았습니다만 그녀는 간호인이 의사에게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조심스러운 몸짓을 하는 것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녀는 불안스럽게 거듭 물었다. 위독하신가요? 위독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침내 의사가 말했다. 두려운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가망이 없으신 것 같군요. 용기를 가지세요. 큰 용기를. 잔눈은 두 팔을 벌리고 어머니에게 몸을 던졌다. 줄리앙이 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도 절망도 드러내지 않고 분명 난처한 듯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써있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당한 뜻밖의 일이라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얼굴과 태도를 단번에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마지막일 것이라고 분명 느꼈었지. 그러고 나서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고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으며 무슨 말인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어서며 아내도 또한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두 팔로 시신을 움켜잡고 거의 그 위에 눕다시피 하며 키스를 했다. 그녀를 데려가야만 했다. 그녀는 미칠 것 같았다. 한 시간 후에는 그녀가 다시 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다. 방은 이제 임시 시체 안치소로 개조되어 있었다. 줄리안과 사제는 창가에서 나아진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당뒤의 가부는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한 태도로 밤샘에 익숙한 여자처럼 죽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떤 집도 자기 집처럼 느껴 벌써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왔다. 사제는 잔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위로할 길 없는 그 마음에 성직자로서의 위안의 말을 분지로하게 퍼부하며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려 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직자의 말투로 찬양을 했으며 사제란 그로서는 자비로운 것이라며 사제의 그 거짓 슬픔으로 애도하고 유해 곁에서 기도를 올리며 밤을 보내겠노라 제의했다. 그러나 잔나는 발작적인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다. 그녀는 혼자서 이 고별의 밤을 혼자서 보내고 싶었다. 줄리안이 다가왔다. 그건 안 돼요. 우리 둘이 남아 있읍시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싫다고 고개짓을 해 보였다. 그녀는 겨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예요. 나 혼자서 밤샘을 하고 싶어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하시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간호인이 옆방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사제와 줄리안은 자기들의 침대를 생각하며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삐코 신부가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는 주님은 그대와 함께 라고 말할 때의 그 어조로 이분은 성녀와 같으십니다. 하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자 사작이 연어대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 좀 들겠소? 산나는 사기에게 말을 건네는 줄도 모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몸을 지탱하자면 좀 먹는 것이 좋을 텐데 그녀는 정신나간 표정으로 대꾸했다. 얼른 아버지를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는 루앙으로 말탄 사람을 보내기 위해 방을 나갔다. 그녀는 절망적인 회안이 물결처럼 솟아오르는데 몸을 내맡기기 위해 마치 이 마지막 대면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어떤 고통 속에 깊이 잠겨있었다. 밤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고인을 어둠으로 덮었다. 당뒤 가부가 간호인의 조용한 동작으로 눈에 띄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 정리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성히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는 초 두 자루에 불을 붙여 침대 밑의 하얀 보가 씌워진 머리맛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잔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줄리앙이 돌아왔다. 그는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들지 않소? 아내는 싫다고 고개짓을 했다. 그녀는 슬프다기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각기 떨어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따금 잠이 든 간호인이 조금 코를 골다가는 갑자기 깨곤 하였다. 마침내 줄리앙이 일어나 잔눈에게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혼자 남아있고 싶소? 그녀는 무화식적인 충동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 그래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다. 이따금 보러 오겠소. 그리고 그는 당뒤 가부와 함께 나갔다. 그 여자는 옆방으로 자기의 안락의자를 밀고 갔다. 잔눈은 문을 닫은 다음 두 개의 창을 활짝 열어져쳤다. 그녀는 얼굴 가득히 풀말리는 계절의 저녁에 불어오는 훈훈한 애물을 받았다. 어제 베어놓은 잔디밭의 건조가 달빛 아래 뉘어져 있었다. 이 기분 좋은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치 어떤 아이러니처럼 가슴을 애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돌아와 움직이지 않는 차디찬 손 하나를 잡고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이제 졸도를 했던 그 순간처럼 부어있지는 않았다. 지금은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을 만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성 싶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의 창백한 불꽃이 끊임없이 얼굴의 그림자를 옮겨 놓아 마치 그녀가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듯이 보이게 했다. 잔나는 열심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먼 소녀 시절의 밑바닥으로부터 수많은 추억이 밀려왔다. 그녀는 수녀원 부속의학교의 면회실로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과 그녀에게 과자가 가득 든 종이봉지를 내밀던 모습 수많은 사소한 일들 사소한 사건들 사소한 애무 말 억양 친근한 몸짓 웃을 때의 눈가의 주름 자리에 앉자마자 내쉬는 그 숨가파 하시는 큰 숨소리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되풀이하며 거기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모든 공포가 그녀에게 명백해졌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 엄마 어머니 아델라이더 부인은 죽은 것일까 그녀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마주앉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잘자니 자네트 하고 말하지도 못하리라. 그녀는 죽은 것이다.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하여 땅 속에 묻으면 끝이 나리라. 또는 보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녀에게는 이제 어머니가 없단 말인가 눈을 떴을 때부터 보아온 팔을 걸리면서부터 사랑한 이토록 정답고 사랑스러운 얼굴 이 크나큰 애정의 배출구 이 유일한 존재 그 밖의 모든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어머니는 사라져버렸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얼굴 추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의 무서운 발작에 무릎을 꿇고 배포를 움켜쥐고 있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입을 침대에 꼭 붙이고 가슴을 찢는 듯한 목소리를 시터와 이불 속에 죽이고 울부짖었다. 아 엄마 불쌍한 엄마 엄마 그러고 나서 그녀는 눈 속을 뚫고 도망치던 그날 밤처럼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침상의 공기가 아닌 이 죽은 사람의 공기가 아닌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려고 창가로 달려갔다. 잘 깎은 잔디밭 나무들 광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조용한 평화 속에 쉬고 있었으며 부드럽고 매혹적인 달빛 아래 잠들어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 부드러움이 약간 잔나의 가슴에 파고들어 그녀는 천천히 울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침대 곁으로 와 앉으며 병든 어머니를 밤새워 간호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손을 자기 손에 다시 쥐었다. 큰 벌레 한 마리가 촛불에 이끌려 들어왔다. 그것은 공스름 벽에 부딪히며 방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날아다녔다. 잔나는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그 불레의 소리에 정신이 나가 눈을 들어보았으나 하얀 천장에 왔다갔다 하는 그림자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주시개가 가볍게 똑딱 끓이는 소리와 다른 작은 소리 아니 차라리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 위에 던져진 옷 속에서 잊혀진 채 여전히 가고 있는 어머니의 회중시계였다. 그러자 갑자기 이 고인과 조금도 멈추지 않는 이 기계와의 어떤 막연한 대조가 잔나의 가슴에 날카로운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였다. 그녀는 시간을 보았다. 겨우 10시 반이었다. 그녀는 이 온 밤을 여기에서 지내야 한다는 무서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른 추억들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추억이었다. 로잘리 질베르트 자기 가슴에 있는 쓰디쓴 환멸들이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불행하고 죽음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이 괴롭히고 울린다. 어디서 휴식과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어떤 다른 실제 속에 서겠지. 영혼이 이 세상의 고난에서 해방되었을 때겠지. 영혼 그녀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관해서 공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시적인 확신 속에 빠지는가 하면 그와 같이 막연한 다른 가설이 당장에 뒤집어지는 것이었다. 대체 지금 어머니의 영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 얼음같이 찬 이 육체의 영혼은 어쩌면 아주 먼 곳에 있을 것이다. 천공의 어딘가에 그렇다면 어디일까. 세상에서 도망간 보이지 않는 새처럼 증관되어버린 것일까. 신에게 불려갔을까. 아니면 새로운 창조물로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바라도 하려는 싹들 속에 섞인 것일까.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방안에 어머니가 떠나간 이 생명없는 육체의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산누는 영혼이 접촉하는 것처럼 그녀를 서쳐가는 바람을 느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무서웠다. 견딜 수 없이 무서웠다. 너무도 무서워 그녀는 감히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뒤를 돌아보기 위해 몸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갑작스러운 공포 속에서처럼 마구 뛰었다. 그러자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벌레가 다시 날기 시작했고 빙빙 돌며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으나 날벌레의 붕붕거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곧 안심이 되어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스핑크스의 머리가 달린 책상 유물이 들어있는 가구 위에 멎었다. 그러자 어떤 정답고 이상스러운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이 마지막 밤샘을 하며 마치 어떤 경건한 책이라도 읽는 것처럼 고인에게 소중한 이 낡은 편지들을 읽는다는 것이었다. 미묘하고도 성스러운 의무 저승에 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진정으로 자식으로서의 그 무엇을 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조부모의 오래된 편지였다. 그녀는 그들의 딸인 이 육체 위로 그들에게 두 팔을 내밀고 싶었다. 이 장례의 밤에 그들도 역시 괴로울 것 같은 그분들에게로 가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막 자기 차례가 되어 사라져버린 어머니와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자신 사이에 일종의 신비스러운 애정의 고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의 앞문을 열고 밑의 서랍에 까지 가지려니 끈으로 묶어 나란히 정돈해 놓은 작은 노란 종이 꾸러미를 끄집어냈다. 그녀는 일종의 지나친 감상주의로 그것들을 모두 침대 위의 남작 부인의 팔 사이에 놓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집안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낡은 편지들 다른 세기의 냄새가 나는 그런 편지들 이었다. 처음 편지는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편지는 내 귀여운 딸아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꼬마야 내 귀여운 아이 열렬히 사랑하는 내 딸 그 다음은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델라이드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소녀에게 처녀에게 나중에는 젊은 아내에게 보내어 지는 데 따라 다르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시하고 허물없는 사소한 것들 집안의 크고 단순한 사건들이 열정적이고 순진한 애정으로 가득 쉬어 있었다. 아버지는 유행성 감기에 걸리셨단다. 오르탕서 한 년은 손가락을 대었어. 크로 거끄라 고양이가 죽었다. 울타리 오른쪽에 있는 전나무를 베어버렸지. 어머니가 성당에서 돌아오시다가 미사 경본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누가 훔쳐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거기에는 잔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씌어 있었으나 예전에 그녀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을 희미하게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녀는 게시와도 같은 이런 사소한 일들에 감동이 되었다. 갑자기 지나간 비밀의 세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세월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누워있는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고인을 위해서 읽는 것처럼 고인의 기분을 달래주고 그를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움직이지 않는 시신도 행복한 듯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읽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던졌다. 그리고 관속에 꽃을 넣듯이 이 편지들을 넣어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다른 꾸러미를 풀었다. 그것은 새로운 필적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그대의 애무 없이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미칠 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상은 없고 이름도 없었다. 납득이 안가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수신이는 분명 르 베르 띠 대보 남작 부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것을 피어보았다. 오늘 밤 그분이 나가시자마서 오세요. 한 시간은 함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쉬어 있었다. 헛되이 당신을 갈망하며 흥분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내 두 팔로 당신의 육체를 안고 내 입술 밑에 당신의 입이 내 눈 밑에 당신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당신은 그 사람 곁에 잠들어 있고 그가 마음대로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잔나는 어리둥절하여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 사랑의 말들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그녀는 계속 읽어보았으나 여전히 미칠 듯한 사랑의 고백 신중한 충고가 곁들인 미래의 약속들이었다. 그런 다음 언제나 끝에는 이런 말이 씌어 있었다. 반드시 이 편지를 태워버리십시오. 끝으로 그녀가 펴본 것은 저녁 식사 초대에 단순히 승락한다는 평범한 짧은 편지였는데 똑같은 필적으로 뽈 텐너마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남작이 아직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불쌍한 뽈 이라고 부르고 그의 부인은 남작 부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러자 잔노에게는 갑자기 어떤 의혹이 스쳐갔고 그것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연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녀는 마치 자기 몸 위로 기어오르는 어떤 독벌레를 던져버리듯이 그 수치스러운 편지들을 발작적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창가로 달려가 자기도 모르게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무섭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온몸이 부서지는 듯 벽의 발치에 주저앉아 자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얼굴을 파묻고 한없는 절망에 잠겨 흐늦게 울었다. 그녀는 어쩌면 온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옆방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편지는 도로 침대의 마룻바닥 위에 흩어져 있다. 하나만 펴보아도 충분하다. 아버지가 이것을 아시게 된다면 그분이 그녀는 달려들어 노랗게 바른 그 낡은 편지들을 한움큼 움켜잡았다. 초부모의 것들과 연인의 것 아직 펴보지 않은 것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아직도 묶인 채로 있는 것들을 벽난로 속에 무더기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머리마 탁자 위에서 타고 있던 촛불을 집어들어 그 편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 커다란 불길이 치솟아 올라 빵과 침상과 유해를 춤추는 듯한 강렬한 빛으로 비추고 굳어진 얼굴의 떨리는 옆모습과 시트 밑에 있는 거대한 몸의 윤곽을 침대 안의 배포 위에 꺼멓게 그리고 있었다. 벽난로 바닥에 한숨의 잿더미밖에 남지 않자 그녀는 고인의 곁에는 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열려져 있는 창가로 가서 몸을 돌리고 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몹시 괴롭고 비탄에 잠겨 한탄하는 어소로 이렇게 신음했다. 아 불쌍한 엄마 아 불쌍한 엄마 그러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혹시 그저 혼수 상태의 수면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된다면 무서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사랑을 감소시키게 되지 않을까 전과 같은 효성스러운 입술로 키사할 수 있을까 전과 같은 성스러운 애정으로 극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극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밤이 물러갔다 별들이 빛을 잃었다 날이 새기전의 서늘한 시각이었다 기울어진 달이 온통 수면을 진주빛으로 물들인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렛 빼뿔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서 보낸 그 밤의 추억이 잔너를 사로잡았다 얼마나 아득한 일인가 얼마나 모든 것이 변해버렸는가 얼마나 미래는 달라지는가 지금 하늘은 장밋빛으로 변했다 즐겁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장밋빛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떤 희요한 현상을 대하듯이 이 빛나는 낮의 탄생을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명이 떠오르는 이 지구상에 기쁨도 행복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문 여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줄리앙이었다 그가 물었다 어떻소 너무 피곤하지 않소 그녀는 아니요 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이제는 혼자 있게 되지 않은 것을 다행하게 여겼다 이젠 가서 좀 쉬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느리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키스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기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하루는 죽음에 따르는 슬픈 일들 속에서 흘러갔다 남작은 저녁때에 도착했다 그는 많이 울었다 장례식은 그 다음 날 행하였었다 마지막으로 얼음같이 찬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시신을 관속에 넣고 못질을 하는 것을 본 후에 짠나는 자리를 떴다 조문객들이 도착했다 쥬베르트 쥬베르트 쥬베르트가 제일 먼저 와서 흐느끼며 친구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창문으로 마차들이 철책을 돌아 속보로 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현관에서 울려왔다 상복을 입은 부인들이 점점 방으로 들어왔다 잔나가 전혀 모르는 부인들이었다 꾸텔리의 후작 부인과 브리즈빌 자작 부인이 잔나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갑자기 리종 이모가 자기 뒤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모를 정답게 포옹했다 그것은 그의 노처녀를 실신하게 할 정도였다 줄리앙이 상복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바쁜 듯이 들어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흡족스러운 것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며 나아진 소리로 말했다 그는 은근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귀족은 모두 다 왔군 아주 잘된 일이야 그리고 그는 부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다시 나갔다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리종 이모와 질베르트 백작 부인만이 잔나 곁에 남아있었다 백작 부인은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분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분 이라는 말을 만지던 모든 물건들을 대할 중마다 고통으로 얼룩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시각각으로 어떤 추억이 생각나 가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의 안락의자 현관에 그대로 있는 그의 작은 양산 한여가 치우지 않는 그의 컵이 있다 모든 방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눈에 띈다 그의 가위 장갑 한자 둔한 손가락으로 해서 책장이 달아진 책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소한 사실들을 되살아내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따라다닌다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생각된다 어디로든지 도망치고 싶다 이 집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으면서 또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잔나는 자기가 발견했던 그것에 대한 기억에 짓눌려 있었다 그 생각은 그녀를 억압했고 그녀의 으깨어진 가슴은 치유되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의 고독은 그 무서운 비밀로 해서 더해갔다 그녀의 마지막 신뢰는 그녀의 마지막 신앙과 함께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떠났다 몸을 움직여 보고 공기를 바꾸어 보고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어두운 슬픔에서 빠져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주인의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보아온 그 큰 집은 다시 평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다 그런데다가 뽀오리 병이 들었다 이성을 잃어버린 잔녀는 싸지도 않고 거의 먹지도 않고 열 이틀을 곁에서 보냈다 아이는 낳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어찌 되는가 그러자 아주 슬며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는 막연한 욕구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곧 그녀는 그것을 꿈꾸었고 자기 곁에 두 어린 것 하나는 사내 아이 또 하나는 계집아이를 보고 싶다는 오래전부터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박관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로잘리의 사건 이후로 그녀는 줄리안과 별거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조차 하였다 게다가 줄리안은 연애에 빠져 있다 그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의 애물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만 해도 혐오감으로 몸서리가 쳐졌다 그러나 그녀는 참아낼 것이다 그만큼 다시 어머니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그녀를 애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키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오히려 모욕감으로 죽어버릴 것이다 남편은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쩌면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밤마다 그녀는 계집아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그 아이가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뽀울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때금 그녀는 일어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남편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다 두 번이나 그의 방문까지 몰래 갔다가 수치심으로 가슴이 떨려 얼른 돌아오기도 했다 남작은 떠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잔나는 이제 의논할 사람도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녀는 삐꼬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계획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찾아갔을 때 신부는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작은 정원에서 성무 일과수를 읽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녀는 얼굴을 붉기며 고해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하고 더듬그리며 말했다 신부는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잘 쳐다보려고 안경을 들어 올렸다가 이내 웃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양심의 큰 죄를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녀는 매우 당황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언을 청할 것이 있었어요 조언을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그는 즉시 호인의 모습을 보리고 사제의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고해실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텅 빈 교회의 그 명상 속에서 이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져서 멈추어서며 망설이며 신부를 붙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저는 신부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냥 여기서 제가 오게 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 저기에 있는 정자 아래에 가서 앉으시지요 그들은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심을 했다 그들은 앉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고해나 하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신부님 그리고 나서는 망설이다가 다시 반복했다 신부님 그리고는 마음이 몹시 흔들려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신부는 배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다 그녀가 난처해야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용기를 도두어 주었다 좋아요 말하기 힘드신가 보군요 자 용기를 내세요 그녀는 위험에 뛰어드는 급상이처럼 결단을 내렸다 신부님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신부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거의 뜻이 맞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녀는 떨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번에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어리둥절한 신부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 요점을 말해보세요 그녀가 되풀이 말했다 저는 아이 하나를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미소를 지었다 자기 앞에서 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말하는 농부들의 투박한 농담에 익숙해 있는 그가 장난꾸러기 같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건 오로지 부인에게 달린 것 같군요 그녀는 순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창피한 생각이 들어 더듬거리며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지만 신부님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일 아마 신부님도 아시고 계시겠죠 그 한 여의 남편과 나는 우리는 완전히 별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시골의 품위가 없는 도덕관념과 뒤죽박죽인 것에 익숙해 있는 신부도 이 새로운 사실에 놀랐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 젊은 부인의 진짜 욕망을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뇌에 대하여 동정과 호의가 가득한 눈길로 그녀를 견눈질해 보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인 부인의 그 짓누르고 있는 그 독신 생활을 이해하겠습니다 부인은 젊으시고 퍽 건강하십니다 어쨌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시골 사제의 노골적인 성격으로 그는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짠느의 손을 살짝 쳤다 그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서 허락되기조차 한 것입니다 육교는 오직 결혼으로서만 바랄지요다 부인은 결혼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을 받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암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것을 알아차리자 얼굴을 붉히며 놀라움에 눈물이 글성해지기까지 했다 아이 사제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합니다만 맹세하지만 오열로 그녀는 숨이 찼다 사제는 놀라 그녀를 달랬다 자 괴롭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좀 농담을 한거지요 정직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실 수 있겠지요? 줄리앙씨를 만나보지요 그녀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개입이 그녀에게는 어슬프고 위험스럽게 여겨져 거절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제님 하고 중얼거리고 나서 그 사리를 물러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줄리앙은 빈정거릴 때 그릇듯 입가에 미소 띈 주름을 지으며 이상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비꼬는 듯한 친절조차 들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머니의 큰 산책로를 거닐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나아진 소리로 말했다 우린 화해를 한 것 같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풀이 도단하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땅에 똑바로 나 있는 어떤 선 같은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추억이 잊혀지듯이 지워져가는 남작 부인의 발자국이었다 잔나는 슬픔에 잠겨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줄리앙이 말을 이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당신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을까 염려했었지 해가지고 공기는 온화했다 울고 싶은 욕구가 잔나의 가슴을 짓눌렸다 가까운 친구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그것을 껴안고 싶은 욕구로 가슴이 답답했다 오열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걸터앉아 줄리앙의 가슴에 쓰러졌다 그녀는 울었다 그는 놀라 머리를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묶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잔나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목덜미에 거만한 키스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예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이해했으나 그것이 마음 내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역겹고 고통스러운 필요로서 감내했으며 다시 임신했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 관계를 그만둘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얼마 안가 그녀는 남편의 애무가 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다 세련되었는지는 몰라도 완전하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를 조심성 있는 연인처럼 다루었을 뿐 편안한 남편으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서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이었고 그의 포옹은 그녀가 수퇴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멈추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입술을 포갠 채로 속삭였다 왜 당신은 예전처럼 나에게 완전히 주지 않으세요? 그는 희주기죽 웃기 시작하였다 아무렴 당신을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서지 그녀는 움찔하였다 왜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는 놀라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뭐라고? 뭐라고 했지 당신? 당신 미쳤어? 애 하나를 더? 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빽빽 우러대고 모든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고 돈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로 충분해 또 다른 아이라고? 제기를 그녀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키스를 퍼붓고 사랑으로 감싸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다시 한번 어머니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마치 그녀가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었다 정말 당신 머리가 돌았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제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으라도 그것을 강요해야겠다는 결심을 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키스를 오래 끌려고 하고 열렬한 격성의 연극도 흉내내 보고 흥분한 체하며 불을 어뜨는 두 팔로 그를 자기에게 얽어매기도 해보았다 그녀는 가전 술책을 다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기와의 새찬 욕망에 점점 더 시달림을 받았고 참을 수 없게 되자 무슨 짓이라도 할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행해 볼 생각으로 그녀는 다시 삐꼬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는 점심 식사를 끝내고 있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나 심장의 고동이 심해서 그는 몹시 빨갛게 달아올라 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자기의 교습의 결과를 알고 싶은 욕심에서 어떠세요? 하고 소리쳤다 이제는 결심이 있어서 정숙한 수줍음도 없이 그녀는 즉각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린이를 원하지 않아요 신부는 아주 흥미로워서 사제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는 규방의 비서를 파헤칠 생각으로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런 규방사는 그의 고해시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다 신부는 어째서 그런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결심을 했으면서도 설명을 하자니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의가 저를 어머니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사제는 이해했다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엄청난 식욕으로 일일이 캐묻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풍년이 들었을 때의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사항의 결말을 지으며 꾀하는 행동계획을 그녀에게 지시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부인이 임신했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인은 정말로 임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끝까지 붉어졌으나 모든 것에 결심이 되어 있어 계속 버텨 나갔다 그런데 그의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요 사제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들을 잘 알고 있었다 부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사방에다 그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그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계략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부인의 권리입니다 교회는 남녀의 관계를 다만 생식의 목적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꽤바른 충고를 따랐다 그래서 보름 후에 그녀는 줄리앙에게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곧 그런 짐작이 가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하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지 좀 기다려 보구려 알게 되겠지 그러고는 매일 아침 그는 어때 하고 물었다 그러면 언제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아직은 임신한 것이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불안해졌다 놀랄만큼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전혀 알 수 없군 도무지 모르겠어 일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내 목을 배워도 좋아 한 달 후에 그녀는 이 소식을 사방에 알렸다 질베르트 백작 부인에게만은 일종의 복잡하고 미묘한 수치심에서 알리지 않았다 처음의 불안이 있고 난 후부터 줄리앙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노발대발 하면서도 운명이라고 체념을 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시했다 바라지도 않는 녀석이 하나 생겼군 그러고는 다시 아내의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제가 예측한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녀는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자 넘쳐 흐르는 기쁨에 잠겨 그녀가 경배하는 막연한 신에게 감사하고 싶은 충동에서 영원한 순결에 몸을 바치기도 하고 그녀는 매일 저녁 자기 방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고통이 이렇게 빨리 가라앉은 데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을 위로할 수 없을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겨우 두 달 만에 그 생생한 상처가 암흥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생에 던져진 슬픔의 베일 같은 측은한 우수뿐이었다 어떠한 사건도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아이들은 자라고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는 상관없이 조용히 만족하며 늙어갈 것이다 9월 말경에 삐코 신부는 아직 일주일 정도의 얼룩밖에 못지않은 새해 버비를 입고 의례적인 방문을 했다 그리고는 사기의 후임자인 똘비약 신부를 소개했다 그는 마르고 매우 키가 작은 아주 젊은 사재로서 과장된 말시에 금은 무리가 진 움푹 팬 눈은 과격한 영혼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 사재는 꽃데르빌의 성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잔눈은 이 출발에 진정으로 슬픔을 느꼈다 이 착한 사람의 얼굴은 젊은 부인 자신의 모든 추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를 결혼시켜 주었고 뽀올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남작 부인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에뚜방을 따올릴 적마다 그녀는 농장마당을 따라 지나가는 삐코 신부의 뚱뚱한 배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가 명랑했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었다 그는 성신을 했으면서도 즐거운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혼이 났지요 혼이 났고 말고요 사작부인 여기에 있은 지도 18년이 됩니다 아 서민층은 적게 가져오고 또 대단한 가치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있어야 할 신앙심도 없었고 여자들은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그다지 품행이 좋지 않습니다 계집애들은 뚱뚱한 배를 가지고 성모님에게 참배를 한 후에야 비로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렌지꽃도 이 지방에서는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딱한 일이지요 그러나 나는 이 지방을 좋아했습니다 신임 사제는 참을 수 없다는 몸짓을 하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온 이상 그 모든 것은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낡아해지기는 했으나 깨끗한 버비를 입은 아주 허약하고 마른 그는 성자를 내는 어린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빛고 신부는 즐거울 때 그러듯이 그를 흘겨보고 말을 이었다 이보시오 신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당신의 교구 신자들을 사슬로 얽어매야 할 거요 그래 보아서 아무 소용이 없을걸요 그 작은 사제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노 사제는 한 줌의 코담배를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당신을 누구를 때려줄 거요 신부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신자를 교회에서 내몰게 될 거요 그게 전부요 이 고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이지만 동물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시오 정말이지 나는 약간 뚱뚱해 보이는 처녀가 이리여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교구민을 한 사람도 인도해 왔구나 하고 말이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결혼시켜 주려고 애쓰지요 당신은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지는 못할 거요 아시겠소? 그러나 당신은 그 청년을 찾아내서 그 미혼물을 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소 그들을 혼인시키시오 신부 그들을 결혼시키시오 그 밖의 일에는 상관하지 말고요 신임 사제는 불쾌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니 더 계속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자 삐코 신부는 자기의 마음 사제관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멀리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수를 낭송하려 갔던 깔때기 모양의 작은 골짜기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두 사제는 작별 인사를 했다 노 사제가 잔나에게 키스를 해서 그녀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일주일 후에 똘비악 신부가 다시 왔다 그는 하나의 왕국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군주나 할 수 있을 법한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자작 부인에게 일요일의 제식에 절대로 결석하지 말 것과 모든 제 일에는 성체배령을 하도록 요청했다 부인과 저는 이 지방의 순회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지방을 다스려야 하고 언제나 따라야 하는 본보기로서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해지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관이 서로 손을 쥐면 초가집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잔느의 종교는 온통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여자가 언제나 그렇듯이 몽상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자기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녀원의 여학교에서 지켰던 습관에 의한 것이고 남작의 비난하기 좋아하는 철학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신념을 뒤집어 놓았던 터였다 삐꼬 신부는 그녀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것에 만족했지 절대로 그녀를 나무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는 지난 일요일의 미사에 그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을성 없이 존엄하게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사세관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몇 주일은 환심을 살려는 마음에서 열심히 보이려고 생각하고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녀는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들었고 그 청렴하고 강압적인 허약한 신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신비주의자인 그는 그의 열광과 열정으로 해서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모든 여자들이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시정의 현을 그녀의 마음속에 떨리게 해 주었다 그의 다루기 어려운 엄격성, 속세와 관능에 대한 경멸, 인간의 편견에 대한 혐오, 신에 대한 사랑, 젊고 야성적인 무경험, 엄격한 말투, 굽힐 줄 모르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잔노에게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 이미 미망에서 깨어난 이 고통받은 여자는 하늘의 대리사인 이 젊은이의 엄격한 광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독실한 종교의 기쁨이 어떻게 그녀의 모든 고통을 가라앉히는가를 보여주며 그녀를 위안자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다 그녀는 열다섯 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이 사제 앞에서 작고 나약한 자신을 느끼며 겸손하게 고해실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되어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는 설교에서 성직자의 관례에 따라 노골적인 말로 이 시골뜨기 회중을 향해 성욕에 대해서 우레 같은 말을 퍼부하며 흥분하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자기의 격분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발을 굴렸다 키 큰 녀석들과 계집애들은 성당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시선을 슬그머니 주고받았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것에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늙은 농부들은 미사를 끝내고 농가로 돌아오면서 푸른 사급복을 입은 아들과 검은 망토를 입은 아내 곁에서 그 작은 사제의 불관용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온 고월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그가 간 엄격한 보속에 대해 낮은 소리로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순교를 훼손당한 계집애들에게는 끝내 무죄 선언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소가 섞이었다 제1의 태의 미사에서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쇄 배령을 하러 가는 대신에 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었다 마침내 신부는 감시인이 밀렵자를 추격하듯이 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연인들을 살폈다 그는 도랑가에서 흙간 뒤에서 달 밝은 밤에 낮은 언덕의 비탈에 있는 갈대 숯불 속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한 번은 자기 앞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두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허리를 껴안고 자가리 많은 협곡 속에서 키스를 하며 걷고 있었다 신부가 소리쳤다 그만두지 못해 이 버릇없는 것들아 그러자 젊은이는 돌아다보며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 걱정이나 하시오 사제님 이건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소 그러자 신부는 자가를 집어 마치 개에게 던지듯이 그들에게 집어던졌다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도망갔다 다음 일요일에 신부는 성당 한복판에서 그들의 이름을 폭로하였다 이 지방의 모든 젊은이들은 미사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사제는 목요일마다 성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평일에도 종종 그의 속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들렀다 줄리앙은 매우 공손하게 신임 사제를 예우하였고 줄곧 이렇게 되뇌었다 그 사제는 내 마음에 들어 타협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는 마음이 내키면 고해도 하고 성쇄 배령도 하며 놀랄만큼 모범을 보였다 그는 요즘은 거의 매일 푸르빌러 가러 갔는데 이제는 줄리앙 없이는 지낼 수 없는 백삭과 함께 사냥을 하거나 비가 오나 폭풍우가 어찌나 상관없이 백삭 부인과 함께 말을 타기도 했다 백삭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저 사람들은 말에 미쳤군 그러나 내 아내에게는 좋은 일이야 남작은 11월 중순경에 돌아왔다 그는 변해 있었다 늙고 지치고 그의 정신에 스며든 어두운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딸에게 자기를 묻고 있는 사랑은 마치 이 몇 달 동안의 침울한 고독이 정과 신뢰와 애정의 욕구를 한층 더하게 한 듯이 중대한 것처럼 보였다 잔나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새로운 생각이나 똘비악 신부와의 친교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 등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를 처음 본 순간 남작은 그에 대해 격렬한 적개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잔나가 남작에게 물었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종교재판소의 판사야 매우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런 인간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권리여 의무란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는 긴 백발을 흔들며 되뇌었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그들은 치명적인 몽상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야 자연 법칙에 반대하는 자들이야 그는 마치 저주를 하듯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자들 하고 소리쳤다 사제는 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으나 성관과 젊은 부인의 지배자로 그대로 있고 싶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런데다가 확고한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릴리안과 질베르트의 불륜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러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중단시키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잔너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비유적인 긴 이야기를 한 후에 그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악과 싸우고 멸망시키기 위해 위험에 처해 있는 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에게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했다 그는 대답했다 때가 되지 않았군요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고는 불쑥 나가버렸다 겨울은 그때 끝나가고 있었다 시골에서 썩은 겨울이라고 하는 축축하고 후텁지근한 겨울이었다 신부는 며칠 후에 다시 왔다 그러고는 남을 할 데 없는 사람들 사이의 그런 가당치 않은 관계에 대해서 모호한 말로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결한 것을 참작하여 잔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눈을 뜨고 이해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납득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은 조용한 그의 집에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신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했다 그러자 신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어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의무입니다 자작부인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부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인의 남편과 드 푸르빌라 부인과는 죄가 되는 애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체념하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사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두둠거리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부님? 그가 우악스럽게 대답했다 이 사악한 열정을 방해하십시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는 한이와 더불어 저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욕망을 나타내기라도 하면 그 적시로 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제는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 부인은 굴복하시는 거로군요 체념하시는 거로군요 인정하시는 거로군요 간통자가 댁의 지붕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죄가 부인의 눈 아래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부인은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까? 부인은 아내입니까? 기독교 신자이십니까? 어머니입니까?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그가 즉각 응수했다 그런 비열한 짓을 허용하기보다 차라리 무슨 짓이라도 하십시오 무슨 짓이라도 그와 헤어지십시오 이 더러운 집에서 뛰쳐나가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게는 돈이 없어요 신부님 게다가 이제는 용기도 없고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제겐 그런 권리조차 없는걸요? 사제는 몸을 떨며 일어났다 부인의 충고는 바로 비겁함이로군요 부인? 나는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신의 언성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아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게 소원을 해주세요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 프로빌러시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이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을 죽일 거예요 신부님 그리고 저는 밀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자 그는 분노가 치밀어 마치 그녀를 저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 손을 치켜들었다 당신의 치욕과 당신의 제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그들보다 더 가증스러우니까 당신은 관대한 아내시군요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너무도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였다 그녀는 굴복할 각오를 하고 약속을 맹세하며 정신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분노로 몸을 떨었으며 거의 그 사람만큼이나 길다랗고 큰 파란 우산을 화가나 흔들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울타리 곁에 서서 가지치는 일을 감독하고 있는 줄리앙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꾸이야르의 농장을 가로지르려고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귀찮게 굴지 마세요 부인 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가는 길의 마당 한가운데에 그 집 아이들과 이웃집 아이들의 한때가 계집 주위에 모여 말없이 주위를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신기한 듯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한가운데에서 남적이 뒷짐을 지고 역시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학교 선생 같았다 그러나 멀리 사제가 오는 것을 보자 그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가버렸다 잔더는 애원하듯 말했다 며칠만 참아주세요 신부님 그리고 성관으로 다시 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들은 그때 아이들이 몰려있는 곁에까지 왔다 그래서 사제는 무엇이 그 애들을 그렇게 흥미롭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 다가갔다 그것은 새끼를 낳고 있는 암게였다 그 집 앞에는 다섯 마리의 새끼가 어미 주위에서 꼬물거리고 있었고 어미는 옆으로 누워 그것들을 사랑스럽게 핥고 있었다 사제가 몸을 구부리는 순간 개는 격련을 일으키며 몸을 쭉 펴더니 여섯 번째의 강아지가 나왔다 그러자 개구장의 아이들은 모두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러댔다 또 하나 나왔다 또 하나 나왔어 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놀이였다 불순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놀이였다 그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듯 이 출생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똘비악 신부는 처음에는 아연실색해 있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그의 커다란 우산을 지켜들고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의 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즐겁을 한 개구장이들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하는 해산중의 개와 마주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 개마저 그냥 두지 않았다 머리가 혼란해진 그는 온 힘을 다해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슬을 묶인 개는 도망갈 수가 없어 매질에 몸부림을 치며 무섭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우산이 부러졌다 그러자 맨손으로 개 위에 올라타 미친 듯이 짓밟고 찢고 짓눌렀다 눌러대는 바람에 마지막 새끼가 나왔다 그는 벌써 젖꼭지를 찾고 끙끙거리고 눈이 떨어지지 않은 그리고 둔한 새끼들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피토성애의 몸뚱이를 미치광이 같은 발 뒤꿈치로 아주 밟아 죽였다 잔너는 달아나버렸다 그런데 사재는 갑자기 목덜미가 잡히는 것을 느꼈다 따귀의 한 대에 그의 삼각모자가 날아가 버렸다 흥분한 남작이 그를 울타리가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르 페르티 씨가 돌아다 보니 자기 딸이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 한가운데에서 흐늦게 울며 스커트에 그것들을 주워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딸에게로 성큼성큼 돌아와 연방 손짓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저것 봐 저게 버비를 입은 인간이다 이젠 너도 보았겠지? 소작인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창자가 빠진 그 개를 바라보았다 꾸이야를 할머니 말했다 어쩌면 저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잔노는 일곱 마리의 새끼를 주워 모으고 그것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그것들에게 우유를 주려고 했으나 세 마리는 다음 날 죽어버렸다 그러자 시목 영감은 저절먹여줄 암캐를 찾으려고 온 마을을 뛰어다녔다 그런 개를 찾지는 못했으나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암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다른 세 마리가 또 죽었다 그래서 종족이 다른 이 유모에게 최후의 한 마리를 맡겼다 고양이는 당장의 강아지를 양자로 삼고 옆으로 누워 자기와의 젖꼭지를 내밀었다 양모의 서지 다 말라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보름 후에는 저절대고 잔노 자신이 우유로 키울 것을 책임졌다 그녀는 강아지를 또또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남작은 독단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마사크르라고 명명했다 사제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에 그는 성관에 대해 저주와 욕설과 협박의 말을 설교단 위에서 던졌고 상처에는 뻘겋게 단 쇠를 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작을 파문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그것을 조소하였다 그리고 아직은 소심해서 줄리앙의 최근의 정사를 흐리멍덩한 암시로 알렸다 자작은 격분했으나 무서운 추문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일요 설교 때마다 사제는 계속해서 복수를 선언했고 신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의 적은 모두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줄리앙은 대주교에게 경의를 표하며 강력한 편지를 썼다 똘비약 신부는 총애를 읽게 될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흥분한 표정으로 그름을 재촉하며 고독한 긴 산책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곤 했다 질베르토와 줄리앙은 숭마 산책을 하며 그를 발견했다 어느 때는 벌판의 끝이나 절벽 가장자리에서 검은 점처럼 멀리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좁은 골짜기에서 기도수를 읽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의 곁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말 곧비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 달리다가 으슥한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매일 서로를 껴안게 하는 봄이 왔다 아직은 나뭇잎들이 성기고 풀밭이 축축했기 때문에 한여름처럼 덤불숲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포옹을 가리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벚꽃뜨 언덕 꼭대기에 버려진 채로 있는 목동의 이동식 오두막집을 이용하였다 그 오두막집은 낭떌러지에서 500미터 되는 곳에 골짜기의 급경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홀로 높다랗게 서 있었는데 그 집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 발각될 염려가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벌판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채에 묶여있는 말들은 그들의 사랑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들이 그 은신처를 나오는 순간 언덕의 갈대 속에 거의 숨다시피 앉아있는 똘비약 신부를 보았다 말들을 협곡 속에 메워 놓아야겠군요 멀리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하고 줄리앙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덤불이 가득한 골짜기의 숨겨진 부분에 말을 메워두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백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라 브리에트로 들어갈 때 그들은 성관에서 나오는 에뚜방의 사제와 마주쳤다 그들을 지나가게 하려고 그는 옆으로 비껴 섰다 그리고 인사를 했으나 그들은 시선을 피했다 어떤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나 곧 사라졌다 그런데 잔나가 어느 오후 바람이 모없이 부는 날 그것은 5월 초순이었다 날로불 곁에서 책을 읽고 있자니 드 프로빌더 백작이 걸어오는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그 걸음이 너무도 빨라 그녀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그를 맞아들이려고 급히 내려갔다 그와 마주하게 되자 그녀는 그 사람이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집에서만 써둔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붉어스레 했던 안색이 너무도 창백해서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그 붉은 수염은 마치 불꽃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이 빠진 듯이 두리번거렸다 그가 도둠거리며 말했다 아내가 여기에 있지요? 네 잔노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전혀 뵙지 못했는걸요 그러자 그는 마치 다리가 부러진 듯이 조자앉더니 모자를 벗고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기괴석인 동작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젊은 부인에게로 다가와 두 손을 내밀며 어떤 무서운 고통을 그녀에게 털어놓으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멈추다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정신나간 듯 말했다 그런데 댁의 남편이 당신 역시 그리고 그는 바다쪽으로 달아났다 잔노는 그를 멈추게 하려고 달리며 그를 부르고 애원했으며 공포로 가슴이 떨려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아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녀는 그를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는 듣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자기 목석에 확신을 갖고 주저앉은 빚도 없이 가고 있었다 그는 도랑을 건너고 거인 같은 걸음걸이로 갈대숲을 건너뛰어 절벽에 닿았다 잔노는 나무들이 서 있는 비탈 위에 서서 오랫동안 그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으로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백작은 오른쪽으로 접어들어 뛰기 시작하였다 파도가 높은 바다에는 물결이 잃었고 새까만 큰 구름들은 미친듯이 빨리 스쳐 지나가고 다른 구름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구름은 각기 맹렬한 소나기를 해안에 퍼부었다 바람이 불며 우는 소리를 내었고 풀들을 썰어뜨리고 자라고 있는 작물을 높였으며 거품 덩어리와도 같은 커다란 흰 새들을 멀리 지상으로 이끌어갔다 사나운 돌풍은 계속해서 일어나 백작의 얼굴을 후려치고 뺨과 물방울이 흐르는 수염을 적셨으며 귀와 방망이지라는 가슴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 저기 백작의 앞에는 보궛대의 골짜기가 그 깊은 목구멍을 벌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비어있는 양의 우리 곁에 목동의 오두막집이 한 채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두 마리의 말이 이동식 집의 몸체에 매여 있었다 이런 폭풍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말들을 알아보자마자 백작은 땅에 엎드려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는데 진흙 두승이의 큰 몸집과 짐승의 털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무슨 괴물처럼 보였다 그는 외딴 오두막집이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넓은 지의 틈새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밑에 숨었다 말들은 그를 보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칼로 꽃비를 끊었다 그러자 갑작스런 광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목주 오두막집을 흔들고 경사진 지붕을 후려치는 우박에 놀라 말들이 달아나버렸다 그러자 백작은 무릎으로 일어나서 문 아래쪽에 눈을 갖다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꽤 긴 시간이 흘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흙 두승이가 된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미친 듯한 몸짓으로 밖에서 문을 잠그게 되어 있는 빗장을 지르고 집의 몸체를 잡고서 마치 그 오두막집을 박살낼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키를 구부리고 필사숙인 노력을 다해 오두막집을 둘러매고 소처럼 헐떡거리며 끌어당겼다 그는 이 이동식 집과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급경사가 진 쪽으로 끌고 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주먹으로 감마귀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리막길 위에 오자 백작은 그 가벼운 집을 놓아버렸고 그것은 기울어진 비탈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두막집은 미친 듯이 굴러떨어지며 여전히 송살같이 내려가며 짐승처럼 뛰어내리고 비틀거리며 벼랑을 몸체로 치며 떨어졌다 도랑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한 늙은 거지가 자기 머리 위로 오두막집이 단숨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큰 나무 상자 속에서 새어나오는 무서운 비명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오두막집은 충격으로 바퀴 하나를 잃어버리고 모로 쓰러져 버렸으나 이번에는 공이 굴려가는 것처럼 기둥뿌리가 빠진 집이 산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 협곡 가상자리에 와서 곡선을 그리며 뛰어오르더니 밑바닥에 떨어져 달걀처럼 터져버렸다 집이 돌바닥에서 부서지는 것을 보자 그 늙은 거지는 그것을 보러 가시덤불을 헤치고 장걸음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시골뜨기의 조심성으로 배가 터져버린 그 상자에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사건을 알리러 근처 농가가 있는 데까지 달려갔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파편을 덜어올렸다 두고의 시체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타박상을 입고 진이겨져 피토성이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이마가 뚫어지고 온 얼굴이 으깨어져 있었다 여자의 턱뼈는 충격으로 빠져나와 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러진 팔다리는 마치 살 속에 뼈가 없는 것처럼 물렁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 한참 동안 추론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 오두막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여자가 말했다 그러자 그 늙은 거지는 그들은 십중팔구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피신을 했는데 미친 듯한 바람이 그 오두막집을 넘어뜨리며 굴러 떨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자신도 거기에 숨으려고 갔었으나 말들이 집채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노라고 설명했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거야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그런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자 그 영감은 무서운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째서 그 편이 낫다는 거지 나는 가난하고 이 사람들은 부자라서인가 지금 이 사람들을 살펴봐 그리고 몸을 떨며 누더기를 걸치고 물에 흠뻑 젖고 엉클어진 수염에다 구멍난 모자 밑으로 긴 머리틀을 내려뜨린 더러운 그가 구부러진 지팡이 끝으로 두 시체를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히 말했다 우린 모두 똑같은 거야 주검 앞에서는 그러는 동안에 다른 농부들이 왔다 그들은 불안하고 교활하고 겁에 질리고 이기적으로 또 비열한 논초리로 견눈질하며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시체를 성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두 대의 마차에 말을 달았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마차 바닥에 짚을 깔자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의상 요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한 그 여자가 소리쳤다 그렇지만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 요가 말이에요 표백액으로 빨아야 할 거예요 그러자 낙천적인 얼굴의 뚱뚱한 농부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그 값을 지불하겠지 요값이 나갈수록 그건 더 비싸질 거야 이 논쟁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용수철 돕는 사바퀴 위에 높이 올라앉은 두 대의 마차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속보로 출발했다 큰 수레바퀴 자국으로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아까까지도 서로 껴안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유해를 흔들어 댔다 백작은 오두막집이 급한 경사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자 비와 광풍 속을 뚫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그는 몇 시간 동안 길을 가로지르고 비타를 뛰어넘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달렸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왔는지도 알 수 없이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당황한 하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 마리의 말이 주인도 없이 방금 돌아왔는데 줄리앙의 말은 다른 말을 따라온 것이라고 그에게 알렸다 그러자 드 프로빌러시는 비틀거리며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지겨운 날씨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몰라 모두들 찾아보도록 해 그 자신도 다시 나왔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오자 그는 가시돈 불 밑에 몸을 숨기고 아직도 야성적인 정열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죽어 돌아올 혹은 죽어가는 상태로 아니 어쩌면 불구가 되어 영원히 보기 흉할 모습을 하고 돌아올지도 모를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 있다 한 대의 마차가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어떤 이상한 것을 싣고 있었다 마차는 성관 앞에 멋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저것이다 그래 그녀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번민이 그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안다는 것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이었고 진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였다 그는 토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떨며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한 시간을 기다렸다 어쩌면 두 시간일지도 모른다 마차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공포로 휩싸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숨어있는 곳에서 발각이 되어 그 임종의 고통에 입회하기 위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숲 한복판까지 도망갔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그녀가 어쩌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간호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서 되돌아왔다 돌아오다가 정원사를 만나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되었지? 사내는 감히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드 프로빌러시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물었다 죽었는가? 하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백장님 그는 엄청난 안도를 느꼈다 급작스러운 평온이 그의 피와 떨리는 근육 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씩씩한 걸음으로 큰 층계의 계단을 올라갔다 또 하나의 마차는 네 백불에 닿았다 짠나는 멀리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요를 보고 그 위에 시체가 누워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도 격렬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식초로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있었다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넌 알고 있었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네 아버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날 건 그녀는 사산을 했다 계집애였다 그녀는 줄리앙의 장례식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다만 하루인가 이틀 후에 리정이모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열의 들뜬 악몽 속에서 그녀는 이 노촌녀가 언제 이래의 빼빨을 떠났는가 어느 때였던가 어떤 상황 속에서였는가를 집요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를 본 것만은 확실했다 제 11장 잔나는 석 달 동안이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너무도 허약해지고 너무도 창백해져서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차츰 그녀는 생기가 되살아났다 아버지와 리정이모는 두 사람 모두 내 빼빨에 자리를 잡고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잔나는 이 충격에서 신경성 질환을 앓게 되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정신을 잃었고 때수롭지 않은 원인으로 해서도 오래 기절하는 것이었다 한 번도 그녀는 줄리앙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물어본 적이 없다 무엇이 그녀에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모두 돌발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몹시 괴롭히는 그 비밀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다 즉 간통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 그 큰 불행이 있던 날 무섭고 도련한 백작의 방문 모습 지금 그녀의 마음은 감동적이고 달콤하고 애수적인 추억 예전에 남편이 주었던 짧은 사랑의 기쁨에 잠겨 있다 그녀는 뜻밖의 기억이 되살아날 적마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약혼 시절 남편과 코르시카의 사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피어났던 오직 한때의 정열로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었다 모든 결점은 누그러지고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그리고 부정 그 자체도 다친 무덤으로부터 점점 더해가는 소원함 속에서 이제는 희미해져갔다 그래서 잔나는 자기를 품에 안아주던 그 남자에 대해 죽은 뒤에 어떤 막연한 감사의 마음에 잠겨 행복했던 순간만을 생각하기 위해 진한 고통을 용서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도 시간은 여전히 흘려갔고 한 달 두 달 지나감에 따라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모든 기억과 고통은 망각으로 덮여갔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다 아이는 그의 주위에 모인 세 사람의 우상이여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폭군으로서 군림하였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노예 사이에서는 어떤 질투심 같은 것조차 분명히 나타났다 무릎 위에서 말타기를 한 후에 남작에게 주는 큼지막한 키스를 잔나는 신경질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리종이모는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무시를 당했고 아직은 거의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주인에게 이따금 한여 취급을 당했으며 자기가 애원하여 겨우어든 하찮은 애무와 그 애가 자기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하는 포옹과 비교하며 자기 방으로 가 울기도 하였다 별다른 사건 없이 어린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인연이란 평온한 세월이 흘렀다 세 번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 봄까지 루앙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온 가족이 그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축축한 옛집에 도착하자마자 볼은 능망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심한 기관지염이 걸렸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세 사람의 친척은 내 빼빨의 공기가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래서 병이 다 낫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는 단조롭고 즐거운 세월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이 꼬마의 주위에서 함께 어떤 때는 그 애의 방에서 어떤 때는 큰 거실에서 어떤 때는 정원에서 그들은 그 애의 도둠거리며 하는 말과 무서운 표현 그리고 몸짓에 대해 경탄에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귀엽다고 아이를 뽈레라고 불렀는데 아이는 그 말을 똑똑히 발음할 수가 없어 뿔레라고 발음하여 그래서 뿔레라는 별명이 그에게 남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빨리 자랐기 때문에 남작이 세 명의 어머니라고 부른 세 식구의 흥미진진한 일종의 하나는 그의 키를 재는 것이었다 객실의 문 옆에 있는 벽판 위에다 매월 그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은 줄을 칼로 그어 놓은 것이었다 뿔레의 눈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눈금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녀석이 이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로지 아들에게만 열중해 있던 잔나가 소홀히 했던 마사크르라는 그 개였다 외양간 앞에 있는 낡은 통 속에서 살던 그 개는 언제나 사슬에 묶여 혼자 지냈다 어느 날 아침 뽈이 그 개를 발견하고는 그를 안아보겠노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몹시 걱정스러워하면서 아이를 개에게 데리고 갔다 개는 어린애를 반겼다 그들을 떼어 놓으려 하자 어린애는 악을 썼다 그렇게 해서 마사크르는 사슬에서 풀려나 집안에 살게 되었다 개는 뽈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뒹굴고 양탄자 위에서 나란히 잠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었고 마사크르는 이제는 그에게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의 친구의 침대 속에서 자게 되었다 잔나는 이따금 벼룩 때문에 속이 상했다 그리고 리송이모는 꼬마의 애정에서 아주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길을 원망하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애정을 이 짐승에게 빼앗긴 것 같이 여겨졌던 것이다 브리즈빌 가와 꾸떨리의 가와는 이따금 서로 방문을 하였다 천장과 의사만이 규칙적으로 찾아와서 이 낡은 성관의 고독을 깨뜨려 주었다 잔나는 암케가 살해되고 또 백작 부인과 줄리앙이 끔찍하게 죽었을 때 사제가 그녀에게 불어넣어준 의혹을 품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대리자를 가질 수 있는 신에 대해 화를 내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똘비악 신부는 이따금 성관을 직접적인 암시로 저주를 했는데 그 성관은 악의 정령, 영원한 반란의 정령, 오류와 허위의 정령, 부정의 정령, 타락과 불순의 정령 이런 유령이 나오는 성관이라고 했다 그는 남작을 이렇게 지칭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교회는 쓸쓸했다 농부들이 쟁기를 밀고 가는 밭을 따라 신부가 그를 갈 때에도 농부들은 일을 멈추고 그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일손을 놓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또 그는 귀신들인 여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마법사로 통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저주를 피하는 신비한 말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저주란 일종의 악마의 장난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암소에게 손을 대면 파란 젖이 나오거나 꼬리를 둥그렇게 말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찌꺼리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편협하고 광신적인 정신은 지상에 있어서의 악마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종교서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였다 악마의 능력의 가지가지 표시, 숨어있는 각양각색의 영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모 그리고 그의 술책의 일반적인 기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종교서적이었다 그는 이러한 신비하고도 불길한 능력과 싸우라고 특별히 부른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의 계론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귀를 쫓는 주문의 모든 충문을 배웠던 것이다 그는 쉴 새 없이 어둠 속에 약바른 정령이 떠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라틴의 구절을 언제나 입술에 떠올렸다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러자 어떤 두려움이 널리 퍼졌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그의 힘에 대한 공포였다 시골의 무지한 사제들인 그의 동료들조차 신의 신조여 이 악의 위력이 발현되는 경우에 상세한 재식의 명령에 혼란스러워져 마침내 마술과 종교를 혼동하게 되어 똘벼역 신부를 약간 마법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생활의 비난할 여지도 없는 엄격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예측되는 막연한 능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잔너를 우연히 만났을 때도 그는 인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는 리종이모를 불안하게 하고 슬픔에 삼기게 했다 노천의 겁많은 영혼으로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녀는 독실한 신자였고 고해도 하고 성쇄 배령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 볼과 더불어 혼자 있을 때는 매우 나지막한 소리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에게 해주었다 아이는 그녀가 창세기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가까스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많이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오? 이모 할머니? 그러면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보였다 저 꼭대기에 뿔레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녀는 남작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불레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안 계시오 아이는 이모 할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자기 할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이다 어린아이는 열 살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마흔 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튼튼하고 장난꾸러기이고 나무에 기어오를 만큼 담대했으나 별로 재주는 없었다 학과 공부는 지루해 했기 때문에 곧 중단해 버렸다 남작이 책 앞에 좀 더 오래 붙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잔너가 얼른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놀게 놓아주세요 지치게 해서는 안 돼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는 언제나 여섯 달 아니면 한 살이었던 것이다 그 아이가 어린애처럼 걷고 뛰고 말하고 하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린애가 넘어지지 않을까 추위를 느끼지 않을까 돌아다니다가 더위를 먹지 않을까 배탈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먹지 않은가 발육하는 데 있어 너무 적게 먹지는 않을까 하는 한결같은 걱정 속에서 지냈다 아이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곤란한 큰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첫 성체배령의 문제였다 리즈가 어느 날 잔너에게로 와서 어린아이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첫 의무를 수행시키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주의시켰다 이모는 모든 방법으로 이론을 내세웠고 수많은 이유를 방패로 제시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혼란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그녀가 브리즈빌 백작 부인을 방문했을 때 그 부인이 뜻밖의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마 올해가 댁의 볼이 첫 성체배령을 하는 해지요 잔너는 벼랑간에 당한 일이라 네 부인 하고 대답했다 이 간단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정하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즈에게 아이를 교리문답에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본래가 목이 쉬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기침을 하였다 마음이 괴로워진 어머니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애가 얌전하게 굴지를 않아서 사제가 현관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문에다 학과가 끝날 때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집에다 붙잡아두고 자신이 직접 종교 입문서를 가르쳤다 그러나 똘비학 신부는 리종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체배령자 가운데 그 아이가 끼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다음 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격분한 남작이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리석은 짓, 그런 유치한 화체의 상징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기독교 신자로서 교육은 받을 것이나 종교상의 의무를 지키는 카돌릭 교도로서가 아니라는 것과 성년이 되면 그의 마음에 드는 교도가 되는 것은 자유라고 결정을 내렸다 잔나는 얼마 후에 브리즈빌가를 방문했으나 담례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의 세심한 예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으나 꽃들리의 후작 부인은 이 담례를 기피한 이유를 거만한 태도로 알려주었다 남편의 지위와 진짜로 훌륭한 자기와 막대한 재산으로 해서 자기를 노르망디 귀족의 왕우처럼 여기는 후작 부인은 진짜 왕우처럼 지배하였고 그립김없이 말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냥하게 혹은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툭하면 훈계를 했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였으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잔나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이 부인은 몇 마디 쌀쌀한 말을 하고 나서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회란 두 계급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친구요 우리와 대등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잔나는 공격하는 것을 느끼고 즉각 반박을 했다 하지만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으면 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인가요? 후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요 부인 신자들은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찾아가듯이 신에게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잔나가 말을 이었다 신은 아무도에나 계시는 것이에요 부인 마음 깊이 그의 어지심을 믿고 있는 저로 말한다면 어떤 사제가 저와 신 사이에 있을 때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후작 부인이 일어섰다 사제는 교회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부인 그 깃발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나 그의 반대자이고 우리의 반대자인 겁니다 이번에는 잔나가 몸을 떨며 일어섰다 당신은 어느 한파의 신을 믿고 계시는군요 부인 저는 정직한 사람들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농부들 역시 자기들끼리 뿔레를 첫 성내 배령을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사에도 참내하지 않았고 성체 곁에도 가지 않았으나 교회의 형식적인 교율에 따라 부활절에만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 문제였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이 공동의 계율 밖에서 키운다는 대담한 앞에서는 망설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란 결국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비난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모든 타협 이런 양심의 협상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두려움 모든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크나큰 비겁함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나타낼 때는 그처럼 많은 존경할 만한 가면을 쓰는 것에 화가 짐이라 올랐다 남자기 뽀의 학습 지도를 맡고 라틴어도 착수했다 어머니는 다만 한 가지 충고밖에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애를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 가까이에서 불안해하며 서슴거렸다 그녀가 끊임없이 발이 실리지 않니 뿔레야? 머리가 아파지 않니 뿔레야? 그렇지 않으면 선생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말을 시키지 마세요 목이 피로하겠어요 하고 말하며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꼬마는 사유라와 지자마자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와 함께 뜰을 가꾸러 내려갔다 그들은 요즘 땅을 경작하는 일에 큰 애성을 가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봄에 어린 묘목을 심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에 감격을 했으며 가시를 쳐주고 꽃을 잘라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였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샐러드용 야채의 생산이었다 그는 네 개의 커다란 네모진 채소밭을 관리했는데 거기에다 매우 정성을 다하여 상치 로맨르, 풀상치, 풀상치 무리, 로아이알 같은 알려져 있는 모든 종류의 식용 채소들을 재배하였다 두 어머니를 날품팔이 하는 여자처럼 일을 시키고 도움을 받아 그는 호미로 메고 물을 뿌리고 잡소를 뽑고 모종을 내었다 한 손가락으로 땅에다 수직으로 찔렙한 구멍 속에 어린 묘목의 뿌리를 들이미느라 정신이 팔려 옷과 손이 흙투성이가 되고 몇 시간이고 화단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뿔레는 자라서 열다섯 살이 되었다 객실의 눈금은 1미터 58센티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여자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친절한 노인 사이에 억눌려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며 정신적으로는 그대로 어린애였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남작은 중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잔나는 금방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리정이모는 놀라서 어두운 구석에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그 애를 정원의 남자로 시골의 귀족으로 만들 거예요 그는 많은 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땅을 경작하게 될 거예요 그 애는 자기보다 먼저 우리가 살았고 또 죽게 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을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러나 남작은 머리를 설레 설레 흔들었다 그 아이가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과실로 어머니의 이기적인 과실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일을 할 수도 대단한 인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둡고 보살 것 없고 죽도록 슬픈 생활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성견 지명이 없는 애정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고 내게 말한다면 넌 무어라고 대답하겠니 그녀는 여전히 울며 아들에게 애원했다 말해봐 뿔레야 널 너무도 사랑한 나를 절대로 비난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커다란 어린애는 놀라 약속했다 안 그럴 거예요 엄마 그걸 내게 맹세하겠니 네 엄마 넌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지 안 그러냐 그래요 엄마 그러자 남작은 확고하게 음성을 높여 말했다 잔노 넌 이 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야 아니 거의 죄가 되는 일이야 넌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가쁘게 흐느껴 울며 눈물 속에서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전 너무도 불행했었어요 너무도 불행했었는걸요 이제 이 애와 함께 평온히 지내려니까 제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 가는군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지금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도 좋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며 이번에는 뿔레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세 사람의 어머니는 그에게 키스를 하고 얼려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차로 올라가자 모두는 가슴이 쬐어들어 침대 속에서 저마다 눈물을 흘렸다 자세하고 있었던 남자까지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때에 이 젊은이를 르 아브로에 있는 중학교에 넣기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온 여름 동안 그는 전보다 더 귀여움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헤어지는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녀는 십 년의 여행을 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채비를 준비하였다 그러고 나서 10월의 어느 아침 한숨도 자지 못한 하룻밤을 보낸 후 두 여자와 남작은 그 애와 함께 마차에 올라 두 마리 말이 달리는 속보로 출발했다 먼저 본 여행에서 기숙사에서의 공동 침실의 자리와 교실에서의 자리는 벌써 정해놓았다 잔눈은 리종이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옷장에다 옷가시를 정돈하느라고 온 종이를 보냈다 가구는 가지고 온 것이 4분의 1도 덜여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얻으려고 교장을 만나러 갔다 출납개원이 불려왔다 그는 그렇게 많은 속옷과 옷들은 소용이 없고 방해만 된다는 것을 주의시켰으며 그리고 규칙에 의해 다른 옷장을 내주는 것은 거절하였다 난처해진 어머니는 인근의 작은 여인숙에 방 하나를 빌리기로 하고 어린애가 부르자마자 그가 필요한 것을 모두 불내에게 여인숙 주인이 직접 가시다 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선상을 한 바퀴 돌았다 쓸쓸한 밤이 차츰 불이 켜져 있는 도시 위로 내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어떤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느 누구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축축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접시에 담긴 음식들은 그들 앞에 줄줄이 들어왔다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다시 나갔다 그런 다음에는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키가 들쑥날쑥한 아이들이 가족이나 하인들에 이끌려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커다란 교정에서는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잔나와 불레는 오랫동안 서로 끼얹고 있었다 리정이모는 완전히 잊혀진 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에 있었다 그러나 눈시울이 뜨거워진 남장은 딸을 끌어당기며 작별을 단축시켰다 마차는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안에 올라타고 밤에 레베뻐를 향해 출발했다 이따금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지나갔다 이튿날 잔나는 저녁때까지 울었다 그 다음 날은 사륜 마차에 말을 메고 르 아브르를 향해 떠났다 불레는 이미 헤어지는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친구들을 갖게 되었다 놀고 싶은 욕심이 면회실의 의자 위에 앉아있는 그를 들먹거리게 했다 잔나는 이렇게 이틀마다 다시 왔고 일요일에는 외출을 시키려고 왔다 수업을 받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쉬는 시간과 쉬는 시간 사이에 그녀는 학교를 떠날 기력도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면회실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교장은 그녀를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고 청하고 자주 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 충고를 참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만일 그녀가 계속해서 뛰어노는 시간에 당신 아들이 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애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남작도 한마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죄수처럼 래 뺏불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식보다도 더 불안스럽게 매번의 휴일을 기다렸다 끊임없는 불안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마사크를 마늘 데리고 혼자 부질없는 공상에 잠겨 며칠씩이나 산책을 하며 그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그녀는 절벽의 꼭대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오후 내내 앉아있기도 하였다 가끔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입보륵까지 내려가서 추억이 떠나지 않는 예전의 산책을 다시 해보기도 하였다 너무 멀다 너무 아득하다 그녀가 소녀로서 꿈에 취해서 바로 이 지역을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아들을 다시 만날 적마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1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다다리 어른이 되어가고 그녀는 다다리 할머니가 되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빠처럼 보였고 리종이모는 25살 적부터 시들어진 채로 조금도 늙지를 않아 언니처럼 보였다 뿔레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 제4학급에서는 낙지를 했다 3학급에서는 그럭저럭 지나갔으나 2학급에서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스무살이 되어서야 수사학급에 들어갔다 그는 키가 큰 금발의 청년이 되었고 벌써 무성하게 난 볼 수염에다 코밑 수염이 막 도단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가 일요일마다 래에 빼불러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술에 대한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한 피를 빌어 2시간 만에 쾌속으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잔나는 이모와 남작과 함께 그를 마중하러 나갔다 남작은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서 작은 노인처럼 마치 콧방아를 찢지 않으려는 것처럼 뒷짐을 쥐고 걸어갔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길을 따라갔다 이따금 도랑가에 앉아 아직도 말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얀 선 위에 검은 점처럼 그가 보이지 마자 그들 세 사람은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러자 그는 말을 빨리 몰아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그러면 잔나와 리종은 겁이 나서 가슴을 두근거렸고 흥분한 할아버지는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의 찬탄으로 부라보를 외치는 것이었다 볼은 자기 어머니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를 어린애처럼 취급하고 아직도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발이 시리지 않니 뿔레야? 그리고 그가 점심을 먹고 나서 권련을 피우며 층계 앞에서 산책을 할 때면 그녀는 창문을 열고 그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맨머리로 나가지 마라 제발 코감기에 걸릴라 그리고 그녀는 밤에 그가 말을 타고 다시 떠날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떨었다 무엇보다도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뿔레야 조심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망할 내 가엾은 어미를 생각해다오 그러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녀는 볼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친구들이 주최한 오락파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그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불행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 일요일은 온종일 극도의 불안으로 괴로워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르 아브로로 떠났다 그녀가 꼬집어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변한 것 같았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고 보다 사내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녀에게 말했다 저 엄마 엄마가 오늘 오셨으니까 오는 일요일에는 레페펄에 가지 않겠어요 축제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녀는 마치 그가 신세계로 떠난다고 알리기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라 숨이 막혀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아 뿔레야 어떻게 된 거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는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친구들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나이잖아요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혼자 마차 속에 있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자기의 뿔레 예전의 그 귀여운 뿔레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며 노인들은 상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 동안의 그는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저 애가 내 아들인가 전에 자기에게 실내도형 채소를 모종했던 자기의 귀여운 자식이란 말인가 의지가 나타나는 저 수협난 건장한 청년이 석 달 동안 볼은 다만 이따금씩 가족을 보러 왔을 뿐이다 그러고서도 될 수 있는 데 한 빨리 떠나려는 분명한 욕심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녁 때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떠나려고 했었다 잔네는 낙담을 했고 남작은 쉴 새 없이 이런 말을 반복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에게 맡겨 두려우나 스무살이야 그 청년은 그러나 어느 아침 아주 초라한 행색을 어떤 노인이 독일식 프랑스어로 자작부인에게 뵙기를 청했다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를 길게 늘어놓은 다음에 그는 주머니에서 더러운 지갑을 꺼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께 보여드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서류 조각을 펴서 내밀었다 그녀는 읽고 또 읽고 유태인을 쳐다보고 다시 또 읽고 나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남자는 지나치게 공손하게 설명을 하였다 말씀드리지요 대거의 아드님께서 돈이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부인께서 좋은 어머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필요하시다면 얼마간을 그분께 빌려드렸었지요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유태인은 그것은 다음날 오전 중에 갚아야 할 노른 빚이었는데 볼은 아직 성년이 아니라서 아무도 그에게 빌려주지 않으려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젊은이에게 베풀어준 약간의 친절한 봉사가 없었던들 그의 명예는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길게 설명을 널어놓았다 잔누는 남작을 부르려고 했으나 너무 큰 충격이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일어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초인종을 눌러주시지 않겠어요? 그녀는 어떤 술책을 부리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망설였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만일 폐가 되신다면 다시 들립지요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아니라고 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들은 말없이 마주대하고 기다렸다 남작이 들어오면서 얼른 상황을 알아차렸다 엄은 1500프랑이었다 그녀는 1000프랑을 지불하고 그 남자에게 넌지시 말했다 두 번 다시 오지 마시오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장 르 아브르로 출발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해 보니 뽀올이 한 달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교장은 잔나의 서명이 있는 내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그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과 다음에는 소식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편지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것은 물론 전부 가짜였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며 그대로 거기에 서 있었다 교장은 딱하게 여겨 그들을 경찰서장에게 안내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묵었다 그 이튿날 젊은이는 그 도시의 어떤 창녀집에서 발견되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내 뺏불로 데리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그들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잔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뽀올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들판을 내다보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에 발견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에 그는 만오천 불황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다 채권자들은 멀지 않아 그가 성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잔나는 어떠한 변명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 다정하게 대해주어 그를 다시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게 했고 그를 귀여워해 주었으며 애지숭지하였다 때는 봄이었다 잔나가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뱃놀이를 하게 하려고 입보러에서 배 한 척을 세뇌었다 그가 아브로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은 주지 않았다 뽀올은 빈둥빈둥 할 일 없이 지냈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으며 가끔은 난폭하기까지 했다 남작은 그의 불충분한 공부가 염려되었다 잔나는 헤어진다는 생각이 미칠 것 같다 그동안의 그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두 명의 선원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는 밤중에 맨머리로 입보러까지 내려갔다 몇 사람이 해변에서 소형 보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불빛이 남바다에 나타났다 그것은 흔들거리며 가까이에 다가왔다 뽀올은 배전에 있지 않았다 그는 르 아브로에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아무리 그를 수색해도 소용이 없어 찾아내지를 못하였다 처음에 그를 숨겨두었던 매춘부 역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가구는 팔아버렸고 집세도 치러졌다 래 뺏불에 있는 뽀올의 방에서 그를 미치게 사랑하는 듯한 상스러운 여자의 편지가 두 통이나 발견되었다 필요한 현금은 구했으니 영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쉬어 있었다 성관의 세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의 음침한 지옥 속에서 말없이 침울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미 잿빛이었던 잔나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그녀는 어째서 운명이 자기에게 이다하지도 가혹한가를 순진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똘베약 신부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부인 신의 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당신의 아이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는 당신에게서 그를 빼앗아 상냥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교시에 눈을 뜨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연총은 무한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분은 어쩌면 당신을 용서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천한 종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두드려친다면 저는 그분이 계시는 집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 사제가 말한 것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모든 종교적인 의혹이 그녀의 양심을 짓기 시작했다 신이 인간처럼 양심을 품고 질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만일 그분이 시기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분을 더 이상 경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잘 자기의 명성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분은 인간에게 인간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망설이는 자 혼란스러운 자를 교회로 밀고 가는 용기 없는 의혹이 그녀 마음 속에서 스며들어와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 남몰래 사제관까지 달려가 깡마른 사제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간청했다 사제는 그녀에게 반만의 용서를 약속하였다 신은 남자과 같은 사람을 가려주고 있지 않은 집 위에 그의 모든 은총을 쏟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인께서는 멀지 않아 신의 관용과 결과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는 단언하였다 그녀는 실제로 이틀 후에 아들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부가 약속한 위모의 시초로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런던에 모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동전한 분 없어 매일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동행한 여자 제가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여자는 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5천 프랑이에요 저는 우선 이 금액을 그녀에게 갚기로 명예를 걸고 약속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멀지 않아 성년이 되니까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에서 15,000 프랑을 제게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으로부터 키스를 보냅니다 할아버지와 리종 이모 할머니께도 곧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아들 짜작 볼더라마르 그 애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는 자기를 잊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돈을 요청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지 않았다 그가 이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니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돈은 상관없다 그 애가 자기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녀는 울며 이 편지를 가지고 남작에게로 달려갔다 리종이 모두 불려왔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씌어진 이 종이를 한자 한자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완전한 절망에서 일종의 희망의 도취로 뛰어오른 잔눈은 뽀를 옹호했다 그 애는 돌아올 거예요 편지를 쓴 이상 곧 돌아올 거예요 남작은 보다 침착하게 말했다 어쨌든 그 애는 그 상스러운 여자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났어 그러니 그 애는 우리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조저하지 않았던 거야 급작스럽고 무서운 고통이 잔눈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곧 아들을 자기에게서 훔쳐간 그 정부에 대해 마음속에서 증오가 타올랐다 달랠 길 없는 원시적인 증오요 질투하는 어머니의 증오였다 그때까지 그녀의 모든 생각은 뽀에 대해서만 있었다 어느 몹쓸 계집애가 아들의 과오의 원인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작의 이런 생각이 그 경쟁자를 상기시켰고 그의 치명적인 힘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여자와 자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 그 애를 공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들을 일렴 편히 낳겠다는 것도 또한 느꼈다 그들은 만 오천 프랑을 보냈다 다섯 달 동안이나 더 이상 소식은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리인이 줄리앙의 상속 재산의 명세를 정리하기 위해 나타났다 잔나와 남작은 어머니에게 돌아갈 용의권조차 포기하고 이의 없이 보고하였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오자 뽀은 12만 프랑을 받았다 그는 그때 내 통의 편지를 썼다 간결한 문체로 그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고 냉정한 애정의 항의로 끝을 맺고 있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그레소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불은 내 빼불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키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는 단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지목이 그 여자에 대해 내 페이지에 걸쳐 말하는 것보다 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잔나는 이 차디찬 편지 속에서 집요하게 그 여자가 숨어있는 것을 느꼈다 식구들의 영원한 적인 그 계집애가 고독한 세 사람은 뽀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파리로 여행을 간다 그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작이 말했다 그의 열정이 다 소모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애는 혼자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들의 생활은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이었다 잔나와 리종은 남작에게는 비밀로 하고 함께 교회에 나갔다 아주 오랜 시간이 소식도 없이 흘러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절망적인 한 통의 편지가 그들을 무서움에 떨게 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파밀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저를 구제하러 오시지 않는다면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성공의 기회처럼 보였던 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프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지불하지 못하면 그건 불명예일 뿐 아니라 파멸입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파멸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치욕을 당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권총 자살을 하겠습니다 한 여자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자는 저의 구세주였습니다 마음 깊숙이 키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뽀 이 편지에 첨부된 서류 뭉치가 파산에 대하여 자상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남작은 즉시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답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회를 해보려고 르 아브르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뽀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혔다 젊은이는 감격적인 감사와 열렬한 애정의 편지를 세 통이나 보냈으며 곧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옹하기 위해 가겠노라고 알려왔다 그는 오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갔다 산노와 남작은 그를 만나 마지막 노력을 해보려고 파리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런던에 있다는 것을 짧은 편지로 해서 알게 되었다 볼드 라마르 상사라는 회사명으로 기순회사를 꾸민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것은 저로서는 확고한 행운입니다 어쩌면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배울 때는 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공경에서 벗어나려면 사업밖에 없습니다 석 달 후에 기순회사는 파산하였고 대표는 거래 문서에 부정이 있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산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신경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몸저 누웠다 남작은 또다시 르 아브르로 출발했다 문의하고 변호사, 대리인, 소송 대리인, 집달리들을 만나보고 드라마르 회사의 결수는 23만 5천 프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다시 자기 재산을 저당 잡았다 레 베풀의 선관과 두 개의 농장은 막대한 금액으로 해서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남작은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수속의 결말을 짓고 있다가 졸도하여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산노는 말을 탄 사람에게서 기별을 받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남작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녀는 그를 레 베풀로 모셔왔으나 너무도 어리벙벙해서 그녀의 고통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비 상태였다 똘베약 신부는 두 여자가 미칠 듯이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해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남작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해질 무렵에 매상되었다 볼은 자기의 파상을 청산하는 대리인 중의 한 사람에게서 이 일을 들어 알았다 그는 여전히 영국에 숨어 있었다 그는 이 불행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편지를 썼다 어쨌든 지금 어머니께서 저를 공경에서 구해주셨으니 사랑하는 어머니 프랑스로 돌아가서 곧 뵙겠습니다 잔너는 정신쇄약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리종이모는 그때 68세가 되었었는데 귀관지염이 악화되어 폐렴이 되었고 가엾은 잔너 하느님께 너를 극휼히 여기십사고 부탁드릴게 하고 중얼거리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잔너는 묘지까지 이모를 따라가서 관 위에 흙이 덮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자기도 역시 죽고 싶고 더 이상 고생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하고 주저앉았을 때 어떤 건장한 시골여자가 그녀를 두 발로 안고 어린애를 다루듯이 데리고 갔다 성관으로 돌아오자 노천하의 머리맡에서 다섯 밤을 보낸 잔너는 다정하면서도 권위있기에 자기를 다루는 이 알지 못하는 시골여자에 의해 버티지도 못하고 침대에 높여졌다 그러고는 피곤과 고통에 짓눌려 기진맥진에서 잠에 떨어졌다 그녀는 한밤중에 잠이 깨었다 야등이 벽난로 위에 켜져 있었다 한 여자가 안락의사에서 자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모르는 여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가에서 몸을 구부리고 부엉용 컵 속의 기름 위에 떠있는 심지어의 흔들리는 불빛에 그녀의 얼굴 모습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언제였던가 어디서였던가 그 여자는 머리를 어깨 위로 숙이고 모자는 바닥에 떨어뜨린 채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40 혹은 45세 정도로 보였다 그녀는 건장했고 혈색이 좋았으며 떡 벌어진 데다가 힘이 세웠다 그녀의 넓적한 두 손은 의자의 양쪽에 너르떨여져 있었다 머리털은 반백이었다 잔나는 큰 불행이 뒤따라온 열의 들뜬 수면에서 깨어나 그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그 여자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확실히 이 얼굴은 본 일이 있다 예전에일까 최근에일까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으나 그 강박관념이 그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그녀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는 여자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소용히 일어나 발끝으로 다가갔다 그 여자는 묘지에서 자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자리에 눕혔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어려운 붓이 그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자기 생애의 어떤 다른 시기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제 하루의 막연한 기억 속에서 다만 그녀를 알고 있는 듯이 생각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여기에 자기 방에 있는 것일까 그 여자가 눈을 뜨고 자너를 알아보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두 여자는 가슴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마주대하고 있었다 그 알지 못하는 여자가 투덜거렸다 어쩌면 서 계시다니 이런 시간에 병이 나시겠어요 다시 누우세요 잔나가 물었다 누구시지요 그러자 그 여자는 두 팔을 벌려 잔나를 잡더니 다시 그녀를 알아올려 남자같은 힘으로 침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요 위에다 그녀를 다시 살펴 씨내려놓고 몸을 숙이고 거의 잔나 위에 눕다시피 하며 뺨에 머리칼에 눈에 미칠듯이 키스를 하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눈물로 잔나의 얼굴을 적시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엾은 마님 잔나 아가씨 가엾은 마님 그래 저를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잔나가 소리쳤다 아 로잘리구나 예야 그리고는 두 팔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포옹을 하였다 두 여자는 꽉 껴안고 서로의 눈물에 뒤범벅이 되어 팔을 풀지도 못하고 흐느껴 울리만 했다 로잘리가 먼저 진정을 했다 자 조심하세요 감기가 드시면 안 돼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침대를 매만지고 옛 주인의 머리맡에 베개를 다시 놓아주었다 옛 주인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 추억에 부들부들 떨며 여전히 시근거렸다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묻고 말았다 어떻게 내가 다시 왔지 예야? 로잘리가 대답했다 아무렴 이제는 이렇게 혼자 계시는 마님을 버려둘 수 있겠어요? 잔나가 말을 이었다 그럼 널 보게 촛불을 켜다오 그래서 불을 머리맡 탁자에 가져다 놓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잔나가 늙은 하녀에게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난 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얘야 너도 많이 변했구나 그렇지만 아직 나만큼은 아니야 그러자 로잘리는 자기가 떠날 때는 젊고 아름답고 생기가 있던 이 부인이 야위고 시들고 백발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변하셨군요 잔나가님 지나치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것도 24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세요 그녀들은 입을 다물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침내 잔나가 중얼거렸다 어쨌든 너는 행복했으니? 로잘리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을 되살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저 네 네 마님 그다지 불평할 것도 없었어요 마님보다는 행복했었지요 확실히 언제나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심히 그 일을 건드린 것에 놀라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잔나는 다성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겠니 얘야 언제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너 역시 과부니? 그러자 어떤 괴로움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다른 애들도 있니? 없어요 마님 그럼 그 애는 네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니? 넌 그 애에게 만족하고 있니? 네 마님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좋은 아이지요 6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제 농장을 돌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님께 돌아온 거예요 잔나는 감동으로 떨려 중얼거렸다 그럼 너는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거니 얘야? 그러자 로잘리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마님 이럴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걸요 그리고 두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잔나는 자기도 모르게 서로의 존재를 비교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명의 부당한 잔인성에 체념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아무런 쓰러림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은 너한테 어떤 사람이었니? 아 그이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마님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어요 재산도 모을 줄 알았지요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러자 잔나는 이것저것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침상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자 죄다 이야기해봐 얘야 내 생활을 모두 그러는 것이 오늘은 나를 돕는 것이 될 테니까 로잘리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아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집안에 관한 것 자기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시골 사람들에게 정다운 세세한 내용에까지 들어가서 자기 마당을 그려보이기도 하고 지나간 좋은 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 옛날 일에 대해 가끔 웃기도 하였으며 명령을 해본 습관이 빈 농가의 여주인답게 차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 오늘날에는 땅 부자이지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당황해하며 보다 낮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마님 덕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급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럴 리가 있느냐고요 아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만일 마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잔나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내 시중을 들 작정은 아니겠지 아 그렇고 말고요 마님 돈이라니요 마님이 제게 돈을 주시다니요 말씀드리자면 저도 마님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에다 차용 그리고 갚지 못해 기암마다 불어나는 이자들 때문에 마님께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마님은 이제 연수입이 1만 리벌밖에는 안 돼요 1만 리벌도 못 될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 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아주 속히 로잘리는 화가 나서 다시 높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자를 등한시해서 파산이 될 것 같은 절박함에 붕괴를 하였다 그리고 여주인의 얼굴에 감동어린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녀는 대들듯이 소리쳤다 그렇게 웃어서는 안 됩니다 마님 돈이 없으면 이젠 평민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잔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 자기 손 안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언제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에 쫓겨 천천히 말했다 아 나는 운이 좋지 않았어 내게는 모든 것이 나쁘게만 돌아왔어 불행은 내 생을 악석스럽게 따라다닌 거야 그러나 로잘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불행한 결혼을 하신 거지요 그 뿐이에요 약혼자를 그저 잘 모른다고 해서 누구나 그와 같은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두 여자는 늙은 친구들이 그러듯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녀들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태양이 떠올랐다 로잘리는 일주일 만에 성관에 있는 사람과 일에 대해 전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었다 잔나는 맡겨버리고 수동석으로 따라갔다 쇠약해지고 예전의 어머니처럼 다리를 끌며 그녀는 한여의 팔에 의지하여 밖으로 나갔다 한여는 잔나를 너리너릿 산책을 시켰고 설교를 널어놓기도 했으며 투명스럽고도 정다운 말로 용기를 도두어주기도 하며 병든 어린애처럼 그녀를 다루었다 그들은 언제나 옛날 이야기를 하였다 잔나는 눈물로 목이 메고 로잘리는 무감독한 농부들의 침착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늙은 한여는 몇 번이나 밀려있는 이자 문제를 재론했고 모든 일에 어두운 잔나가 자기 자식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감추고 있는 서류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일주일 동안 로잘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공정인에게 사건을 설명 듣기 위해 백강으로 매일 나들이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밤 여주인을 침대에 눕히고 난 후 그녀는 침대머리에 앉아 불쑥 이렇게 말했다 이제 누우셨으니 우리 이야기 좀 하시지요 그리고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연수입이 약 7,8천 프랑 남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잔나가 대답했다 어쩌란 말이니 난 명이 짧다는 것을 잘 알아 그러니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충분할 거야 그러나 로잘리는 화를 냈다 마님은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뽀올님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놓으시지 않을 거예요 잔나는 몸을 떨었다 제발 그 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다오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님은 아시다시피 용기가 없으시니까요 잔나님 그분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혼도 하실 겁니다 아이들도 생기겠지요 그 아이들을 키우자면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마님은 내 빼빼를 파셔야 합니다 잔나는 펄쩍 뛰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내 빼빼를 팔다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아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로잘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것을 팔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계산과 계획 추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단 내 빼빼를과 곁에 있는 두 농장은 자기가 찾아놓은 입찰자에게 바라버리고 생 레오나르에 위치한 네 개의 농장을 보존하고 있으면 그것은 모든 저당에서 빠져 있으니 연간 8,300프랑의 수입은 된다는 것이었다 연간 1,300프랑은 부동산의 수리나 유지비로 따로 떼어놓는다 그러면 7,000프랑이 남는데 거기에서 5,000프랑은 연간 소비로 잡고 2,000프랑은 비상금을 만들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나머지는 다 먹혔습니다 이젠 끝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열쇠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볼님에 관해서는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푼도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마님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아 갈 겁니다 잠자코 울고 있던 잔나가 충얼거렸다 하지만 그 애가 먹을 것이 없다면 시장하시면 집에 오셔서 잡수시면 되지요 언제나 그분을 위한 침대와 스튜은 있을 테니까요 만일 처음에 한 푼도 드리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런 갖가지 어리석은 짓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그 애는 빚이 있었어 체면을 손상하게 되었을지도 몰라 마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면 그분이 그런 짓을 하게 않게 되지 않을까요? 마님은 지금까지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불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젠 주무세요 마님 그리고 그녀는 물러갔다 잔나는 레 베프를 팔고 자기의 온 생애가 얽혀있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튿날 로잘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가 말했다 얘야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도무지 서지를 않는구나 그러자 한연은 화를 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만 합니다 마님 조금 후에 공중인이 이 성관을 탐내는 사람과 함께 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년 후 마님은 한 푼도 없게 될 거예요 잔나는 여전히 아연에서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난 그럴 수 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한 시간 후에 우체부가 또 1만 프랑을 요구하는 볼의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녀는 로잘리에게 상의를 했지만 그녀는 두 손을 들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님 아 제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두 분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잔나는 한여의 뜻에 복종하여 아들에게 답장을 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게 되었다 너는 나를 파산시켰구나 그래서 내 빽불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도 고생시킨 이 늙은 어미의 가호를 원한다면 넌 언제나 보호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잔나 공증인이 옛날 재당업자였던 조프랑시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몸소 그들을 맞아들였고 세세하게 모든 것을 둘러보라고 했다 한 달 후에 그녀는 매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동시에 고데르빌 근처 몽티빌리의 공도에 면한 바트빌 천락의 모잘 것 없는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그러고 나서 그날은 저녁 때까지 혼자 어머니의 가로수길을 산책하였다 가슴은 찢어질 듯 했고 마음은 슬픔에 젖어 숲병선에 나무들에 플라타너스 아래에 있는 벌레먹은 걸상에 눈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도 낯익은 그 모든 것들에 작은 숲에 줄리앙이 죽던 그 끔찍한 날에 드 프로빌로 백작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그렇게도 자주 앉아 있었던 광야를 내려다보는 비탈에 자주 거기에 기대었던 꼭대기가 잘려진 넓은 너름나무에 정다운 이 성원의 모든 것들에게 흐느끼며 절망적인 작별의 인사를 보냈다 로잘리가 와서 팔로 그녀를 붙잡아 억지로 들어가게 하였다 스물다섯 살 가량의 어떤 키 큰 농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래선부터 그녀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다중스럽게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잔눔아님 별거 없으시죠? 어머니가 이사하는데 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가져가는지 알고 싶군요 밭일에 지장이 없도록 틈틈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는 하녀의 아들 줄리앙의 아들 뽀의 형제였다 그녀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 청년에게 키스를 해주고 싶었다 남편을 닮았는가 자기 아들을 닮았는가 뜯어보며 그녀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혈색이 좋고 기운 찼으며 자기 어머니의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줄리앙과 비슷했다 무엇이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얼굴 모습에서 그는 줄리앙의 그 무엇을 지니고 있었다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그것을 곧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새 집이 너무 작아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주말에 다시 오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사 갈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지모라고 기대할 것이 없는 생활에 어떤 서글픈 기분 전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방 저방으로 가서 각가지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는 가구들을 찾아보았다 우리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거의 우리 존재와 같이 되어버린 그 정다운 가구들 어렸을 적부터 알았고 또 거기에는 기쁨과 슬픔의 추억이 깃돌여 있고 우리들의 역사의 날짜가 별부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즐겁거나 우울했을 때 말 없는 반려가 되었었고 우리 곁에서 낡고 해졌으며 저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은 찢어졌으며 연접 장치는 흔들거렸고 색은 발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골랐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려서 종종 망설였고 결정한 것을 수없이 재검토했으며 두 개의 안락의자의 가치를 비교해 보거나 혹은 어떤 낡은 책상과 구식 작업들을 견주어 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서랍들을 열고 각가지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찾아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래 이것을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물건을 식당으로 내려보냈다 그녀는 자기 방의 모든 집기, 침대, 상식 융단, 좌종 같은 것을 모두 가져가고 싶었다 고실의 의상 몇 개도 골랐다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그녀가 그 의상을 좋아했던 것들이었다 즉 여우와 황새, 여우와 까마귀, 매미와 개미 그리고 우울한 외갈이 등의 그림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떠나야 할 이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그녀는 어느 날 고미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다 물건들이 아주 제멋대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것들은 부서지고 어떤 것들은 그저 더럽혀졌을 뿐이고 어떤 것들은 까닥도 없이 거기에 올려다 놓은 것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옛날에 알았던 수많은 사실구레한 실내 장식품들을 알아보았다 갑자기 없어져버려 그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자기가 쓰던 사소한 것들 15년이나 자기 곁에 가지고 다녔던 대수롭지 않은 그 작은 낡은 물건들 매일 보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여기 이 다락방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곁에는 그녀가 여기에 도착했던 초기에 그 장소도 확실히 기억나는 보다 오래된 물건이 있었다 그것들은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었던 증인 다시 만난 친구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끝없이 수다를 떨고 짐작이 가지 않는 그들의 모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하나하나 둘러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저런 이건 결혼하기 며칠 전 어느 날 밤 내가 금가게 한 중국 차잔이로구나 아 이건 어머니의 작은 램프고 아버지가 나무 울타리를 여시다가 비를 맞아 부러뜨린 단상이로구나 또 거기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었다 그녀의 조부모의 것인지 아니면 정조부모의 것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시대가 아닌 시대 속으로 추방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먼지투성의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버림받은 것을 슬퍼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 내력과 운명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들을 선택하고 사고 가지고 있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보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정답게 만지던 손과 기쁘게 바라보던 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나는 쌓인 먼지 속에 손가락 자국을 내며 그것들을 만져보고 돌려보았다 그녀는 거기 건물들 한가운데에 지붕에 박아 놓은 몇 개의 작은 유리창으로 해서 들어오는 흐릿한 광선 밑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생각나는 것이 없나 하며 다리가 새 딸린 의자를 세심하게 조사해 보기도 하고 구리로 만든 난상기, 나치에 건 것 같은 밑빠진 벽난로 사용할 수 없는 한 무더기의 살림살이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한 무더기 만들어 놓고 아래로 내려가 로잘리를 보내 그것을 찾아오도록 했다 한유는 화를 내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의사도 갖지 못하는 잔너였지만 이번만은 막무가내여서 복종하여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그 젊은 농부 줄리앙의 아들인 드니 르꼬기 첫 번째 짐을 나르기 위해 짐수리를 가지고 왔다 로잘리는 짐부리는 일에 주의를 시켰고 놓아야 할 자리에 가구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따라갔다 혼자 남게 되자 잔너는 절망의 무서운 발작에 사로잡혀 성관의 방들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자기와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 거실의 장식 융단의 큰 백조며 오래된 촛대 그녀가 만나는 모든 것에 끓어오르는 애정의 충동으로 키스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미친 듯이 이방 저방으로 갔다 그러고 나서는 바다와 작별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9월 말경이어서 잿빛의 낮은 하늘은 세상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누르스름한 슬픈 물결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머릿속에는 괴로운 생각들이 매몰돌아 그녀는 절벽 위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가장 큰 슬픔 속에 있었던 만큼 괴로웠다 로잘리는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 집이 마음에 들어서 다만 길가에 있지 않을 뿐인 이 커다란 상자 같은 건물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 잿너는 밤새도록 울었다 성관이 팔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소작인들은 그녀에게 필요 이상의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는 아무 이유도 모르며 그녀를 실성한 여자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녀의 심해가는 병적인 감상 증대되는 망상 불행으로 충격을 받은 가련한 영혼의 모든 혼란 같은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떠나기 전날 그녀는 우연히 마국간으로 들어갔다 어떤 어르렁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그것은 마사크레였는데 그녀는 그 개를 몇 달 동안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개들이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나이에 이르러 눈이 멀고 중풍에 걸려있는 그 개는 아직도 집자리 위에서 살고 있었다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 류디빈가 돌보아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개를 품에 안고 키스를 했으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통처럼 뚱뚱한 그 개는 크게 벌어진 뻣뻣한 다리로 간신히 귀엽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주는 나무 개처럼 짖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밝았다 자기 방은 가구를 치웠기 때문에 잔나는 줄리앙의 옛날 방에서 잤다 그녀는 마치 많이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헐떡거리면서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트렁크와 나머지 가구를 실은 마차에는 마당에서 벌써 짐이 실려 있었다 바퀴가 둘 달린 다른 작은 마차에는 말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여주인과 한여를 태우고 가게 되어 있었다 시몽 영감과 리디비너만은 새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친척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잔나는 그들에게 적은 연금을 설정해 주었다 게다가 그들은 저그만 것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쓸모없고 수다스러운 아주 늙은 하인들이었다 마리오스는 아내를 얻었고 오래선에 이집을 떠났다 여덟시경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다의 가벼운 미풍에 불려오는 차디찬 봇을 비웠다 짐수레를 포상으로 씌워야만 했다 벌써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날아올랐다 부엌 식탁 위에서 밀크커피잔들이 김을 내고 있었다 잔나는 자기 산 앞에 앉아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자 하고 말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쇼를 둘렀으며 로잘리가 고무장화를 신겨주고 있는 동안에 슬픔이 복받어 말했다 생각나니 얘야 우리가 여기를 오려고 루왕을 떠나던 때 얼마나 비가 왔었니 그녀는 격렬히 일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한 시간 이상이나 그녀는 죽은 듯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눈을 다시 뜨고 격렬을 일으키더니 뒤이어 눈물이 쏟아졌다 조금 진정이 되자 그녀는 사실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허약해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로잘리는 출발을 지체하면 다른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 자기의 아들을 찾으러 갔다 그들은 잔너를 붙잡아 일으켜 데리고 갔는 마차 하나에 방수한 가죽 장식이 있는 나무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늙은 한여는 잔너 끝에 올라타 잔너의 다리를 싸주고 어깨는 커다란 망토로 덮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머리 위로 우산을 펴들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드니야 빨리 가자 그 젊은이는 자기 어머니 곁으로 기어올라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엉덩이만 붙이고 앉았다 그는 말을 빨리 달리게 했는데 말을 급격하고 불교칙한 속도에 두 여자는 펄쩍 뛰어오르고 나였다 마을 모퉁이에 돌아가자 누군가가 보였다 이 출발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듯싶은 똘비약 신부였다 그는 마차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멈추어섰다 그는 길바닥의 물이 튈까 싶어 한 손으로 자기의 옷자락을 걷어올렸다 검은 양말을 신은 마른 다리에는 진의 투성이예의 큼지막한 구두가 신겨져 있었다 잔너는 그의 눈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로잘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미친 듯이 화를 냈다 그녀는 못된 인간 못된 인간 하고 중얼거리다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채찍을 한 번 후려쳐라 그러나 젊은이는 사제 곁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리던 자기의 헌마차가 갑자기 바퀴자국 속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흙탕물이 튀면서 성직자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뒤집어 씌워버렸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로잘리는 뒤를 돌아다보며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는 동안 사제는 그의 커다란 손수건으로 흙탕물을 닦고 있었다 그들이 5분쯤 갔을 때 잔너가 갑자기 소리쳤다 마사크를 잊었구나 멈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드니가 내려서 개를 찾으러 달려간 동안 로잘리는 고삐를 잡고 있었다 젊은이가 마침내 품 안에 보기 흉하게 털이 빠진 큰 개를 안고 다시 나타났고 그 개를 두 여자의 치맛자락 사이에 놓았다 제 13장 두 시간 후에 마차는 어떤 작은 벽돌집 앞에 멈추었는데 그 집은 큰 길가에 방수형으로 전지를 한 배나무들이 있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다 인동등굴과 참아아리로 뒤덮인 격자로 된 네 개의 정자가 이 뜰의 네 귀퉁이를 꾸미고 있었다 뜰에는 네모진 작은 채소밭이 있고 그 사이로 가장자리에 과실수를 심은 좁은 길이 나아 있었다 아주 높은 생울타리가 사방으로 이 땅을 둘러싸고 있고 이웃농장과의 사이에 밭이 하나 있었다 길에서 백불점 되는 앞에 대장간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인가만 해도 1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었다 주위의 전망은 고지방의 평야에까지 펼쳐져 있었고 사과나무가 있는 마당을 커다란 나무들이 두 줄로 에워싼 농가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잔노는 도착하자마자 쉬고 싶었지만 로잘리는 그녀가 다시 부질없는 공상에 삼길까 두려워 허락하지 않았다 고데르빌의 목수가 이사를 거들어주기 위해 거기에 와 있었다 마지막 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실어다 놓은 가구들을 곧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요한 일로서 오래 생각하고 많은 추론을 필요로 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후에 짐수레가 울타리의 모습을 나타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짐을 풀어야만 했다 어두워지자 집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기진맥진한 잔노는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었다 그 후 며칠은 그녀가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을 만큼 할 일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는 새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어땐 즐거움조차 느꼈고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 자기 방에 있던 장식 융단은 식당에 걸었고 식당은 동시에 거실로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2층의 두 방 중의 하나를 특별한 정성으로 꾸몄는데 마음속으로 거기에 뿔레의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하나의 방은 자기 것으로 잡아두었고 로잘리는 그 위에 고미다락 옆에서 기가하기로 했다 정성을 들여 정돈을 한 작은 집은 아름다워졌다 잔노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 집의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아침 패깡의 공장인 서기가 3600프랑을 가져왔다 그것은 레 빼뿌레 남겨놓은 가구들의 값으로 어떤 가구상이 평가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받으며 기쁨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부랴부랴 모자를 썼다 이 생각지 않는 돈을 뽀에게 보내주기 위해 보다 빨리 고대로 빌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큰 길을 급히 가고 있을 때 시장에서 돌아오는 로잘리를 만났다 한여는 금방 진상을 알아내지는 못했으나 왠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잔노는 이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땅바닥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마음껏 화를 냈다 로잘리는 허리에다 주먹을 갖다 대고 소리질렀다 그러고 나서는 오른쪽 팔로는 주인을 잡고 왼쪽 팔에는 바구니를 들고 여전히 화가 나서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한여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잔노는 600프랑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내주었으나 그녀의 속임수는 한여가 의심하는 바람에 들켜버려 그녀는 전부 다 넘겨줘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로잘리는 그 잔금을 젊은이에게 보내는 것에 동의하였다 며칠 후에 그는 사례 편지를 보내왔다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는 심각한 공궁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잔노는 빠뜩이래 그다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처럼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고 또 전보다 더 고독한 것 같았으며 더 버림받고 더 고립된 것 같은 생각이 줄곧 떠나지를 않았다 그녀는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베르네이요의 작은 마을까지 갔다가 트루와 마르로 해서 돌아왔는데 일단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야만 했을 곳 산책을 하고 싶었던 바로 그곳에 가는 것을 잊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또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그녀는 이 이상한 욕구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불안의 비밀을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려고 앉으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아 바다가 보고 싶다 그녀에게 그렇게도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다였다 25년 전부터 그녀의 위대한 이웃 소금끼 있는 바람과 분노 포효하는 목소리 강력한 숨결을 가진 바다 매일 아침 래 빼빼의 창에서 바라보던 바다 그녀가 밤낮으로 들이마시던 바다 그녀 가까이에서 느꼈던 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하기 시작했던 바다 마사크를 역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부엌 찬장 밑에 자리 잡고 움직이지를 않았다 하루 종일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이따금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낼 때만 돌아 눕는 것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부딪히며 정원의 문 쪽으로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몇 분을 밖에서 보낸 다음 다시 들어와 아직도 따스한 화덕 앞에 엉덩방아를 찢듯 앉아 두 주인이 살아가기가 무섭게 찢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개는 철양하고도 애처로운 소리로 온 밤을 그렇게 찢어대었다 이따금 한 시간쯤 쉬었다가는 더욱 애절한 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통 속에다 메어 놓았다 그랬더니 창문 밑에서 지저대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엌에 돌여 놓았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새 집에서 자기가 있는 것을 알려고 애쓰며 쉴 새 없이 끙끙거리고 긁어대는 이 늙은 개의 소리를 들으며 산나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무엇으로도 그 개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의 흐릿한 눈과 신체가 불편하다는 의식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에는 졸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면 곧 모든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는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감히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듯이 쉴 새 없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개는 죽어 있었다 그것은 큰 위안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나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마음에 고통을 주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고 지몰하고 비통한 슬픔이었다 어떠한 기분 전환도 그녀를 되살아나게 하지는 못했다 아무도 그녀를 상관하지 않았다 문 앞에 있는 큰 길은 거의 인적이 없이 좌우로 뻗어 있었다 이따금 이륜 마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곤 했다 풀이 다시 도단하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짧은 치마를 입은 소녀가 길가의 도랑을 따라 풀을 뜯어먹는 두 마리의 마른 소를 데리고 울타리 앞을 지나갔다 그 소녀는 저녁 때 돌아왔는데 졸리온 듯한 똑같은 걸음걸이로 소 뒤에서 10분마다 한 걸음씩 떼어놓는 것이었다 잔나는 밤마다 자기가 아직도 레 베프레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전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리종 이모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잊혀지고 끝나버린 일들을 다시 했고 가로수기를 거니는 아델라이드 부인을 부축하고 있는 상상도 하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적마다 눈물 지었다 그녀는 언제나 뽀를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 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내 생각을 할까? 그녀는 농장과 농장 사이에 나 있는 웜폭 팬기를 천천히 산책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떠올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들을 자기로부터 뺏어간 그 알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가라앉히기 힘든 질투심으로 괴로워하였다 봄과 여름이 또 지나갔다 그러나 지루한 비와 잿빛 하늘, 어두운 구름과 함께 가을이 다시 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에 권태를 느껴 뿔레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아야겠다는 결심의 설 정도였다 젊은이의 정열도 지금쯤은 식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눈물겨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이야 제발 내 곁으로 돌아와다오 나는 늙고 병돌고 한여 하나와 함께 1년 내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다오 나는 지금 길가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단다 참 슬픈 일이지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내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련만 나는 세상에서 오직 너밖에 없단다 그런데 7년이나 보지를 못했구나 너는 내가 얼마나 불행했으며 또 얼마나 내게 마음을 어지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생이었고 꿈이었으며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나를 버리고 말았구나 아 돌아와다오 내 귀여운 뿔레야 돌아와 내게 키스해다오 절망적인 손을 내게 내밀고 있는 너의 늙은 어미 곁으로 돌아와다오 짠느 그는 며칠 후에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를 뵈러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동전 한 입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간 보내주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을 들어드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뵈으러 갈 작성이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역경 속에서 저의 반려인 이 여자의 욕심 없는 애정은 저에 대해 한이 없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그렇게도 충실한 헌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오랫동안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교양이 있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그녀가 항상 저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짐승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어머님께 허락받기 위해 가겠습니다 제가 집을 몰래 빠져나간 것을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어머님의 새 집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그녀를 아시기만 하면 당장에 승낙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나무랄 데 없고 매우 품위가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어머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로서는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답장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어머님께 키스를 보냅니다 어머님의 아들 자작볼 드 라마르 짬네는 낙심했다 그녀는 편지를 무릎에 놓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그 여자 한 번도 그 애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여자 자기의 때가 오기를 절망에 빠진 노모가 자기 아이를 껴안고 싶은 욕망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허락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의 술책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스러운 여자에 대한 볼의 그런 집요한 편애가 보여주는 엄청난 고통이 짬네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녀는 이 말만 되풀이했다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로잘리가 들어왔다 짬네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구나 한여는 펄쩍 뛰었다 오 마님 허락하시면 안됩니다 뽀님은 그 맺툰부를 주워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짬네는 주눅이 들어있다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그 애가 오지 않겠다면 내가 만나러 가겠어 내가 그리고 우리 둘 중에 누가 그 애를 차지하나 보게 되겠지 그녀는 당장의 뽀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가겠다는 것과 그 맺툰부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며 그녀는 떠날 채비를 하였다 로잘리는 주인의 속옷과 옷가지들을 낡은 가방 속에 넣기 시작하였다 로잘리는 어떤 옷 낡은 나들이 옷을 접다가 소리쳤다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하고 가셔서는 안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파리의 기부인들이 마님을 한여로 볼 거예요 잔나는 로잘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두 여자는 함께 고데르비를 가서 녹색 체크무늬의 옷감을 골라 업에 있는 양제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매년 두 주일씩 수도로 여행을 하는 공정인 푸셀씨에게서 참고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잔나는 28년이나 8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찰을 피하는 법이라든지 도둑을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갖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돈은 옷의 안에다 꿰매고 꼭 필요한 것만 주머니 속에 넣으라는 충고도 해주었다 그는 값이 보통인 식당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잘 다니는 두세 개의 식당을 지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묻곤 하는 철도 옆 옆에 있는 오텔 드 노르망디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자기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6년 전부터 어디서나 화제가 되는 그 철도는 파리와 드 아브라 사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잔나는 슬픔이 떠날 날이 없어서 모든 지방에 혁명을 일으킨 그 증기차를 아직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뽀에게는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일주일을 기다렸고 다시 이주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길가로 나가 우체국 앞으로 다가가며 떨면서 묻는 것이었다 제게 온 것은 없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말랑댕 영감님 그러면 그 사람은 개설의 일기불순으로 쉬인 목소리로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님 뽀올이 답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확실히 그 여자다 그래서 잔나는 당장 떠나기로 결심했다 로잘리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한여는 여행 비용이 많이 들까 봐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게다가 로잘리는 주인이 300프랑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돈이 더 필요하시게 되면 제게 편지를 내세요 그러면 공정인에게 가서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마님께 돈을 더 드린다면 뽀올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테니까요 12월의 어느 날 아침 두 여자는 그들을 여객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찾아온 드니르꼭의 마차에 올랐다 로잘리가 거기까지 주인을 전송하였다 그들은 우선 기차석을 알아보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가방도 붙이자 철로 앞에서 기다렸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려고 애쓰고 그의 신기함에 너무 정신이 팔려 여행의 슬픈 이유는 이제 잊어버릴 정도였다 마침내 멀리서 기적 소리가 나고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점점 크게 다가오는 시꺼먼 기계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왔고 굴러가는 작은 집들을 연결하는 긴 사슬을 끌며 그들 앞으로 지나갔다 영무원이 문을 열었고 잔나는 눈물을 지으며 로잘리를 포옹하고 나서 그 열차 칸으로 올라갔다 로잘리는 마음이 벅차 소리쳤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마님 좋은 여행이 되시고요 곧 또 뵙지요 잘 있어 예야 기적이 한 번 울리자 다시 출발했다 염주처럼 생긴 모든 차바퀴가 처음에는 조용히 다음에는 보다 빨리 그 다음에는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잔나가 있는 기차칸에는 두 명의 남자가 양쪽 구석에 등을 기대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들판과 나무, 농장,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 속력에 놀라 새로운 삶 속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닌 자기의 평온한 소녀 시절이나 단조로운 생활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실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차가 파리로 들어갔을 때는 저녁 때였다 어떤 심부름꾼이 잔나의 가방을 빼앗아 들었다 당황해진 그녀는 그 남자를 놓칠까 봐 두려워 그의 뒤를 거의 뛰다시피 따라갔는데 혼잡한 군중 속을 지나는 데 서둘러 남에게 떠밀리면서 그를 쫓아갔다 호텔 사무실에 일하자 그녀는 다급히 말했다 푸셀씨의 소개로 왔는데요 여주인은 거대한 몸집의 신중한 여자였는데 사무실에 앉아 이렇게 물었다 그게 누구지요 푸셀씨가 잔나는 당황하여 말을 이었다 고데르빌의 공정인인데 해마다 여기에서 묵으신다던데요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방을 원하시지요 네 부인 그러자 보혜가 그녀의 짐을 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가슴이 쥐어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병아리 날개죽지로 만든 수프를 올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촛불 밑에서 철양하게 식사를 하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도시를 지나갔다는 것 줄리앙의 성격이 이 파리에 체류할 때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회상하며 가지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젊었었고 자신이 있었으며 꿋꿋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늙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급조차 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당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끝내자 그녀는 창가로 가서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기 시작하였다 밖에 나가보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는 못했다 그녀는 꼭 길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불을 껐다 그러나 잡음과 미지의 도시에 대한 느낌 여행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갔다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으나 대도시의 이 어중간한 휴식에 신경이 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사람, 짐승, 식물 같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전원의 그 고요함과 깊은 수면에 길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자기 주위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불안을 느끼는 것이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마치 호텔 벽 속으로 미끄러지듯 스며드는 것처럼 그녀에게 들려왔다 이따금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문이 닫히고 소인종이 울렸다 새벽 2시경에 그녀가 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옆방에서 비명을 질렀다 짠나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나서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오며 따라 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희미하게 돈이 터져 그녀는 옷을 주워 입었다 볼은 시대의 쏘바즈가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로잘리어의 절약하라는 충고에 따르려고 걸어서 가려고 했다 화창한 날씨였다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찔렀다 사람들은 바쁘게 보도 위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리키는 길을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오른쪽으로 돌기도 했고 또 왼쪽으로 돌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떤 광장에 닿으면 그녀는 다시 알아보아야 했다 그 광장을 찾지 못해서 어떤 빵장수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는 다른 지시를 해주었다 그녀는 다시 떠났고 길을 잃었고 방황했으며 다른 사람의 충고대로 따랐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미친듯이 그저 무턱대고 걸어갔다 마차꾼을 불러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세너강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강변을 따라서 갔다 약 한 시간 후에 그녀는 소바즈가로 들어섰는데 그것은 아주 어두운 일종의 골목길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그 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도 마음이 벅차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 애가 여기 이 집에 있다 볼래가 그녀는 무릎과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집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걷다가 수의실이 보여 은화 한 입을 내밀며 물어보았다 볼드 라마르시에게 어떤 노부인이 그의 어머니의 친구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올라가셔서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의가 대답했다 그분은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 그녀는 커다란 전율을 느꼈다 그녀가 뜨듬그리며 말했다 아 어디에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요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썰어질 것 같은 현기증을 느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침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성을 차리고 중얼거렸다 떠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그 남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보름쯤 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그렇게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군요 그들은 이 구역의 여기저기에 빚을 졌거든요 그러니 주소를 남겨둘 리가 있겠습니까 잔나는 눈앞에서 총을 한 방 쏜 것처럼 커다란 불꽃이 번쩍 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이 그녀를 버티어 주었고 겉으로는 침착하고 사려 깊게 서 있게 하였다 그녀는 뿔레에 대한 일을 알고 싶었고 또다시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나요 가면서 네 전혀 없었어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친 걸요 하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편지를 찾아오라고 보냈을 텐데요 별로 편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통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없어지기 이틀 전에 한 통 올려다 드렸지요 이보세요 나는 그 애의 어미랍니다 그 애를 찾으러 왔지요 10프랑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애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얻게 되시면 르 아우르 가의 노르망디 호텔로 알려주세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요한 욕물을 보러 가느라고 바쁜 것처럼 급히 걸어갔다 짐을 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그녀는 벽을 따라 걸어갔다 마차가 오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귀를 가로질러 마부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의 디딤판에 걸려 비틀 그리기도 하였다 그녀는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그녀는 어떤 공원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껴 벤치 위에 앉았다 그녀는 분명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울면서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려고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는 몹시 춥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다시 떠났다 다리가 간신히 그녀를 지탱해 줄 정도로 지치고 흑약했다 그녀는 식당에 들어가서 수프를 먹고 싶었지만 자신도 두려워시 느끼고 있는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일종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수줍음에 사로잡혀 감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 문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겁이나 도망치며 다음 집에 들어가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빵 가게에서 소승달 모양의 작은 빵 한 개를 사서 걸어가며 그것을 우적우적 깨물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어디에 가서 물을 마셔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갔다 궁룡 하나를 빠져나가자 회랑으로 둘러싸인 다른 공원이 나왔다 그제서야 그녀는 그것이 빨래 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햇볕을 받고 걸어서 몸이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또 한두 시간을 앉아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품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미소 짓고 인사를 하였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부유해 보이는 이 행복한 사람들은 몸 지장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았다 잔나는 이런 훌륭한 군집 속에 있다는 것에 당황하여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뽀를 만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라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공원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비구라고도 재빠른 걸음으로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도망쳐 나왔다 사람들이 아마 자기의 모습과 로잘리가 골라주고 고데르빌의 양제사에게 지시를 해서 만든 사기의 녹색 체크무늬의 옷을 조소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물어보고 마침내 호텔을 찾게 되었다 그날의 나머지는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않고 지냈다 그리고 나서 전날처럼 진한 슈퍼와 약간의 고기로 저녁을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습관에 의해 기계적으로 완수했다 다음 날은 여전히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는 이 움직이는 군중 속에서 황량한 전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더한 고독을 느꼈고 더욱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더욱 비참한 것 같이 느껴졌다 저녁 때 호텔로 돌아오니 볼시로부터 왔다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주었다 피가 가슴에서 용서슴처 그날 밤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애였다면 자기에게 이야기해준 것으로는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애였을 것이다 아침 9시경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팔을 벌리고 뛰어들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소리쳤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성가스럽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자기의 용건 즉 볼의 부채를 청구하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울고 싶었으나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찍어내었다 그는 소바즈가의 수위에게서 그녀가 왔던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서류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90프랑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돈을 꺼내 지불했다 그날은 외출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은 다른 채권자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20프랑만을 남겨두고 남아있던 돈을 모두 내주었다 그리고는 로잘리에게 자기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한여의 편지를 기다리며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비통한 시간을 길고 긴 시간들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를 몰라 며칠을 방황하며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기의 비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떠나고 싶고 거기 고독한 길가에 있는 자기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괴로워하며 무턱대고 걸었다 전에는 그곳에서 며칠을 살 수 없을 만큼 슬픔이 그녀를 짓눌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자기의 침몰한 습관들이 깊이 뿌리받고 있는 그곳에서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편지와 200프랑을 받았다 로잘리는 이렇게 해서 보냈다 잔넘 아님 어서 속히 돌아오세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뽀님에 대해서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찾아갈 터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마님의 한여 로잘리 그래서 잔넘은 눈이 내리고 몹시 추운 어느 나라쯤 바트빌로 다시 떠났다 제 14장 그 후로는 그녀는 이제 외출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날씨를 내다본 다음 내려와 거실의 불 옆에 앉는 것이었다 그녀는 온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불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비통한 생각에 빠져 자기의 불행에서 올이 풀리는 슬픔을 따라가며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어둠이 차츰 그 작은 방에 밀려와도 난로의 상작을 지피는 것 외에는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로잘리가 램프를 가져오며 소리질렀다 자 잔넘 아님 움직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저녁에 시장길을 느끼시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줄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고정관념에 자주 쫓기기도 하고 무의미한 걱정으로 몹시 괴로워하기도 했으며 사소한 일들이 그녀의 병적인 머리 속에서는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녀는 특히 과거 속에 자기 생의 초기나 그 코르시카 섬에서의 신혼여행 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아득한 과거 속에서 다시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그 섬의 풍경들이 갑자기 그녀 앞에 있는 병난로의 깜부기 뿔 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세한 모든 것들 사소한 각가지의 일들 거기에서 만난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다 안내인인 장 라볼리의 얼굴이 그녀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가끔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그리고 나서는 볼이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몇 해를 생각했다 그때 그 아이는 자기에게 실루도형 채소를 모성하게 해서 리종이모와 나란히 비옥한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은 모두 그 아이의 마음에 들려고 정성을 다해 경쟁을 했었다 누가 가장 능란한 솜씨로 묘목의 뿌리를 내리게 하나 누가 가장 잘 자라게 하는가를 겨루었었다 그러자 아주 낮은 소리로 마치 그에게 말하듯이 그녀의 입술이 들먹거렸다 뿔레야 내 귀여운 뿔레야 이 말에 그녀의 몽상은 멎어버렸다 그녀는 이따금 몇 시간이고 손가락을 펴서 그 애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허공에 써보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불 앞에서 그 글자들이 보이는 듯이 상상을 하고 천천히 그것을 그렸다 그러다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피로에 떨리는 팔로 P자를 다시 시작하며 그 이름을 끝까지 그리려고 애썼다 그녀는 다 그리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의 가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섞어버리고 미칠 정도로 화가 나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고독한 사람들이 갖는 모든 편집광적인 증세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사소한 물건이 자리가 바뀌어도 화를 냈다 로잘리가 자주 그녀를 강제로 긋게 하려고 길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산나는 20분쯤 되면 더는 못 가겠어 하고 말하고는 도랑가에 주저앉는 것이었다 마침내 모든 동작이 그녀에게는 지겨워져서 될 수 있는 대로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한 가지 유일한 습관이 끈질기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것은 밀크커피를 마신 다음에는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밀크커피에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는다면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약간 관능적인 초조감으로 로잘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가득한 찻잔이 머리맛 탁자에 놓여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개글스러운 태도로 열심히 그것을 비우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이불을 걷어차내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츰 접시에다 찻잔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잠시 동안 부질없는 공상에 잠기는 버럿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드러넘는 것이었다 로잘리가 와서 화를 내며 거의 강제로 옷을 입힐 때까지 이 게으름을 그녀는 하루하루 더 오래 끄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의지를 갖는 기색조차 없어서 한여가 그녀에게 어떤 조언을 청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할 적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예야 그녀는 동양인처럼 숙명론자가 되어 자기에게는 어떤 집요한 불운이 아주 직접적으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였다 자기의 꿈이 사라지고 자기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온 습관이 이제는 감히 아무것도 꾀해 보지 못하게 했고 아주 간단한 일을 이행하기 전에도 자기는 늘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며칠 동안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마를 되풀이했다 난 인생에 있어서 운이 없었단다 그러면 로잘리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만약 마님께서 빵을 얻기 위해 일을 하셔야 했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품파리를 하러 가야만 했다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넓어지면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잔너가 대답했다 나는 혼자이고 아들까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봐 그러자 로잘리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럼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자식들은요 아메리카로 이주해가는 자식들은요 아메리카란 로잘리에게는 돈을 벌려가기는 하나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막연한 나라와 같았던 것이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언제나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오래도록 함께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잔인한 말투로 결말을 지었다 그럼 만일 아드님이 돌아가시던지 하면 무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자 잔너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초봄의 공기가 부드러워지자 그녀에게 약간의 원기가 소생되었으나 그녀는 이 회복된 활동력을 점점 우울한 상념에 빠지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고미다락에 올라갔을 때 묵은 달력이 가득 뜬 상자 하나를 우연히 열어보았다 시골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과거의 세월 그 자체를 다시 찾은 것 같아 이 네모진 상자 더미 앞에서 야릇하고도 혼란스러운 감동에 사로잡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래층의 거실로 가져왔다 큰 것 작은 것 가지가지 크기의 것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위에 연대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그녀는 맨 처음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레벳불로 가져왔던 바로 그것이었다 수도원에서 나온 다음 날 루왕을 떠나던 그날 아침에 자기가 지웠던 날짜들이 있는 그 달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자기 앞 식탁위에 펼쳐진 자신의 비참한 생애를 마주한 늙은 여자의 가엾은 눈물 천천히 흘러내리는 기운 없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이었고 끊임없이 악착스럽고 무서운 집념이 되었다 자기가 하루하루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찾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벽에다 장식 용단 위에다 이 퇴색한 달력들을 하나하나 찔러놓고 시간을 보냈으며 그 중의 하나 앞에 서서는 이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생애의 기억할 만한 날짜에는 줄을 그어 표시를 해두었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전후로 한 사소한 모든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모으고 하나하나 다시 새로 구성했으며 어떤 때는 한 달 전부를 생각해 내기도 하였다 그녀는 집요한 주의력과 기억하려던 노력, 집약한 의지의 득택으로 래 빼빼레서의 처음 인연을 거의 완전히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 생애의 머나먼 추억이 이상하게도 쉽게 일종의 부조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세월들은 서로 뒤섞이고 건너뛰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이따금 달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옛날에다 정신을 긴장시킨 채 어떠한 추억이 그 달력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 생각해내지 못하고 한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했다 그녀는 성노의 14초의 파나처럼 떠나버린 날들의 그림으로 둘러싸인 거실의 주위를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 중의 하나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는 회상에 잠겨 밤이 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고 농작물이 밭에서 싸기 돋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풀어라지고 뜰의 사과나무가 붉은 공처럼 활짝 피어나고 벌판이 향기로 와지면 심한 동료가 그녀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다 하루에 스무 번쯤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농장을 따라 멀리까지 나가 헤매기도 하며 일종의 회안의 열병 속에서 흥분하는 것이었다 숯불 속에 숨어있는 한 송이 태이지꽃 나뭇잎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햇살 푸른 하늘이 비치고 있는 바퀴자국의 물웅덩이 그런 것들을 보며 전원에서 몽상에 삼길 때 그 처녀 시절의 정서의 메아리처럼 아득한 감동이 마음속에 다시 불러일으켜지며 그녀를 감동시키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래를 기다리고 있던 때 이와 똑같은 동룡의 몸을 떨며 달콤함과 포근했던 세월을 어지럽히던 그 도치를 맛본 일이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닫혀진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시 즐기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느꼈다 마치 깨어난 세상의 영원한 기쁨이 그녀의 시든 살갗 식어진 피, 짓눌린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도 그것은 미약하고 고통에 찬 매력밖에는 던져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자기 주위의 여기저기서 그 무엇이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태양은 그녀가 젊었을 때보다 식어진 듯 했고 하늘도 푸른색이 옅어지고 풀도 약간 덜 푸른 것 같았다 그리고 꽃들은 빛깔이 더 연해지고 향기는 덜해서 이제는 그만큼 완전히 취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다시 생의 만족감이 그녀에게 파고들어 그녀는 다시 몽상에 삼기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었다 운명이 철저하게 가혹하다 하더라도 화창한 날씨에는 여전히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까 그녀는 영혼의 부죽임에 자극을 받은 것처럼 몇 시간이고 앞으로 가고 또 나아갔다 그러다가 때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앉아 슬픈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였다 왜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자기는 평온한 생활의 그 소박한 행복마저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가끔 그녀는 또 한순간 자기가 늙었다는 것 자기 옆에는 슬프고 고독한 몇 해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기의 모든 인생 역정은 거의 끝에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16살 때처럼 마음속에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매혹적인 미래의 조각들을 짜맞추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현실의 냉혹한 느낌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면 그녀는 허리를 끊어놓을 듯한 무거운 것이 떨어진 것처럼 기진맥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 미친 할멈 미친 할멈 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가는 길을 더욱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다 로잘리는 이제 그를 정마다 이렇게 되풀이하곤 하였다 좀 조용히 계세요 마님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잔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마사크를 같이 되었구나 한여가 어느 날 아침 연어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와 머리맛 탁자에다 밀크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자 빨리 마시세요 드니가 문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이 있어서 랩에뻘에 가는 거예요 잔나는 너무도 흥분이 되어 기절할 것만 같았다 정다운 자기 집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놀라고 기력이 쇠진하여 감동으로 떨며 옷을 입었다 빛나는 하늘이 온 놀이에 펼쳐져 있었다 조랑말도 즐거워 이따금 질주하기도 했다 잔나는 에뚜방 마을로 들어서자 가슴이 설레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울타리의 벽돌 기둥을 보았을 때 그녀는 두세 번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가슴을 놀라게 하는 것 앞에서 그르는 것처럼 아 아 아 하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구이야른의 집에다 마차를 메워 놓았다 그리고 로잘리와 그의 아들이 일을 보러 간 동안 소작인들이 잔나에게 주인이 없으니 성관을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며 열쇠를 내주었다 그녀는 혼자 떠났다 바다 곁에 있는 그 낡은 저태가 펴어자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 너른 회색 건물은 그날 퇴색한 벽 위에 태양의 미소를 받고 있었다 돈문은 모두 닫혀져 있었다 죽은 나뭇가지의 작은 토막이 그녀의 옷에 떨어져 눈을 들어보니 플라타네스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매끈매끈하고 창백한 표피를 가진 커다란 나무에게 다가가서 짐승에게 하듯 그것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발이 풀숲에 있던 썩은 나무 토막에 걸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도 자주 자기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벤치 줄리앙이 처음으로 방문하던 바로 그날 내놓았던 그 벤치의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런 다음 현관에 이중문이 있는 데로 가서 노깃은 묵직한 열쇠가 돌아가지를 않아 연어라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마침내 자물쇠가 거칠게 용수철 긁히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짝은 약간 뻑뻑했으나 한 번 밀자 안으로 열렸다 잔느는 곧 거의 뛰다시피 자기 방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밝은 벽지로 도배가 되어 그 방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창문을 열고 그녀는 멀리 움직이지 않는 듯한 갈색 돛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바다와 광야 느름나무, 작은 숲,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수평선 앞에서 뼛속까지 감동이 되어 그대로 서 있었다 잔느는 그 비어있는 커다란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벽 위의 눈에 익은 얼룩들을 바라보았다 회관적으로 된 벽 속에 팬 한 작은 구멍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남작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이 장수 앞을 지날 적마다 종종 벽을 상대로 지팡이로 검수를 하며 즐겼기 때문에 팬 것이었다 어머니의 방에서 그녀는 침대 곁의 어두운 구석에서 문 뒤에 꽂혀 있는 꼭대기가 금으로 된 가느다란 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전에 그녀가 거기에 꽂아놓고 그 후 몇 해 동안 찾았던 그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없는 유물처럼 그것을 빼내어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찾아내었으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방들을 벽지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들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상상의 작용이 흥급과 대리석의 모양에 세월로 인해 더러워진 천장의 어명에 종종 그려내는 그 괴상한 형상을 다시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묘지를 가로지르듯이 이 거대하고 조용한 승관을 혼자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생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다 덧문이 닫혀 있어서 어두웠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높다란 장식 융단을 조금씩 알아보았다 두 개의 안락의자는 방금 사람이 앉았다 간듯이 벽난로 앞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방의 그 냄새 사람들이 자기의 냄새를 갖고 있듯이 그 방이 언제나 지니고 있는 냄새 명확하지는 않지만 잘 식별할 수 있는 냄새 오래된 집의 어려운 푸탄 감미로운 냄새가 짠녀에게 스며들어 추억을 애워싸고 그녀의 기억을 도취시켰다 그녀는 이 과거의 숨결을 들이마시며 두 의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흘뜩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고정관념이 낳은 너다듬는 환각 속에서 그녀는 늘 보아온 것처럼 난로의 발을 쬐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듯했다 아니 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하다가 등의 문털이 부딪히자 쓰러지지 않으려고 거기에다 몸을 버티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안락의자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환영은 사라졌다 잠시 멍하니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미치게 될까봐 겁이나 도망치려고 했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자기가 기대었던 벽판에 머섰다 그녀는 뿔레의 눈금을 알아보았다 모든 희미한 표시들이 똑같지 않은 간격으로 페인트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칼로 그은 숫자들은 아들의 나이와 달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다 큰 것은 남작의 필적이었고 그보다 작은 것은 자기의 것이고 좀 떨리는 듯한 것은 리종이모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옛날에 그 어린 아이가 거기 자기 앞에 귀를 재달라고 벽에다 작은 이마를 붙이고 서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남작이 소리쳤다 찬노야 6주일 동안에 1센티가 컸구나 그녀는 열광적인 애정으로 그 벽판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그녀를 불렀다 로잘리의 목소리였다 찬놈아님 찬놈아님 점심을 들려고 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기에게 건네는 말들을 이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주는 것을 먹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묻는 듯한 소작인들과 이야기를 했고 포옹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으며 그녀 자신도 자기에게 내미는 뺨들의 키스를 하고 마차에 다시 올랐다 나무들 사이로 성관의 높은 지붕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무서운 아픔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자기 집에 영원한 이별을 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트빌로 돌아왔다 그녀가 새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문 밑에서 하얀 그 무엇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우체국가 밀어넣고 간 편지였다 그녀는 곧 그것이 뽀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괴로움으로 떨며 뜯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제 자신이 당장 어머니를 배우러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파리에 쓸데없는 여행을 하시게 해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편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불행의 타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딸을 해산한 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어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의 아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우유로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잃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맡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애를 나머 집에 보내어 기르자니 돈이 없습니다 빨리 답장해 주세요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는 아들 볼 찬나는 간신히 로잘리를 부르고 의자에 수저앉았다 한여가 오자 두 사람은 함께 그 편지를 다시 읽은 다음 둘이 마주보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로잘리가 말했다 제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러 가겠어요 마님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찬나가 대답했다 갔다 오려무나 예야 두 사람은 또다시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여가 말을 이었다 모자를 쓰세요 마님 그리고 고대로 빌의 공정인 사무실로 가십시다 만일 그 여자가 죽게 된다면 볼님은 훗날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하셔야 합니다 찬나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모자를 썼다 고백하기 어려운 어떤 심오한 기쁨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고 싶은 위험한 기쁨 낯이 불거지기는 하지만 마음의 불가사회한 비밀 속에서는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가슴스러운 기쁨 중에 하나였다 아들의 정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인은 한여에게 상세한 지시를 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확신이 서자 이렇게 말했다 아무 염려 마세요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파리로 출발했다 찬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상념의 혼란 속에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아침 그녀는 저녁 차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로잘리아의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3시경에 그녀는 한여를 마중하기 위해 베즈빌 역에까지 그녀를 데려다 줄 이웃집 마차에 말을 매게 하였다 그녀는 플랫폼에 서서 멀리 지평선 끝까지 가까워졌다 멀어져 가는 레일의 곧바른 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근 그녀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10분이 남았다 또 5분 또 2분 정각이다 그러나 아득한 슬로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흰 얼룩 연기가 보였다 그러더니 그 아래에 거번점이 커지며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마침내 요란한 기계가 속력을 늦추었고 기적 소리를 내며 열심히 승강구를 살피고 있는 찬나 앞으로 지나갔다 여러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작업복을 입은 농부들, 광주리를 든 시골의 안악들, 폭신한 모자를 쓴 소시민들 마침내 그녀는 양팔에 무슨 헝급 보따리 같은 것을 아는 로잘리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로잘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의 다리는 맥이 없었다 아녀는 그녀를 보자 보통 때의 침착한 태도로 그녀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님 돌아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찬나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로잘리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간밤에 죽었어요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었지요 이 어린애예요 그리고 그녀는 포대기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를 내밀었다 찬나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둘은 역을 빠져나가 마차에 올랐다 로잘리가 다시 말했다 뽀올님은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오실 겁니다 내일 이 시각에 말씀대로라면 찬나는 뽀올하고 중얼거렸으나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어지며 여기저기 핀 유채꽃들의 황금빛으로 또 계양귀비들의 핏빛으로 얼룩진 푸르른 평야를 밝은 빛으로 적시고 있었다 끝없는 평온이 수액이 움트는 조용한 대지 위에 감돌고 있었다 마차는 매우 빨리 달렸고 농부는 말을 부축히느라고 혀 찾은 소리를 냈다 찬나는 자기 앞의 허공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제비들이 화전처럼 구부리며 날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갑자기 기분 좋은 온기가 생명의 열기가 그녀의 옷으로 스며들어 다리에 미치고 살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작은 생명의 체온이었다 그러자 무한한 감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가 아직도 보지 못한 어린애의 얼굴을 들추어 보았다 자기 아들의 딸 열리디 열린 그 피조물이 강한 빛을 받고 입을 엄축거리며 파란 눈을 뜨자 찬나는 두 팔을 들어 올려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로잘리가 만족해하면서도 무뚝뚝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말렸다 자 찬나 마님 그만하세요 아이를 울리시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자신의 생각에 대답하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지요 네 소설은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신비 박수 신비 박수 이 의